네, 오늘은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창식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신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암을 치료하는 의사인데 제가 하는 것은 우리 현대의학에서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이런 부분들 다 끝나고 환자가 회복기에 들어가는 환자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항암이나 방사선 이런 부작용이 있는 환자라든지 또 어떤 과정을 다 거치고 관리에 들어가는 환자들 이런 분들이 암을 완치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옆에서 관리하면서 치료해주는 그런 파트를 맞춰서 하는 의사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환자분들을 보셨나요? 글쎄요. 환자야 뭐 제가 환자 본과는 벌써 한 15년 됐으니까 몇 천명은 넘는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 수천명의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대체 암이 왜 생기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암이 왜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할 거예요. 암이라는 병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결한 답도 없고 또 앞으로도 100% 해결될 거라는 그런 부분도 없는데 왜 암이라는 병은 우리 인간이 걸리게 만들었는가?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그냥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암세포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매일 발생을 해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3천 개에서 한 4천 개 정도의 변이 되는 암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잖아요. 그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이라든지 또 우리가 노화된 세포를 죽이는 그런 유전자들이 있어요. 이런 유전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99.9999%를 다 없애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살아남은 어떤 세포가 있다면 이게 나중에 한 10년이나 15년 후에 점점 커져서 암으로 발견이 되는 거죠. 그 말을 제가 듣기에는 우리는 누구나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건데 대부분 매너작용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암세포를 다 죽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암 환자가 되는 경우는 미처 죽이지 못한 거죠. 어떤 이유로든. 그래서 그게 암으로 발전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의 암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이 되어야 암이에요. 우리가 실제 암 환자 하면 진단을 받아서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암 환자잖아요. 그런데 진단을 안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는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발견되는 게 1cm에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0.5cm, 0.1cm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발견이 안 되면 암 환자가 아니죠. 그런데 암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발견해서 암 환자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0.1cm, 0.05cm 이 상태에서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 이걸 없애버릴 수 있어요. 적을 때. 일단은 발견돼서 사이즈가 커지면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암 예방도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암은 어느 누구나 암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암 환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거 절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내 몸 안에 내가 발견을 못했지만 암세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1cm 미만의 암세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들은 의료기술적으로 발견이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1cm 미만은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냥 발견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견이 어렵다고 봐야죠. 기술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진단을 받는 것은 대개 CT를 증명되든지 그다음에 초음파라든지 MRI라든지 또 요즘에는 패시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는데 기술적인 한계로 해서 1cm 기준을 해서 우리가 1cm에서 발견되면 조기발견, 조기암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갑상선 같은 경우는 0.1cm, 0.2cm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1cm를 기준으로 했지만 지금은 또 발달을 하니까 그 전에 발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1cm 정도의 크기의 암이 발견된다고 했을 때 갑자기 그냥 항암치료를 하지 않고 내가 자연적으로 식습관을 바꾼다든지 이런 걸 통해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예방에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1cm의 암에 대해서 발견이 되어버리면 1cm가 되면 벌써 세포가 10억 개 정도의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진행이 이렇게 어떤 식이라든지 생활을 면역관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없어질 가능성보다는 성장할 가능성이 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수술이나 항암을 안트라도 적극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보다 사이즈가 적은 경우 0.1cm, 1mm, 2mm 이런 부분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음식 관리를 잘하고 면역관리를 잘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선생님께서 수천 명의 암 환자분들을 보시면서 암이 우리가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족병령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암에 걸리는 분들의 공통점이랄까요? 어떤 것 때문에 결국은 걸리는다고 생각하세요? 첫째로 유전적인 문제 유전적인 경우에는 암도 유전적으로 오는 암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유전하는 병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가족력을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이제 암을 부모님이 가지고 있고 자기도 가지고 있으면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 그런데 가족력이 중요한 것은 암을 물려받는 유전이 아니고 암이 걸릴 수 있는 취약한 환경을 물려받는 거죠. 환경 때문에? 그렇죠. 환경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유전적 소연으로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로 성장을 하고 죽지 않는 세포나 조직을 우리가 암이라고 하거든요. 계속 크기만 해요. 이제 암세포가 이렇게 죽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암인데 왜냐하면 어떤 가족 간에 성장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든지 또 우리 몸 안에서 세포를 노화된 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취약하다든지 또 변이가 잘 일어난다든지 이렇다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유전적 소인이라고 할 수 있지 유전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가족 간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가족 간에 공통된 생활 습관이 있죠. 음식 습관이라든지 또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하다 보면 이게 몸 안에서 스트레스가 면역을 떨치는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후천적인 거죠. 생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소위 가족 간에 공통적으로 만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력이라는 게 부모님으로 다 암이 발생되는 유전자를 물려받은 게 아니라 같이 살게 되면서 그 집안만의 뭔가 문화가 있을 수도 있고 밤늦게 술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치킨을 좋아한다는 문화 특힌 걸 좋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 작용해서 암 발생 요인이 증가하는 거지 유전자 자체가 암을 더 잘 유발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유전자가 부모가 어떤 암으로 걸리는 유전자가 있어 자식한테 물려받는다? 그거는 별로 없어요. 단지 뭐냐면 걸릴 수 있는 취약한 부분이다.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취약한 부분이지만 내가 그런 환경에 노출이 안 되면 나는 안 걸려요. 부모는 취약해서 걸렸어요. 그렇지만 내가 취약한 환경을 잘 극복하고 잘 피해가면 나는 안 걸리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집안의 문화라든지 이런 습관적인 부분들 식문화, 식습관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음식 습관이 중요하죠. 대체 어떤 음식 습관들이 암을 유발하기 쉽게 만드는 건가요? 음식 습관에서는 이제 음식 종류에 따라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음식 요즘에 특히 음식들이 어때요?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또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 보면 튀긴 거 많이 좋아하잖아요. 이게 이제 트랜스 지방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육류를 많이 먹잖아요. 육류를 많이 먹는데 요즘 육류라는 게 사실 예전에 1960년대, 70년대 때 시골 같은 데 가면 풀밭에다가 들에 나가서 소옥이 방목시키는 이런 개념하고는 이제 달라졌잖아요. 전부 사육이 있잖아요. 사육을 하다 보면 빨리 키워서 빨리 팔아야 재산성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많은 수를 키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막 다닥다닥 붙어서 키우니까 항생제 써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빨리 키워야 하잖아요. 성장 호르몬을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육을 많이 하니까 네. 이 사료가 사실은 사료가 GMO가 많아요. GMO 같은 이런 것들이 많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육류를 많이 먹게 되면 우리가 암세포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포도당 좋아한다는 것은 뭐 기본 상식이니까 네. 또 하나 철분을 좋아해요. 암세포가 성장하려면 철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철분을 막 땡겨가요. 근데 철분이 어디가 많아요? 육류에 많아요. 붉은색 고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은 더 많아지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까 맨날 주로 채식에다가 요즘에는 거의 몇 개의 고기 빠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음식 같은 경우는 갈수록 채식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장의 기능이 안 좋아져요. 장이 나빠지면 면역이 떨어져요. 면역이 떨어지면 암세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없어지죠. 결과적으로 매일 만들어지는 암세포가 네. 나중에 성장을 해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식습관이라는 건 음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게 이제 음식 재료를 가지고서 따질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또 이제 생활 습관이죠. 뭐 과식을 한다든지 과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비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암도 잘 걸려요. 왜냐하면 인슐린을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인슐린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인슐린은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 환자들이 인슐린 저항에서 고인슐린 혈증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암을 발생할 수도 있는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 당뇨가 없는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30% 정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슐린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데 요즘 음식이 전부 다 어때요? 워낙 잘 먹고 내한테 필요한 것보다는 훨씬 많은 양을 먹게 되다 보니까 우리 몸 안에는 인슐린이 높아지고 나중에 인슐린 저항이 오고 이게 암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장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간식 같은 거 특히 저녁에 먹는 간식이 있잖아요. 참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게 뭐냐면 저녁에 우리가 우리 생활 리듬이라는 게 아침 먹고 일해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저녁을 먹고는 쉬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아침에 많이 먹고 저녁에 적게 먹는 게 원칙인데 우리 대부분 생활 습관이 어때요? 요즘에 젊은 층들 보면 아침은 간단히 먹잖아요. 굶어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주로 점심, 저녁을 많이 먹는데 저녁은 일 끝나고 가서 막 음식이 와서 몽땅 먹고 술 마시고 저녁 늦게까지 하다 보면 그 다음날 또 필요하고 그런데 저녁에 많이 먹게 되면 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음식을 몽땅 먹게 되면 우리 몸도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나요. 저녁에 소화시킨 일을 해야 하잖아요. 소화시킨 일을 해야 되니까 몸을 쉬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또 남는 음식이 많게 되니까 지방으로 저장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나중에 암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있는 암이 크게끔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암 발생 요인은 아니고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 고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암 환자는 고기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 만약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신다면 일반인들이 그냥 채식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또 고기를 얼마만큼 먹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환자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환자분들한테 평소에 고기를 좋아했던 분들한테 당신 고기 절대 먹지 마. 채식만 해 하면 이거 정말 엄청나게 고역이에요. 한 달이나 이건 견딜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가면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원래 본인들이 채식을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그대로 가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조건 고기를 다 금해야 좋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약간의 육류를 하는 것은 크게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환자들한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의 육류나 아니면 생선 이런 부분들을 드시라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주의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이런 육류를 먹을 때 육류가 정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항생제라든지 포화지방산이 많은 이런 부위를 먹는 것 이런 부분들을 피하고 육류 중에서 우리가 육류라고 하면 우리 환자분들이 대부분 다 소고기, 돼지고기만 말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육류는 단백질 주로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육해공을 다 말하는 거예요. 육해공을. 그러니까 생선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닭고기, 오리고기 이것도 포함이 되고 소고기, 돼지고기 다. 다 견메서 말하는 건데 어떤 게 그러면 좋겠느냐. 생선이 좋다고요. 그리고 생선 중에서도 사이즈가 30cm 이하. 그러면 주로 어떤 거예요? 거둥어, 꽁치, 조길 이런 게 해당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포화지방산이 지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거둥어랑 꽁치 같은 데는 오메가3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들어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중금속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바다가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 폐기물 중에서 중금속들이 바다를 많이 흘러들어가요. 특히 보면 수온이라든지 나비라든지 다양한 중금속들이 있는데 바다에서 오랫동안 사는 생선은 중독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수온 같은 경우가 중독이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명균 생선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요. 수명균 생선이면 여기서 이런 약이 하면 되려나 모르겠다. 우리 연어라든지 참치라든지 문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명이 좀 길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별로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생선 작은 생선은 수명이 짧잖아요.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적어요. 중금속 같은 게 적고 그 다음에 작은 생선은 양식을 별로 안 하잖아요. 자연산이잖아요. 자연산이니까 항생제 쓸 일이 별로 없겠죠. 그 다음에 사료 쓸 일이 별로 없겠죠. 우리 환자분들 멸치 잘 물어봐요. 멸치 좋아요. 그러면 생선은 우리가 회로도 먹고 찌개로 끓여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잖아요. 먹는 조리 방식에 대해서는 상관이 꽤 없나요? 생선에서는 굽는 것은 조금 피하는 게 좋아요. 굽는 것은 사실은 음식 중에서 우리가 함환자분들이 음식을 먹는다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좋으냐 이게 뭐 사실 구워서 먹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훈제로 만들어서 먹는 거 그 다음에 삶아서 먹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름에 튀겨가지고 먹는 거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삶아서 먹는 거 삶아서 먹게 되면 육류 속에 들어있는 일단 철분들이 빠져나와요. 철분들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삶는 동안에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바깥으로 배출이 되죠. 그리고 발암물질이 이 자체에서 만들어지질 않아요. 특히 구웠을 때는 다이옥신 같은 게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환자분들한테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는데 예를 들어 내가 구운 고기를 좋아한다. 또 특히 요즘에 직화하는 게 있잖아요. 직화할 때. 다이옥신이 우리 환자분들 실제 우리가 다이옥신이 발암물질이라고 막 하지만 다이옥신이 뭔지 몰라요. 다이옥신이 뭐냐면 직화에 있어서 고기를 지금 굽고 있어요. 굽고 있는데 기름이 밑으로 떨어지죠. 밑에 참수술 나가지고 그것도 한 말이에요. 그러면 떨어지면 피식하고 연기가 올라오죠. 이게 다이옥신이에요. 그러면 고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건 아니고 고기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면서 육즙이 떨어지면서 숯에 타면서 올라오는 연기 연기 속에 다이옥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직화를 할 때는 탄 고기를 먹는 것도 안 좋아요. 하지만 올라오는 연기 이게 미세먼지이면서 다이옥신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피해야 돼요. 환자분들에게 아주 큰 팁을 하는 것 같아요. 탄 고기만 피하는 게 아니고 일단 직화 고기 구이는 무조건 다이옥신을 피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화를 해서 고기를 먹는다 했을 경우에는 본인은 좀 뒤에 있고 굽는데 참여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직화 방식 말고 우리가 보통 프라이팬에도 고기 굽잖아요. 그것도 다이옥신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대개 프라이팬에다가 굽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이 있죠. 우리가 트란스 지방이라는 걸 들어봤죠. 이 트란스 지방이 많이 만들어져요. 트란스 지방이 트란스 지방은 발암물질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시스하고 트란스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은 시스인데 특히 불포화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면 우리 오메가3가 많은 식용유 계통이 있잖아요. 뭐 해바라귀라든지 뭐 카놀라유라든지 이런 대개 이게 오메가6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들깨기름이나 아니면은 아마시우 기름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오메가3드 고등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동물성 오메가3들이 있잖아요. 이런 불포화 지방산에 열이 가해지면은 이게 시스라는 분자 구조에서 트란스로 바뀌어요. 트란스로 바뀌면서 이게 발암물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튀긴 음식이 안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전부 식용유에다가 튀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트란스 지방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에요. 이거는 튀기는 게 문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름 자체도 불포화 지방산을 쓰는 경우 불포화 지방산이 오메가6가 들어있는데 식용유들이 다 오메가6예요.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콩 뭐 어떤 씨 이런 거 다 불문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란스 지방이 그래서 요즘에 뭐냐면 차라리 튀길 때 포화 지방산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트란스 지방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불포화 지방산이 트란스 지방으로 바뀌니까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을 좋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을 우리가 특히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오메가3를 많이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메가3가 많은 이런 기름을 가열을 하면 안 좋아요. 특히 올리브유 같은 거 있죠. 올리브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올리브유를 갖다가 튀김용으로 쓴다든가 했을 경우는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올리브유는 좋다고 하잖아요. 올리브유가 좋은데 그거는 드레싱용이에요. 그냥 먹을 때? 그렇지요. 이거를 후라이팬에다가 올리브유 해서 뭘 하는 데 쓴다. 올리브유에 좋다고 하니까 좋을 거 아니냐. 절대 아니에요. 올리브유는 절대 그런 데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든 집에서든 가게서든 튀긴 걸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죠. 그럼 뭘로 튀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장 좋은 거는 코코안 오히려 비싸요. 코코넛유는 일종의 포화 지방산에 속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안에 코코넛유 속에 우리한테 몸에 유익한 성분들이 같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열을 가하더라도 트란스 지방으로 안 가요. 그럼 코코넛유로 만약에 튀김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그나마 기름 중에 낫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몸에 좋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튀김 요리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맛이 있으니까. 그런데 안 먹으면 좋아요. 그런데 먹어야 된다 했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먹으니까 어떤 기름을 가지고 지금 요리를 만드는 게 좋은가 했을 때는 코코넛유가 좋다. 그 말이죠. 고기랑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우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유예요. 우유가 완전식품이라는 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사육환경이나 소가 먹는 게 안 좋은 걸 먹게 되니까 우유도 안 좋다라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유에 대해서? 우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양에서 말할 때 우유 서양에서 말할 때는 콩 우리 동양 사람들은 우유에 대해서 적응이 많이 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서양 사람들은 콩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은 우유가 태어났을 때부터 먹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요즘에 와서 다 그렇지만 우리가 엄마 젖을 먹고 조금 지나고 나면 우유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많이 달라지겠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민족적으로나 인종에 있어서 콩에 조금 더 적응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우리 동양 사람들은 우유에 조금 적응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덜 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유가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좋다 나쁘다 딱 선을 끌을 게 아니고 우유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만큼 적응이 잘 되어 있다. 적응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있잖아요. 단백질 이 카제인을 잘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요. 왜냐하면 그것을 제대로 분해를 해서 소화시킬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카제인이 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이 나빠지면 면역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면역 저하가 와요. 우리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장에서 만들어져요. 우리 면역 중에 영향을 주는 게 거의 80%가 장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영향을 주는데 우유 속에 대해서 카제인으로 소화를 못 시키게 되면 그게 장 점막을 갖다가 다 손상을 줘요. 그래서 장 누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우유를 많이 먹는 게 안 좋죠. 그런데 잘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우유 속에 우리 항암작용이 있는 락토페린이라는 성분들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유는 본인이 잘 맞는 거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우유를 먹고 속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불편하지는 않다. 그런 경우는 괜찮고 그런데 우유가 또 이런 면이 있어요. 이게 우유 자체를 볼 게 아니고 우유를 만드는 소, 젖소. 젖소를 어떤 환경에서 키우느냐. 정말 여기다가 성장 호르몬을 많이 썼는가. 항생제를 많이 썼는가. 사료는 그냥 좋은 사료를 썼는가. 아니면 GMO, GMO 이런 걸 썼는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다르는데 우리가 사실 그걸 알기 어렵단 말이에요.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우리 환자 본인들이 스스로 잘 생각을 해야죠. GMO 말씀하셨으니까. GMO가 우리가 가공식품인데 많이 들어가고 콩기는 이런데도 제가 알기로는 GMO 콩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GMO라는 게 유해성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GMO는 나쁘다는 게 결론이 난상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GMO가 우리도 그런 정말 섬세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과학적인 부분을 우리도 단정해서 잘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GMO라는 게 한마디로 유전자 조작이거든요. 특히 이렇게 재배를 할 때 잡초 같은 게 많으니까 잡초를 내가 키우고자 하는 그런 식물만 크고 나머지들을 죽이는 게 GMO잖아요. 그러면 GMO를 어떻게 만드냐면 식물 유전자에다가 동물 유전자를 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은 제초제를 뿌리잖아요. 제초제를 뿌리지만 GMO로 만들고 이것만 안 죽고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동물 유전자. 그러면 식물 유전자에다가 동물 유전자를 섞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할지 이게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또 어떻다고 결론을 내서 함부로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조금씩 논문들이 이런 자료들이 조금씩 유해하다는 것은 나오고는 있고 또 유럽 같은 데는 이런 부분들 사용을 못하게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유해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통제를 했다고 봐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 우리나라 GMO가 1차 가공품에서는 허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GMO 식품을 우리가 직접 먹을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나라에 수입도 안 돼요. 그런데 2차 가공한 경우 예를 들어서 기름을 만들었다. 기름을 만들었다. 간장을 만들었다. 동물들이 사료로 먹는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허가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요즘에 보면 식품에 보면 넌 GMO 쓰잖아요. 넌 GMO.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음식을 골라서 먹는 게 그게 우리 환자분들이 GMO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직 미지의 영역이 너무 많은 거군요. 그렇죠. 어떤 게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유전자를 조작했다는 것 인공으로 만들었다는 게 어떤 우리 몸에 유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2차 가공에서는 우리나라가 큰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GMO 식품에 대해서 그럼 이게 얼마만큼 지금 만연한가요? 저는 사실 과자 쓰는데 GMO가 표기되지 않아서 이거 얼마나 만연한지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거기에 대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상당히 이렇게 교수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저는 농대 교수들하고 상당히 교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교수분들이 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르고 먹는 경우가 엄청 많겠네요. 많죠. 암 만약에 진단을 딱 받았을 때 아까 말씀하신 1cm 네 1cm 암 중량이라고 하나요? 그럼 이제 일반인들은 큰일 났다 진짜 나 이제 암 걸렸으니까 죽겠다 이 생각을 하게 돼서 병원을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책에서 이제 암치료에 서두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 어떻게 좀 구분이 되는 건가요? 서두르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1cm 암을 발견했을 때야 크게 서두를만한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2cm 암은. 그 다음에 암은 응급한 질환은 아니에요. 네. 암은 병은 중이에요. 네. 어떤 뭐 뇌출혈이라든지 뭐 뇌졸중 뭐 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볼 때 어떻게 더 위중한 병이냐 했어도 암이 결코 뒤처지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 병에 비해서 하지만 심장병이나 뇌출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급한 거잖아요. 시간을 다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암은 그렇진 않아요. 암은 중한 병이지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막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잘못 어떤 치료 선택이 돼서 그로 인한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서두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서둘러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1cm에서 사실은 서둘러야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제가 가장 말하고 싶은 부분은 조직검사예요. 조직검사 조직검사를 하게 되면 일단 암에다가 바늘로 찔렀어요. 그렇죠. 찔렀잖아요. 그 다음에 뺐잖아요. 여기 구멍이 뚫렸죠. 그 다음에 암 속에 바늘이 들어갔다 나왔죠. 여기에 묻어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옆에 주변에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논문에 보면 하여간 최대한 조직검사를 하면 그 다음 치료 단계를 빨리 진행을 하라. 수술을 해야 된다면 수술을 가능한 빨리 하고 그 다음에 항암을 한다면 항암을 빨리 서둘러라.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일주일 이내에 하라는 그런 자료도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이내에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보통 조직검사하고 그 다음 단계에 치료에 들어가는 게 보통 한 달 걸려요. 그렇더라고요.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2개월, 3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환자분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병원 내 사정을 해서 빨리 못 해줘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병원 내 사정이라면 어떨 수 없지만 본인 사정 그럼 본인이 빨리 하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예요? 조직검 세가지고 이거 못 믿겠어. 나 이거 못 믿어. 또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 또 해봐. 가서 교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교수가 시덥잖아요. 그럼 또 다른 데 가. 그러다 보면 두세 달 걸리는 거에서 금방 가버려요. 조직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럴 때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암 중에서 성질이 좀 고약한 암들이 있어요. 삼중음성 유방암을 저는 이제 주로 많이 보는 그런 경우인데 삼중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성장 속도가 아주 빨라요. 그리고 일반 유방암하고 다르게 줄기세포 암이 있거든요. 육종 우리가 육종이란 말 들어봤어요. 암도 두 종류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암이라는 것은 상피세포에서 시작하는 것을 암이라고 하고 근육이나 그 다음에 연골이나 뼈 이런 데서 시작하는 것을 육종이라고 해요. 육종은 암 중에서도 상당히 잘 나지 않고 애호가 안 좋은 것을 육종에 해당해야 돼요. 그런데 삼중음성 유방암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삼중음성 유방암이라든지 이렇게 육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진행이 빨라요. 처음 발견을 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도 진행이 빨라요. 제가 어제예요. 어제 어제 우리 환자 한 분을 봤는데 이 환자가 진단을 받았을 때 사이즈가 1.2cm였어요. 그런데 삼중음성인데 우리가 성장속도 KI67이 한 70% 정도의 아주 빠른 성장속도였어요. 두 달 만에 2.8cm가 된 거예요. 두 배 이상은 들었네요. 그렇죠. 삼중음성은 그렇게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삼중음성이나 육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암 종류로 따지면 애후들이 별로 안 좋은 암이 폐암 그 다음에 간암 그 다음에 췌장암 이런 암들 종류로 따졌을 때 이런 암들은 조금 빨리 서둘러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진단이 나오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제가 못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못 믿어서 쇼핑을 의료 쇼핑을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느긋하게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런 암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1cm 정도 되면 우리가 한 두 달 정도 여유를 가지고 그 정도의 여유를 있다고 봐요.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너무 중안병에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의사선생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도 일단 강하고 또 이제 웬만하면 좀 큰 대학병원 이런 데를 많이 쳤잖아요. 선생님께서는 이게 그렇게 막 다니다 보면 내가 그냥 선생님들을 잘 만나서 그 치료를 받는 게 수술이나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정이 빠른 그런 선생님 만나서 하는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좋은 건가요? 가장 좋은 건 내가 가장 신뢰를 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다음에 시설이 좋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 그렇다면 이제 가장 좋은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대개 선택하는 기준이 유명한 병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집에서 가까운 병원 그다음에 또 뭐예요? 소개해 주는 병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복불복이 될 수 있는 거라 복불복이죠. 복불복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환자들이 너무 서두르지 않고 내가 스스로 주치의를 찾고 내가 치료하고자 하는 병원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누구 말을 믿고서 누구 뭐 우리 옆집에 누가 어느 병원에 의사였는데 그 사람한테 잘 아니까 해보자.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한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경우에 어떤 통계적으로 많은 케이스를 해본 의사들 그다음에 그런 병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본인들이 서치를 해야 돼요. 외국 같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것만 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정보 사이트가 없는데 미국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암에 몇 기다 하면 어느 주에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가 당신한테 맞습니다. 이걸 찾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은 좀 할 수 있겠는가 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어렵고 왜 그러냐면 특히 병원들이 제공해주는 통계자료가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못해요. 맞아요. 어쨌든 본인이 열심히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유명하다고 해서 내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인데 막 유명한 사람들만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대개는 시간 길어지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것은 가까운 병원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런데 내가 수술이 난이도가 높고 그 다음에 암도 희귀암이고 그래서 정말 이것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했던 교수를 차지한다 그러면 그건 차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암에 따라서 다른 거고 암은 치료를 할 때에서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느긋해서도 안 되고 너무 어떤 한 부분에 집착해서도 안 돼요. 암을 얘기할 때 이제 기수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기수로. 그런데 1기, 2기, 3기, 4기 이 4개의 기수로 구분을 하는 건가요? 이 구분은 암의 크기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암의 크기도 관여가 되고요. TNM이라는 게 있어요. T는 투머, 크기. 그 다음에 N은 노드에서 림프절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M은 메타스테시스에서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암이 있는데 암은 우리가 상피세포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만들어지면 이 밑에 받침대가 하나 있어요. 세포에. 이 받침대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안 넘었으면 1기예요. 넘어서 기접으로 가거든요. 그거보다 받침대를 기접으로 가는데 기접은 밑에 아주 조그마한 림프절들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전이가 됐다. 그러면 2기. 그 다음에 이 근방에 주변에 있는 림프절에 전이가 됐다. 그러면 3기. 그 다음에 다른 장기나 조직에 멀리 갔다. 그러면 이제 전이가 된 경우잖아요. 그러면 4기. 이렇게 봐요. 그럼 말기암이라고 하는 거는 4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4기하고 말기하고 달라요. 달라요. 환자분들이 4기는 말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전이가 되더라도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예우의환이 떨어지겠지만 전이가 돼서 그럼 전이가 되면 일단 4기라고 하지만 말기라고 하면 더 이상 어떤 치료하기가 어려운 단계까지 왔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은 여생이 얼마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걸 가지고서 말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4기라고 해서 지금 유방암인데 폐에 조그마한 게 하나 전이 됐다. 이게 말기다. 그렇게 보지는 거예요. 1, 2, 3, 4기는 뭔가 의학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거고 말기는 이 환자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더 이상 치료를 해가지고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남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런 판단을 내릴 때가 말기지. 그럼 대개 암 환자분들이 암을 발견해서 병원에 오는 경우는 몇 개일 때가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증상이 나왔을 때 병원에 왔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각효를 한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폐암이더라.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의료 시스템이 좋아요. 2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종합검진을, 의료 검진을 해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개인들이 자기가 직접 돈을 들여가지고 종합검진을 받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기 발견이 많죠. 1기에서 발견하는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게 검진이 많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장비들이 좋아져서 특히 요즘에는 진단 장비들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또 너무 빨리 발견하고 너무 아주 적은 사이즈에서 발견을 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일단은 조기 발견이 훨씬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암 환자 발생률은 올라가고 생존율도 올라가겠네요? 생존율이 많이 높아졌죠. 지금 평균 생존율이 한 7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와 나 죽나 이 생각부터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진 않아요. 암은 일단 만성질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만성질환들은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봐야지. 그리고 내가 안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많다. 대신 내가 노력을 하고 치료를 열심히 하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암을 일으키는 주범이 장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암에 걸리거나 뭐 암에 그 징후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장애에 대한 트럭을 갖고 있다고 이해해져요. 그게 장이 이제 면역에 면역을 역할을 주는 거예요. 우리 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주변 환경에 있죠. 근데 이게 가장 밀접하게 접촉이 돼 있는 부분은 장애. 피부는 방어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뚫고 뭐가 못 뚫어 와. 피부는. 그런데 장을 통해서 모든 우리가 먹는 음식이 몸 안에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은 한마디로 휴전선이라고 떠요. 이게 외부에서 음식 속에 들어있는 유해물질들. 그러면 우리 몸에 못 들어가게 막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면역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골수에서 만들어지지만 면역을 어디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느냐. 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면역 세포들이 장에 다 달라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휴전선에 가면 군인들이 거의 다 거기에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서는 장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이 장에 집중되게 만들면은 그만큼 내 건강은 덜 좋은 거예요. 장에 있는 면역이 내 몸 안에 다른데. 내가 암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곳에 가서 암 세포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뭐가 만들어지면 없애고 면역이 거기에 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장이 나쁜 사람들은 면역 세포들에 장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 있는 방어를 할 힘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장을 좋게 만들어줘야 돼요. 암이 있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 장이 안 좋은 부분은 무조건 거칠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내가 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 환자분들이 나는 잘 체한다. 복통이 잘 일어난다. 이러면 장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정말 이제 어느 정도 한도를 넘어선 거예요.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증상으로 나오는 거고 우리가 일단은 장이 안 좋다. 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 먹고 소화가 30분 내에 안 되고 거듭해가지고 1시간 정도 유지를 한다. 이것 자체도 안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트림을 많이 한다. 그것도 이미 안 좋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방귀를 잘 낀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냄새가 난다. 그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속이 가끔 더불어 가다. 변비가 있어서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 우리 환자분들이 변비 기준을 몰라요. 변비 기준을 알아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절대적인 그 시간의 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앉았을 때 바로 나오면 변비가 아닌 거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괜찮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비라고 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입에 들어가서 변으로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30시간이에요. 그러면 30시간을 벗어나면 늦게 나오는 거죠. 30시간 이내에 변을 봐버리면 종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30시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불편하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기준으로 따지면 30시간 정도까지는 괜찮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 이제 세균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안에서. 세균들은 가능하면 빨리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음식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이 세균을 붙잡고 있게 되면 이 세균들이 나쁜 일을 해요. 장 안에서. 그래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세균이 많아지면 장 점막을 손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가줘야 돼요. 변비가 생겼을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어떤 내가 변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했을 때는 그런 기준으로 삼아볼 수 있죠. 내가 먹은 음식이 30시간 이후에 나오면 변비다. 또 변비에 대해서 개념을 우리 환자분들이 잘 모르니까 내가 병 볼 때 막 변이 엄청 굵어가지고 잘 나오기가 어렵다. 이러면 변비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막 며칠이고 걸려도 안 나온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이틀 지났으면 48시간 지났으니까 우리가 변비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장이 불편한 게 없었어. 항상 나는 이틀에 한 번씩 봐. 그럼 이걸 변비로 봐야 될 건지 정상적인 변화 봐야 될지 일단은 장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는 게 좋다. 아 정상적인 상황 아니다 일단. 그래서 장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어떤 증상이 있어라기보다도 제가 말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장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암에 걸렸다 하면 장을 기능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변 색깔도 중요해요. 변 색깔도. 변 색깔이 쑥색이라든지 진한 갈색이라든지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가능한 황금색. 그래서 황금색 변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쑥색이라든지 진한 갈색이라든지 약간 거무스름하게 나오는 변들이 있으면 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해독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혈액검사를 해가지고도 해독을 해야 될 거나 말해야 될 거나 알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변 색깔을 보거나 변비가 있거나 이러면 우리 장 안에 노폐물들이 많을 거고 좋지 않은 세균들이 많을 거고 이런 부분들은 있을 거라고 미리 짐작해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환자분의 소변 검사를 해서 산성도를 체크하신다고 산성도를 중요하게 보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소변을 가지고 체크는 아니에요. 그럼 혈액으로 하는 거예요? 혈액도 아니고 침을 해요. 왜 침을 하냐면 우리가 소변이나 혈액을 하면 정확할 것 같죠. 그런데 우리 몸은 우리가 산성도가 7.35에서 7.45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혈액에는. 그러면 이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내 몸이 산성화가 돼 있어도 혈액검사하면 7.35에서 7.45 사이에 있어요. 혈액은. 혈액이 무너지면 그거는 질병 상태로 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혈액은 어떻게 보면 산성도가 산성화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검사하기에는 기준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어디예요? 암 주변에가 산성화가 되냐고. 그런데 소변은 또 정확성이 떨어지냐면 소변은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 몸에 혈액은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7.35에서 7.45에. 그런데 내가 산성 음식을 막 먹었어. 그러면 이게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소변으로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소변으로 빠져보니까 산성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변은 완전 산성화가 돼서 나온 거죠. 이거는 내 몸의 산성화가 아니고 먹은 음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침은 암 바로 주변에 간지러기라는 게 있거든요. 혈관하고 세포 사이에 간지러기라고 있어요. 이 간지러기의 산성화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암세포 주변에는 간지러기거든요. 그러면 이건 우리 침은 간지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침에 대한 산성도를 체크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시기에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루 중에 달라요.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잘 때 오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번 체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산성화가 됐다 안 됐다를 말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아침에 막 기상하자마자 침을 가지고 산성도를 체크를 하고 또 아니면 30분 후에 그래서 체크를 해가지고 막 기상했을 때 산성도가 6.7 이하다.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체크해서 6.7 이하다. 그러면 산성화가 돼 있다. 그 다음에 30분 후에 체크를 해가지고 7.0 이하다. 그러면 산성화가 돼 있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데 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니고 아주 세분화돼서 볼 수 있는 특화된 리트머스 시험지가 따로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산성화를 체크해야 되는데 산성화가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느냐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것은 산성물질을 묵득 만들어내요.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젖산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암세포는 주변을 젖산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암세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당을 사용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젖산을 나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암은 젖산이 필요해요. 암세포는 우리 정상세포로부터 항상 공격을 받아요. 면역세포가 와서 계속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이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성화를 만들어놓으면 면역세포가 공격을 잘 안 해요. 악착같이 그래서 산성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을 잘하게 만들려면 어때요? 산성화를 못 만들게 해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몸에 산성화를 만들지 마라 하는 거고 산성도 체크를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악성암일수록 더 그래요.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음식인가요? 그렇죠. 음식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환자분들이 본인들이 먹으면서 나 산성 음식 먹고 있어.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가장 많이 먹는 게 산성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3대 영양소가 뭐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렇죠. 세 가지죠. 탄수화물은 나중에 대사가 되면 뭘 만들어요? 젖산을 만들죠. 젖산, 강산이에요. 단백질을 먹으면 아미노산이 되죠. 아미노산이에요. 그다음에 지방 먹으면 지방산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산성이에요. 산성.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일단은 산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3대 영양소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그러면 이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뭐예요? 바로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네, 미네랄. 미네랄은 특히 우리가 칼륨. 우리가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라는 게 방송에 종종 나오죠. 이렇게 어떤 패널들 나와서 칼륨이 많은 음식, 토마토, 바나나, 비트 나오잖아요. 그래서 칼륨을 많이 먹으라고 하냐면 칼륨이 알칼리 미네랄이에요. 그리고 칼륨은 우리가 세포 안에 물을 많이 채우게 하는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 칼륨이에요. 칼륨을 많이 먹으면 세포 탈수를 막아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을 주지만 산성화를 막는.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이건 알칼리, 토, 미네랄이에요. 칼륨은 알칼리. 칼슘이나 마그네슘은 알칼리 쪽에 가깝다. 그래서 알칼리, 토, 미네랄인데 칼슘이나 마그네슘,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산성화를 막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예요. 물이에요. 물. 물은 우리의 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면 산성화도를 막아주잖아요. 희석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물을 마실 때 우리가 미네랄을 같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산성화를 막아주는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암은 일단은 저는 그래요. 가장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본인이 노력해서 잘 수 있는 것은 산성화를 막는 일이라는 거예요. 산성화되면 면역도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암세포들이 그 산을 좋아하는 거고 그 산을 뭔가 희석시키고 좀 적게 하는 게 미네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산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산성화를 만들어 놔야 지가 안 죽어요. 면역세포가 접근을 못 하게 방어막을 만들어주는 거죠. 산성화를 해놓으면. 그럼 이제 그 암을 굶겨 죽이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우리가 그 책들 많이 나오잖아요. 암을 굶겨 죽인다는데 천만에 암은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굶어 죽지 않아요. 암이 암을 가진 사람보다 30분 후에 죽는다는 거예요. 아 나보다 더 산다. 그렇죠. 30분을 더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안 먹었어. 굶었어. 굶으면 나는 굶어요. 진짜 굶는 거예요. 내 암은 굶을까요? 안 굶는다는 거예요. 왜냐? 내 몸에 있는 거 다 갖다 써요. 나는 내가 움직이려면 근육이 필요하잖아. 내 복원을 하려면 지방도 필요하고 내가 굶었을 때 갖다 쓸 재료들이 간이나 지방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써야 되는데 안 주면은 처음에 갖다 쓰다가 내 먹을 거 없어져. 나는 기하여 허덕여. 그런데 암세포는 내가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육 지방까지도 다 뺏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체중이 쑥 빠지고 빼빼 말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암을 굶어 죽인다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단식을 해요. 맞아요. 단식하는 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암치료포에 없을 때는 단식을 많이 했어요. 한 15일씩 단식도 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단식을 하는 이유는 암세포를 굶어 죽이에서 했던 것보다는 해독되면 했던 거예요. 내가 굶으면 우리 지방이나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살면서 내 몸 안에 있는 노폐물도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찌꺼기들이 꽉 끼어 있는 부분들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내서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단식을 했는데 암 환자분들이 단식을 암세포를 굶어 죽인다고 하는데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암세포를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소식을 하고 적게 먹고 하게끔 하느냐 단지 뭐냐면 암세포가 가져갈 수 있는 영양소를 줄이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100g을 하루에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120g을 먹었어. 그러면 20g이 어디로 가느냐 암 환자들한테는 암세포가 가져가고 그러니까 내가 가능한 적게 먹으면 암세포가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줄이잖아요. 그럼 성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우리 환자분들이 먹을 때 평소 때 자기가 먹는 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환자들한테 양을 줄이라고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지 3분의 2까지 줄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음식이 내가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고프지 않다고 하는 게 나한테 그날 필요한 적정량을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죠. 그런데 인간은 절대 안 돼요. 진화적으로 볼게요. 수만 년 전에 지금은 우리가 재배를 하고 사육을 해서 얼마든지 얻어서 먹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못 했잖아요. 어떨 때는 먹을 수 있는데 어떤 때는 계속 굶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유전자에 뭐가 있냐면 음식은 항상 풍족할 때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배가 고플 때 그걸 갖다 쓰게 그러니까 내가 충족해서 충분히 먹는다는 것은 잉여분까지 같이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축하기 위해서 비축분까지 먹어야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만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축분은 빼자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가 가져가는 양이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게 아니고 그냥 굶기는 거죠. 조금 줄이는 거.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암세포를 굶겨서 죽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힘들어지는 게 있어요. 단식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지만 요즘에 뭐가 있어요? 저탄고지. 맞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늘린다. 이런 걸 하잖아요. 이런 게 하는 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가는 거. 이건 별로 안 좋아요. 탄수화물을 아예 줄여버리고 지방만 먹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암세포가 에너지를 주로 쓰는 것은 탄수화물이에요. 그다음에 단백질도 갖다 써요. 그런데 지방은 별로 그렇게 갖다 쓰지를 못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방만 넣어주고 탄수화물을 줄여버리면 암세포가 가져갈 수 있는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은 못 가져가고 지방만 이렇게 넣어주면 정상세포만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게 오래 못해요. 비계덩어리 하루 종일 먹으러 하면 못 먹죠. 네. 그렇죠. 하루만 지나도 못 먹는데 이거를 계속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캐톤식이라고 하잖아요. 캐톤식 캐톤식 이게 캐톤이 오래되면 신장기능을 좀 납부시픔이 만들어요. 그다음에 캐톤식을 하는 사람들은 냄새가 많이 나요. 캐톤 냄새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는 것은 피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탄고지도 완전 극단으로 가는 이런 방법은 유지하기도 어렵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단식은 암을 좀 굶게만 만드는 것 죽인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굶게 만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소식이라든지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보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헐적 단식이죠. 간헐적 단식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아침하고 점심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을 굶어버려요. 저녁을 굶으면 점심 먹고 그다음 날 아침 가재가 보통 16시간 정도 16시간 동안 굶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은 권할만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소식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야채를 많이 먹어버리면 탄수화물이나 아니면 지방 단백질을 적게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은 배가 고프지 않게끔 만드는 것은 위를 갖다가 채워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위를 채식으로 해서 먼저 싹 채워버려야 돼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밥이 잘 안 들어가요. 고기도 잘 안 들어가고 그런 방법들이 있는 거죠. 절대 암은 절대 굶어죽지는 않아요. 단지 우리가 성장을 늦추기 위해서 암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게 먹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보통 대학병원을 다녀온 암 환자분들의 얘기 들으면 선생님들이 잘 먹어야 된다. 이래서 암 환자분들의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고기, 장어 이런 엄청 보양식들을 엄청 챙겨 먹거든요.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는다는 것이죠. 말 자체는 우리 보통 많이 먹는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말하는데 어떻게 퀄리티 있게 먹느냐가 정말 잘 먹는 것 같아요. 우리 암에서 음식은 균형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이 아닌 사람들이 식사에 보통 탄수화물은 60% 그다음에 지방 20% 그다음에 단백질 20% 이렇게 먹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암 환자들은 좀 바꾸는 거예요. 오히려 지방 비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한 20% 30%로 줄이고 단백질은 일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방은 우리가 먹잖아요. 남으면 저장을 해요. 되게 뱃살이잖아요. 지방은.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남으면 전부 다 중성지방으로 저장을 하거든요. 지방은. 그다음에 우리가 탄수화물 있잖아요. 탄수화물도 먹어서 남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성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버려요. 그런데 단백질은 달라요. 단백질은 우리가 먹고 남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신장으로 해서 다 빼내버려요. 신장으로. 그런데 우리가 잘 먹는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보다도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먹는 걸로 고기를 많이 먹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수술하거나 항암하고 나면 장어도 먹고 보양식이라고 해서 닭고기 먹고 하는데 저는 우리 암환자들한테는 그 부분이 도움이 안 된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단백질은 절대 우리 몸에서 저장이 안 돼요. 유일하게 저장할 수 있는 게 근육이에요. 그런데 대개 암환자들이 황암하거나 수술하거나 하는 동안에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못 움직이고 가니까. 그러면 저장할 때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먹은 거 그날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신장만 괴롭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먹는다는 것을 많이 먹고 고기를 많이 먹는데 잘 먹는다고 생각하고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암환자들 균형 균형인 경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소식 그렇게 가는 게 절대 우리가 단백질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 사람들 생활 수준에서 부족한 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항암작용이 강한 식재료라든지 음식 같은 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나요? 항암 음식이라고 하면 옛날 타임즈에 보면 10대 음식이 나온 게 있어요. 제 1번이 마늘이에요. 마늘. 네. 마늘. 항암 음식이 제 1번이 마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늘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항암 음식이다 했을 경우에 거론돼 있는 부분들이 마늘 특히 마늘이 십자화과 식물이거든요. 꽃이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노랗게 피는 그런 이제 식물들이 마늘 그다음에 뭐 부추 배추 무 브로콜리 이런 게 전부 다 십자화과 식물이잖아요. 십자화과 식물이 항암식단이에요. 대부분 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케르세친이 많은 이제 양파 그다음에 고구마 사실 고구마가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고구마는 우리가 면역 검사를 해보잖아요. 가장 면역을 NK세포 활성도를 높이는 음식이 제1번이 고구마로 나와요. 감자는 아니에요. 감자는. 고구마 속에는 고구마 먹어볼 줄기 걸리죠. 감자는 걸리는 게 없는데 고구마는 줄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인율린이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 역할도 하면서 우리 장을 좋게 해주는 역할 면역을 높여주는 역할을 다 가지고 있는 게 고구마. 그런데 고구마는 가능한 찐 것보다는 생것으로 먹는 게 생으로 먹는 게 이게 익히면 당도가 높아져요. 당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생으로 먹는 게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이 많은 음식들이 항암 음식이잖아요. 그러면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은 게 아까 양파에서 케르세틴이 있고 그 다음에 포도에서는 레스바라토롤 라는 게 있고 사과에서는 피세틴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그런데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요즘에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가장 어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들 요즘에는 검사해버리면 돼요. 혈액 검사해버리면 뭐는 면역을 올리고 뭐는 못 올리고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 유전자 분석 나오잖아요. 유전자 분석하면 어떤 내 암에 어떤 유전자들이 변이가 왔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파이토케미칼들이 끈다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맞춤형으로 가면 돼요. 자 NK세포 면역을 높여야 되겠다. 그러면 램 검사하면 어떤 음식이 내 거 면역을 높인다. 나오면 그 음식 먹으면 되고 내 암에 조직검사를 해보니까 유전자 변이고 어떤 것들이 변이가 나왔다. 아 그래? 그러면 이 변이된 이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어떤 거다. 그러면 그 파이토케미칼들이 들어있는 음식은 어떤 거다. 다 과학적으로 할 수 있어요. 유전자 조직 개별화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어떤 사람한테는 마늘이 가장 좋은 항암 음식이 된다는 얘기고 어떤 사람한테는 고구마가 가장 항암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항암 음식은 마늘이 1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늘이 항암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달라요. 마늘이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효과가 있는 게 한 60에서 70%예요. 즉 뭐냐면 100명이 있으면 60명에서 70명은 항암효과가 있지만 30명에서 40명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요즘에는 맞춤형으로. 내가 열나게 먹었는데 나한테 도움이 안 됐어 봐요.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냥 허울 좋게 항암 음식을 먹었다는 것밖에 없는 거지 실제 내 몸에서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암치료와 체온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체온. 암 환자분들은 따뜻하게 다니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차갑게 시원하게 어떤 게 좋은 건가요? 따뜻하게 하는 게 좋죠. 진화 이야기를 나는 많이 하거든요. 진화하는 과정에 우리가 몸에서 열이 나는 때는 언제겠어요? 만 년 전 십만 년 전에 우리 인류가 열이 나는 상황이 됐다. 그건 뭐겠어요? 감염이에요. 감염. 감염. 외부에서 세균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켰을 때 열이 나잖아요. 우리 인간은 열이 난다는 것은 어때요? 외부에서 어떤 감염의 적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는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저항이 뭐예요? 약간 면역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난다? 그럼 우리 몸에서 인식을 하면 열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돼. 그러면 면역을 높여야 돼. 이런 게 바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우리 몸에 체온을 올린다는 것은 바로 면역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체온을 높여라. 그리 하는 거죠. 체온 1도를 올리면 면역이 100% 올라가고 1도가 떨어지면 면역이 30%가 떨어진다. 이게 이제 연구 자료의 의문이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 체온을 올린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따뜻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옷을 좀 두껍게 입고 다니라는 어떤 쪽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열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내부에서 어떤 반응에 의해서 열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외부에서 열을 주워가지고 높아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부에서 열을 높여주는 것은 우리가 감염 걸리면 제일 잘 올라가죠. 우리 감기 걸리면 고열 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떤 병적인 부분으로 열이 높아지는 거니까 병적인 부분이 아니면서도 생리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방법들은 우리가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한마디로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 안에 있는 발전소거든요. 이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야 열이 올라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게 이제 뭐냐면 비타민 B 계통이에요. 비타민 B B1 B2 B2 B5 이런 게 발전소의 부속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B콤을 먹잖아요. B콤이 한마디로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만드는 부속품들을 모아놓은 게 B콤인 거예요. B콤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몸 안에서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 비타민 B가 필요하고 이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찌꺼기가 나오면 빨리 빨리 빼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항산화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열을 높여주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우리가 36도 5부를 막 우리가 기상했을 때 그다음에 오후 4시쯤 되면 36도 8부 이보다 낮으면 저체온 그다음에 우리가 체온의 37도 2부 까지가 우리 정상체온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36도 8부 이상으로 높여놓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체온이고 체온을 우리가 이제 더 높이려면 내부에서는 감염이 외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열을 좀 주는 방법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온도. 우리 바닥을 뜨시게 하잖아요. 누워있을 때 자는 동안에 계속 열을 우리 하잖아요. 그 온도리에 아주 좋은 거예요. 온도리 문화가. 외국에도 요즘에는 온도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러시아라든지 추운 지방이 우리나라는 온도리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온도리 좋아요. 기본적으로 체온을 높여주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다음에 또 뭐예요. 찜질방 그다음에 사우나 심지어 모기탄만 가더라도 온탕이 있고 열탕이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하는 거.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38도를 넘어가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암 환자분들이 아주 높은 체온을 가지고 암을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고주파 온열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암이 있는 자리에다가 42.3도 이상의 열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세포는 42.3도의 열이 올라오면 일반적인 세포 자체로는 세포가 못 견뎌요. 살지를 못해. 그런데 정상세포는 이게 이런 열이 올라오면 막 혈액 순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쿨링을 해요. 혈액으로 해가지고 열을 빼버려요. 그런데 암세포는 이 쿨링 시스템이 떨어져요. 혈관이 암세포는 빨리 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이 혈관이 같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성장에. 못 따라가니까 실제 암세포 안에는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막 열은 올라가. 그런데 빼지를 못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암세포가 죽어버리거든요. 그게 바로 고주파 치료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열을 올려가지고 사는 방법들이 있죠. 그러니까 열을 올리는 것은 좋은 거고 단지 내부에서 올리는 거 외부에서 올리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 일단은 암은 열을 올려주는 게 좋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안 돼가지고 암세포가 그 고열에 죽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 고주파 치료가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주파가 어쨌든 원리 자체가 열을 높여주면 그것은 면역이 올라가요. 우리가 암세포 활성도를 열을 주고 나서 암세포 활성도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검사해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그거는 면역이 높여준다는 거예요. 객관화 돼 있는 이런 부분이죠. 그다음에 암세포를 직접 괴사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많은 고주파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42.3도 이상의 열이 갔을 경우에는 암세포가 괴사를 한다는 게 증명이 돼 있는 부분들이니까 암환자와 운동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보통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운동을 안 해서라고 연결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열심히 운동해야지 이 생각을 하기 쉬운데 암환자들에게 맞는 운동법이나 운동 강도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암환자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건강한 사람이 운동하는 방법하고 조금 달라야 돼요. 일단은 암환자들이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다음에 수술하거나 항암 이렇게 바꿔나면 근육이 다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환자한테 가장 맞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무산소 운동은 우리 암은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는 암이 빨리 못 커요. 무산소 상태가 되어야 암이 빨리 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경우는 산소 공급을 잘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암세포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무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은 바로 근력 운동이에요. 근력 운동은 어때요? 막 헐떡거리고 그다음에 다리가 종아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땀이 뻘뻘 나고 이 상태가 무산소 운동인데 내 몸이 무산소 상태가 되면 어때요? 암세포는 클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운동은 원리를 따지면 유산소 운동. 그다음에 또 근육을 길러야 돼요. 암환자들이 대개 보면 근육이 많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가장 많이 음식을 가져가는 부분이 근육이란 말이에요. 근육이 가장 많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뇌가 가져가고 사실 암세포는 덩어리가 조그마하니까 많이는 못 가져가요. 그런데 암세포는 조그마한 것에 비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면 암세포가 가져가는 것이 줄어들어. 근데 근육이 약하면 남는 것을 암세포가 가져가고 암세포는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근육은 쓰는 게 일정하기 때문에 많이 못 가져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산소공급 하나는 근육을 기르는 것 이 두 가지가 운동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공급에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요. 유산소 운동이 뭐예요? 대개 걷는 운동. 그렇죠. 그럼 우리가 걷거나 아니면 경보 수준까지는 괜찮아. 그다음에 수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그다음에 우리가 사이클 같은 거 있잖아요. 사이클.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산소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떻게 근육을 길러야 하잖아요. 그런데 유산소 운동 상태에서는 근육이 잘 안 길러져요. 근육을 기르려면 근력운동을 해야 하잖아요. 근력운동은 사실은 무산소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어떤 패턴으로 하는 게 좋으냐. 보통 일반적으로 1시간 이내에 운동이 좋다고 그래요. 1시간. 그래서 1시간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50분 정도를 유산소 운동을 하고 10분 정도를 근육을 기르는 운동. 예를 들어 역기를 한다든지 아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줄넘기를 해서 정말 홀떡거릴 수 있는 그때 근육이 길러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1시간을 한다면 50분 유산소 10분 근력운동 그다음에 하루에 1시간이면 일주일을 볼 때 매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운동은 싫은데 내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에 5일 이상은 해야 돼. 그러면 주 5일 그다음에 1시간 유산소 운동 50분 근력운동 10분 이게 가장 좋은 운동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내가 먹던 걸 바꿔야겠다. 라고 해서 채소를 드시는데 보통 찾는 게 유기농. 유기농. 근데 선생님께서 유기농이 꼭 항암식단이 아닐 수 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항암식단이라고 하면 음식 속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들이 내 암을 억제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아니면 면역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항암식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음식을 만드는 재배하는 방법이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1960년대 이런 때는 농약도 별로 없었고 농약도 없었고 무슨 뭐 제초제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 그냥 자연에다 그대로 방목해가지고 했던 상태 사실은 그게 유기농이에요. 하나의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음식을 재배하는 방법이지요. 그 다음에 어떤 동물들이 키우는 방법. 그래서 이게 너무 오염이 되고 건강을 해칠 정도의 이런 어떤 그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유기농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것뿐인가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유기농으로 한다고 해서 항암 성분이 많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 극악으로 다르죠. 단지 뭐냐 우리가 항암 재료 항암 성분이 있는 음식을 먹을 건데. 네네. 이렇게 오염되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게 좋다 그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게 유기농이죠. 항암 식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재배하는 데 있어서 유해한 부분들을 만들지 않게 한 방법이 유기농이지 이것 자체가 항암 음식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마늘하고 유기농 마늘이 있다고 하면 유기농 마늘이라고 해서 항암력이 3배 4배 높고 이런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지. 그런 건 아니지. 단지 뭐냐면 여기에 유해물질들이 나한테 오히려 그런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질들이 섞여 있느냐 유해물질들에 나한테 오히려 섞이지 않게끔 재배하는 방법이 유기농인 거죠. 이제 암환우 분들이 보통 그런 유기농을 먹어야 했다는 생각 때문에 유기농을 고르려다가도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주저하는 게 많잖아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그 값을 지불해서라도 일부러 유기농을 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꼭 그렇게 고집하지 않아도 그냥 항암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그런 그냥 일반 채소의 야채를 먹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경제력이 되면 유기농을 먹는 게 좋겠죠. 근데 경제력이 안 되는데 내가 유기농을 먹어야 돼. 이런 경우는 나한테 무리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그런 유기농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에 있는 유해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환자분들이 유기농에 노이로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 유기농이라고 하는데 내가 유기농 재배한 걸 눈으로 봤어요? 보지는 않죠. 못 봤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기농이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유기농으로 한다 하더라도 100% 유기농인가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흉내만 낸 건지 그런 부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유기농 요즘에 뭐든 나와 있는 시중에서 내가 직접 재배해서 먹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기농이라고 100% 단정을 짓지 말고 내가 유기농이 아니었을 때 피하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먹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이지 않나 내가 우리 농대 교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유기농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요. 우리나라 토양에서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여기서 유기농을 해요. 옆에서 안 하면 여기에서 농약불이 날라와.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사용한 그다음에 여기서 사용한 물이 이쪽으로 흘러들어와. 이걸 어떻게 유기농이라 타보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얻는 음식을 좀 더 깨끗하게 하냐. 예를 들어서 농약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다 지방성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식초라든지 어떤 밀가루를 가쓰고서 깨끗이 씻어낸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능한 유기농에 가깝게 얻으려면 시골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가 부탁을 해서 재배를 하거나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들이 좀 깔끔한 한 경우를 좀 구입을 하다가 그거는 자기가 어떤 자기노력이죠. 그런 방법들을 해서 최소한의 유해물질이 적은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유기농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해요. 경제력에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그걸 굳이 살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에너지와 시간을 유해물질 제거 쪽에 신경 쓰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항암 암치료 관련해서 선생님 유튜브에서 특별히 소개시켜 주신 게 후추하고 녹차를 말씀하셨더라고요. 녹차. 후추하고 녹차. 그러니까 이제 후추는 이제 후추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특히 우리 한국 음식은 양념이 많잖아요. 양념 뭐 고추 막 겹사유신 그다음에 마늘도 양념에 들어가고 후추도 그렇고 일단은 양념은 항암작용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음식 중에서 양념을 잘 먹으면 상당히 치료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 대부분 양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양념은 맛을 내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것밖에 안 보잖아요. 근데 진짜 항암 식단은 양념이에요. 그래서 후추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부 다 보면 그 유전자를 갖다가 어떤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다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녹차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녹차를 우리가 잘 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녹차 중에서 가장 고급 녹차가 뭐예요? 보이차예요. 보이차 신국 보이차 녹차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녹차가 있고 말차 그 다음에 말차도 있죠. 또 알고 있는 게 또 뭐 있어요? 그것도 모릅니다. 그것밖에 뭐예요? 우롱차 우롱차 맞죠. 우롱차도 녹차 홍차 홍차도 녹차 그렇죠. 보이차도 녹차고 그렇죠.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옥노니 뭐 그 다음에 우전 세작 다 이게 녹차 종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쓰는 것은 이제 녹차가 우전이 있고 세작이 있고 중작이 있고 대작 그거는 따는 시기에 따라서 달라요. 우전이라는 것은 고국 24절기 중에서 우전이 고국 전에 땄다. 딱 이래서 우전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안에 녹차 속에 가장 항암 성분이 있는 게 이지CG라는 게 있어요. 에피갈로 카테킨갈레이트 그래서 이지CG라는 이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녹차 녹차에는 많이 들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 있는 게 우전 제일 비싸요. 우전 그 다음에 그 후에 딴 게 세작 그 다음에 딴 게 중작 장마철 다 끝나갈 때 딴 게 대작 이렇게 우리나라 나뉘는데 우리나라 녹차는 어떻게 더 끝나가죠. 복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지CG가 파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녹차는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발효를 시키게 되면 이지CG가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요. 근데 우리가 우롱차 우롱차는 발효를 약간 발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지CG가 조금 떨어져요. 근데 발효를 많이 해버리면 이지CG가 더 많이 떨어져요. 그게 완전 발효한 녹차가 뭐예요? 홍차하고 보이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환자분들이 우리 누가 암에 걸렸다 해가지고 중국이나 가가지고 보이차 정도 사다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에 먹는 우전이나 그 다음에 일본의 말차 아까 말차 있잖아요. 말차 말차는 찐 거예요. 녹차를 가지고 찐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지CG가 높아. 항암작용이 높아. 그런데 사실은 이게 완전 발효를 시키는 이런 녹차들은 크게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녹차는 항암작용이 좋은데 어떤 녹차를 먹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후추 같은 경우는 후추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양념. 양념. 양념은 다 항암작용이 있다. 그 양념에 항암작용이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보통 양념들이 마늘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마늘. 마늘이라든지 후추라든지 그 다음에 생강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도 해서 우리가 양념으로 쓰고 있는 것들을 보면 다 항암작용이 가지고 있어요. 다. 양념만 잘 드셔도 좋아요. 그럼 항암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의사선생님 입장에서 항암치료를 극대화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는 항암치료라는 게 뭐 어느 거 하나를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효과를 최대한 높이게 한다.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놔두고 암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 기준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 이게 암 텅어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방향을 잡아요. 네.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치료가 뭐예요? 수술, 항암, 방사소. 네. 이게 이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대부분 우리가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상식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우리 몸에서 암세포하고 항암하기 전에 싸웠던 것은 뭐가 싸웠어요? 면역세포가 싸웠죠. 근데 면역세포가 힘이 약해서 이걸 못 죽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면역세포를 강화시켜야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 암치료라는 데 있어서 면역이 따라가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면역이 그렇지 않아도 약겠어요. 근데 수술하지, 항암하지, 방사선하지 그러면 면역이 더 떨어지죠. 네.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감시하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능력이 떨어져 버렸죠. 그러면 면역을 높여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꼭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면역을 높인 거. 그 다음에 암세포는 지 혼자 무턱대고 크는 게 아니에요. 신호가 와야 돼. 뭔가가 야 너 지금 하나 더 만들어. 네. 또 두 개 더 만들어 신호가 와야 돼. 이게 뭐냐면 유전자예요. 음. 근데 정상적으로 꼭 필요할 때 하나가 필요해졌어. 네. 그럼 하나 만들어 신호를 주면 되는데 암은 하나가 필요한데 너 열 개 만들어. 이렇게만 신호를 명령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변이가 돼가지고 오작동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끊어줘야 되겠죠. 네. 그럼 이거 당연히 치료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남았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암에 똑같은 데서라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걸려도 어떤 사람은 독한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순한 암에 걸리죠. 이거는 뭐겠어요. 유전자 변이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변이가 하는데 이 유전자 변이가 발생을 하게끔 하는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 하나가 발생을 하려면 유전자 변이가 최소한 20개 이상의 유전자가 변이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개 어떤 사람이 20개 변이가 어떤 사람이 30개 와가지고 그럼 더 독한 게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환경이 그렇게 변이 오게끔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 환경을 계산을 해 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두드려 자꾸 고치려고 해도 계속 환경에서 그렇게 미루고 있잖아요. 그 환경 개선이 돼. 그래서 암치료는 이 네 가지가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즉 현대의학적인 치료. 그 다음에 면역. 그 다음에 유전자 환경 개선. 그게 한마디로 암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게 균형이 잘 맞으면 저는 봐서 거의 없앨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효과잖아요. 뭐냐면 항암을 했다. 옆에서 면역이 때려주면 빨리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전자 꺼져 버렸어. 환경 개선해줬어. 그게 가장 좋은 항암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죠. 근데 이제 각각의 무슨 항암제 쓸 때 예를 들어서 특히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가 그래요. 면역항암제를 쓰면 엄청 가격이 비싸거든요. 뭐 몇 백만 원씩에 한 번 할 때마다 그것도 3주 간격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환자들이 그냥 항암제만 쓰고 조금 지나면 내성이 잘 와요. 이런 경우에 내성을 줄이면 효과가 높아지겠죠. 이때 쓰는 게 뭐냐면 장 기능을 개선해줘요. 그래서 유산균 제재를 잘 써서 장을 좋게 만들어주면 면역항암제가 내성이 잘 안 와요. 그런 방법들이 각각의 면역항암제 쓸 때 뭘 해주면 좋다 이런 것들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항암이라는 게 암을 어쨌든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 효과는 아까 말한 4가지. 그것을 기본으로 삼아서 치료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암치료 분야의 권위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흔히 말하는 표준치료, 항암치료는 받고 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병원에 오는 것은 항암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방금 말한 것 4가지 중에서 현대의학적인 것 빼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많아요. 그러면 이게 뭐 내원을 하는 분도 있고 입원을 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그렇죠. 입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개 입원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제 우리가 암치료하는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나눠봐요. 그래서 현대의학적 할 때가 제일 급할 때죠. 그러니까 암을 일단은 어떻게 억제를 시키거나 눈에 보이는 것을 없애버려야 하는 단계. 이게 이제 현대의학이 사는 거고.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항상 남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암이 무서운 건 뭐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것 제거를 못해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시 커서 재발을 하거나 다른데 씨앗이 다른 장기에 떨어져서 이게 다시 크면 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 단계가 갔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원바람 가지고 있을 때보다도 치료가 더 안 돼요. 악성으로 더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되니까 극한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지 않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하는 부분들을 보이지 않는 것. 그렇지만 앞으로 어떤 게 예상이 되는 부분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면역을 올려주고 유전자를 꺼주고 환경을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환자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대학에서 하는 거 외에는 안 하고 마는데 사실은 요즘에 치료율은 높아졌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100%라는 말이에요. 내가 암에서 아무리 통계 자료가 80% 90%에도 내가 10% 속에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는 100%니까. 그러면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내가 앞으로의 경과가 70% 좋아졌다가 문제가 아니고 100%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 모든 것을 맞춰서 해야 되고 그것을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죠. 그러면 표준치료 정도를 암 종양을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든지 환자가 오잖아요. 그럼 그 환자의 상태는 다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만약에 절박해서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환자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안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다 받으시나요? 일단은 환자 상태 파악을 해요. 상태 파악을 해서 사실은 어떤 우리 환자들 모두가 병원에 왔을 때는 뭔가 치료를 받을 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오는 거잖아요. 포기했는데 병원으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는 다양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말기를 하더라도 말기일 경우에는 환자가 어때요?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남아있는 생을 좀 더 고통이 없고 편하고 그다음에 어떤 가족들하고 마지막 정리를 멋지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회된 상태에서 온 경우에는 재발이나 전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이고 어떤 환자가 어딘지 간에 그 환자 상태에 맞춰 가지고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완치를 방향으로 잡아야 될지 완화를 잡아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치료만 달라질 뿐이지 우리가 이 환자는 못 보고 이 환자는 보고 그런 건 아니지. 많은 분들이 암 한 번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내가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두렵다는 것은 우리가 몰랐을 때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저녁이 무섭잖아요. 네. 저녁이 무서운 것은 뭐예요? 어두우니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도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암이라는 게 요즘에는 통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완치율이 70 몇 프로예요. 5년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런데 어때요? 내가 73%에 들어갈지 나머지 27%에 들어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27%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은 내 암에 걸렸어. 어떻게 될지는 나도 100% 장담 못 해.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알아야 돼요. 암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암 환자들이 암이 무섭고 정말 내 목숨을 낳아갈 수 있는 병이지만 암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어떤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고 결정권을 하는 것보다는 다 남들이 해주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해주는 것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만족을 못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알게 되면 암에 대해서 알고 암이 왜 생기는지 그다음에 암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내 상태는 어떤 거지 중요한 건 내 상태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 그다음에 나한테 취약한 게 뭔지 그러면 본인이 야, 취약한 것은 이런 부분도 이렇게 개선해서 가면 돼. 또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가면 돼. 자기 주관을 딱 서 있어요. 그 주관이 있으면 자기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어요. 알아야 된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알아야 되는 것도 스트레스가 있지만 이거는 주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환자들한테 입원 치료를 처음에 어느 정도 기간에 입원을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암 환자는 암 환자끼리 모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암 환자가 집에 가면 어때요? 내 혼자 암이고 나만이 다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항상 내가 환자라는 것은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도 가족들이 와서 잘 주무셨어요. 그러면은 야, 저것들이 내가 암에 걸렸었다고 해서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암 환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환자들끼리 하면 환자들이 여러 부류예요.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빠진 사람도 있고 나빠졌다가 좋아진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놓고 나만이 최악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동병상면을 같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도 보고 또 그 사람들이 뭘 하는데 도움을 받았는가도 보고 그러면서 정보도 얻고 서로 간에 유안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그리고 환자들 우리 암 환자들 불면증이 많거든요. 불면증도 집에 있을 때가 더 불안할까. 저 잠 못 자요. 차라리 나와가지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네. 그래서 집단적인 이런 부분을 좀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런 데서 스트레스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내가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가끔가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암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물어보고 있어요. 그걸 물어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예요. 나는 한 번도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는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 사람들 진짜 좋아하죠. 그러면 불안한 사람들은 뭔가 해결점을 찾아줘야 돼요. 그런 사람이 아까 집단적인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심리적인 부분을 조절해 줘야 돼요. 암은 사실 그래요. 심리적인 부분이 아주 커요. 육체적인 병이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아주 관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을 조절을 해주면 의외로 좋아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심리적인 부분이 면역을 떨쳐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떤 부분들에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럴 때는 뭐 심신요법 같은 것을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하고 어떤 취약점 뭔가가 보완해 줘야 될 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건드려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죠.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암 환자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암은 너무 무서운 병은 아니에요. 예전처럼 암에 걸리면 죽는다 이런 개념은 없어졌어요. 단지 만성질환이다. 만성질환은 어떻게 보면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암 환자분들이 정말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게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첫 번째는 방심이에요. 일단은 뭐 수술, 항암, 방사선 이렇게 받고 나서 아예 완치됐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이 많아요. 암은 그게 절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이다. 이게 암 때문에 내가 나빠질 거다.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관리를 하면 좋아진다는 생각으로 해서 이게 관리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이거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암에 대해서 어떤 누가 너무 이거 줬다 저거 줬다 너무 혈용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우리 환자들 보면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당신이 먹고 있는 거 기능식품이고 뭐고 다 가져오라고. 보통 이게 한 보따리 갖고 와요. 그러면 그중에서 먹을 거 먹지 말 거 골라주거든요. 그러면은 먹지 말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누가 좋은 거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정말 도움이 정작 도움이 되는 것은 그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 가지 치료를 하다가 내 몸에 간이라든지 신장에 물이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암에 대해서는 정보를 좀 많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 이게 몰입해서도 안 돼요. 몰입을 하게 되면은 불안감이 조성이 돼요. 심지어는 거기에서 그걸로 인해서 공황장애도 올 수가 있고 어떤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정말 이것 때문에 암에도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는 항상 자신감을 좀 가져도 좋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치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 때 이걸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암에 대해서는 많은 치료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카티도 나오고 지금 얼마나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요. 치료법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내가 관리를 잘해서 만약에 나빠진다 하더라도 이런 치료법들이 나올 때까지만 견디면은 내가 절대 내 목숨을 잃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나 우리 환자들한테 그냥 이런 말이에요. 이런 치료법들 앞으로 다 나온다. 그때까지 악착같이 버텨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내가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그런 게 나올 때까지 내가 버텨야 하잖아요. 그런데 나올 때까지 버티기 위해서는 힘을 내시고 그 다음에 암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 그때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가지고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암은 절대 불치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암은 치료될 수 있는 병일 것 같아요. 단지 앞으로 계속 따라다니는 만성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찬식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실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찬식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나오셨네요. 네.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저는 암을 치료하는 회사인데요. 원래는 저는 일반외과 전공을 했고 통화부학을 가지고 좀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우리 통화부학이 어떻게 보면 암치료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의학적인 암치료에다가 여러가지 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전자적인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고 치료해주는 부분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환자들한테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서 많은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어떻게 지냈어요. 많은 우리 환자분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여러가지 질문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진료를 오셔가지고서 많은 호응이 있어서 요즘에 상당히 많이 바빠졌습니다. 네. 실제로 작가님 영상 보시고 정말 암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됐다.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거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암에 걸리면 저도 이제 생각으로 딱 암에 걸리면 두렵거든요. 죽을 것 같으니까. 네. 암에 대한 두려움은 보통 환자분들은 얼마나 큰가요? 아유.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말이 그래요. 번개를 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뒤통수를 번개로 맞는 듯한 이런 기분이 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개념이 어떻게 보면 암 그러면 죽음을 같이 현상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내 목숨이 날아갈 수 있다는 데 충격 안 받을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게 암이라는 것은 그래요. 충격이 있어야 나중에 치료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충격이 있어야 우리가 액션 리액션이라고 하잖아요. 뭔가가 충격이 있어야 그에 대한 반사적인 작용이 나와서 내가 어떤 죽음을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충격이 오면 내가 방어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이 방어력이 잘 나와야 되는데 충격이 적으면 방어력도 적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러 논문이나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서 보면 일단 암이라는 것은 충격이니까 충격은 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묻혀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힘들어지지만 이것을 극복하는 것 이런 노력을 하면 오히려 충격을 안 받는 사람들보다 치료 효과는 더 높다. 그러니까 충격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가 아니고 아 나 두려워하지 않을래 라고 해서 두렵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두려움을 좀 다룰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려움은 우리가 모르고 안 보여서 더 두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암흑 속을 볼 때 뭐가 제일 무서워요? 저쪽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죠. 그 다음에 저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성질이 뭔지를 몰라서 두려운 거거든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도 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어마어마한 괴물이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 거다. 네. 어쩌면 내 목숨을 가져갈지도 모른다. 이런 게 두려움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이기려면 일단 암이 정말 두려운 존재인가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암에 대해서 내가 극복을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자신감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암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암에 대한 번제. 암이 정말로 괴물인가. 그런데 실제 알고 보면 암은 아주 단순하거든요. 뭐냐면 암은 안 죽고 계속 크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암이라는 게 무슨 아주 나를 괴롭히는 물질을 만들어내 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냥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만 하는 거예요. 단지 이게 크면서 옆에 있는 것을 누르고 해서 문제가 되고 또 아니면 떨어져 나가고 그렇다면 치료해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성장하는 물질이다. 하지만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 정상세보다 훨씬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능도 없어요. 그런데 단순히 크기만 하니까 이거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암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죠. 일단은 사람들이 암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다. 그렇죠. 원래 알고 나면 그래도 그렇게 두려울 것까지는 아닌데 그럼요.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극복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도 떠오를 수가 있고 또 내가 누구한테 맡겨서 어떤 치료를 하면 좋아지겠다.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어떤 생각이 나잖아요. 네. 모르면 정말 어려운 게 또 암입니다. 암을 잘 아시는 암 전문의로서 암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존재인 거 맞죠? 그럼요. 예전에는 암이라고 하면 어떤 불치병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완화 치료법들이 많이 나오고 또 저기 진단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어떤 우리 몸에서 영양이라든지 우리 암에 대한 구조도 많이 밝혀졌지만 암을 극복하는 우리 몸의 신체적인 어떤 기관이나 장기에 대한 거 아니면 세포 레벨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요즘은 암을 불치병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만성질환 또 극복할 수 있어요. 극복을 할 수 있는데 극복하지 못하면 평생 우리 당뇨고혈압처럼 그냥 가지고 가듯이 그렇게 유지할 수도 있는 게 암이죠. 그 이제 암 환자분들이 이제 대학병원 가서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항암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때 이제 많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이제 항암치료 잘 받아야 되니까 잘 먹어야 된다. 이 잘 먹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네. 우리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잘 먹는 거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잘 먹는 거 하고는 약간 잘 먹는 거예요. 네. 우리 환자분들은 잘 먹는다 그러면 무조건 고기를 잘 먹겠는데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야 내가 잘 버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잘 먹는다는 것은 거기에서 한 단계에서 우리가 먹으면 이걸 생각해요. 나만 잘 먹는 게 아니고 암세포도 잘 먹을 수 있죠. 암세포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잘 먹는 것은 나는 잘 먹고 암세포는 굶기고 그게 가장 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단지 이게 잘 먹는다는 개념을 그냥 내가 잘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암세포가 좋아하는 것은 없지.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거. 근데 내 혀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좋아하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먹어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잘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장황하게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잘 먹는다는 개념인데 첫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환자분들이 잘 먹는다고 해서 고기 종류를 육류 단백질을 많이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단백질은 하루에 딱 필요한 양밖에 없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날 다 못 쓰면 다 간이나 콩팡스 통해서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고기를 잘 먹는다는 개념은 조금 바꾸셔야 돼요. 오히려 고기 쪽은 줄이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도 줄이고 그 다음에 지방 쪽으로 조금 유도를 하면 지방은 우리가 암세포들은 지방을 이용한 에너지를 잘 많이 안 만들어요. 그래서 지방 쪽을 늘리는 게 좋은데 단순하게 무조건 우리 포화지방산이 많은 육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조금 오메가3 이런 계통으로 지방을 좀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잘 먹는 것은 딱 적당량이에요. 그래서 소식을 같이 권합니다. 그럼 이제 하루에 필요한 고기 단백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고기를 먹으라는 얘기인가 먹으면 하루에 그 필요한 양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괜찮다는 얘기인가 이런 게 또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고기를 단백질을 하루에 생리적으로 필요한 양이 자기의 체중을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꾸면 대강 맞아요. 그러니까 70kg이면 70g? 70kg. 그 다음에 60kg이면 60g. 근데 70kg다 그러면 조금 더 줄이는 게 좋아요. 실제 우리 몸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60kg예요. 근데 60g 정도면 나한테 필요한 양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필요한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깃집에 가서 소고기 1인분 먹으면 몇 g이에요? 150g. 150g, 200g. 그럼 완전 오바된 거예요. 그 한 끼만 먹으면 하루치 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양은 그리 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잘 먹는다는 것은 2인분, 3인분 먹으면 엄청 좋아질 것 같아요. 면역도 힘도 쎄주고 잘 싸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이 먹으면 콩팥이나 간만 죽으라고 일을 하고 우리 몸에서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정말 고기를 많이 먹어서 우리 몸에 도움이 되게 만들려면 먼저 근육부터 길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무조건 잘 먹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꼭 단백질 섭취 루트가 고기뿐만 아니라 콩도 있고 두부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걸로 먹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단백질도 식물성으로 먹는 게 가장 몸에는 좋아요. 근데 우리가 육류가 별로 권하지 않잖아요. 근데 육류가 나빠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육류라는 게 대부분 다 동물성이잖아요. 동물성이 되다 보면 소나 돼지, 닭 이런 건데 어때요? 그냥 이렇게 방목,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면 들판에 놔둬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조그만히 가둬서 정말 따닥따닥 다 붙여서 하다 보니까 항생제 쓰죠. 그다음에 빨리 키워야 하잖아요. 그러한 사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빨리 키워야 하니까 성장 호르몬 들어가죠. 그리고 육류 속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철분은 암세포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철분을 줄여야 돼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지방이 대개는 육류 속에는 포화지방산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메가3 이런 지방산인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단백질을 섭취를 한다 했을 때는 식물 속에 있는 단백질. 특히 콩 있잖아요. 콩은 단위 양으로 따지면 육류보다 콩 속에 있는 단백질 양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동물에만 있는 단백질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충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달걀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하면 동물성 단백질들이 같이 약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원장님 말씀처럼 고기에 대해서는 가급적 먹지 말라. 대신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쪽으로 대안을 찾아보자 라고 말씀하시면 대부분 식물은 보통 사람들이 안 좋아하고 고기를 맛있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생선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생선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생선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육류보다는 양식을 하는 게 몇 가지 빼놓고는 자연산이 많잖아요. 자연산이 많으니까 오히려 내가 꼭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겠다 한다면 생선을 권하죠. 그런데 생선을 권하는 데도 약간 기준은 있어요. 너무 수명이 긴 생선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중금속이 많아요. 우리 바다가 오염이 많이 돼 가지고 수온이 많아요. 그래서 수명이 긴 생선들은 수온이 중금속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우리 몸에 수온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수온으로 인해서 면역을 떨어뜨리고 해서 암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가능한 수명이 긴 생선은 연어, 참치, 그 다음에 아주 큰 갈치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문어도 심해에서 있는 큰 문어들 이런 부분들은 약간 수온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권장하는 생선은 30cm 이하의 생선. 대부분 30cm 이하의 생선은 양식 아니에요. 그렇죠? 안 하면 최선성이 잘 안 나와. 그래서 30cm 이하의 생선을 섭취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도 있잖아요. 오메가3 제품 나와 있는 거 보면 좋은 거는 30cm 이하의 생선에서 추출했다는 용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30cm 이하의 생선이 좋아요. 암에 걸려서 암을 내가 이겨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암을 낳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유튜브만 보더라도 이것만 먹으면 암이 낫습니다. 이것만 하면 암이 사라집니다. 이런 거 많잖아요. 수많은 암 환자분들을 실제 진료하셨고 이미 돌보는 상황 속에서 암치료 한 방에 나올 수 있는 비법 같은 게 있나요? 암은 한 방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암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서 연구를 해봐도 암은 원인이 너무 많아요. 원인이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의 변이가 와야 돼요. 유전자의 변이가 와가지고 이 변이 된 유전자가 세포에 신호를 주는 건데 이게 죽지 못하고 계속 클 수 있는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유전자가 암을 하나를 일으키는데 최소한의 20개의 유전자가 변이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유전자만 그렇죠. 또 우리 암을 잡는 게 우리 면역 세포가 잡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면역도 우리가 워낙 다양해요. 면역이 우리가 단순하게 면역 그러면 높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면역은 아주 복약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면역은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또 암이 성장하고 있는 주변 환경. 환경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방대하잖아요. 그런데 한 방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강의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해요. 암에 대해서 암을 치료하는 것은 한 방을 하는 소총을 가지고는 절대 못 잡는다. 그래서 암을 잡을 때는 산탄총을 써야 된다. 그래서 여러 방향에서 여러 가지의 치료법을 하면서 이 환자가 가장 취약했던 부분을 여러 개 중에서 하나가 때릴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럴 때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방향으로 암을 치료하려고 하는 분들은 참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연치료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피침술적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좋은데 이게 어떤 자연치료 개념은 뭐랄까 우리가 장비로 따지자면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는 현대의학적인 방법이 되겠고 홈이나 그 다음에 삽이나 이런 게 이제 자연치유. 그러니까 포크레인은 좀 와일드해야죠. 확 집어내지만 섬세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또 자연치유는 섬세하고 꾸준하지만 크게 한 방 이게 걷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한 쪽에 현대의학, 현대의학 자연치유, 자연치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통화보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절대 소총 가지고는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탄총 써야 된다는 게 요즘에 대학에서 치료하는 것도 그래서 단일 항암제를 쓰는 게 아니고 항상 컴비네이션. 앞으로 모든 치료들, 암치료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 하나 가지고 내가 암을 낳을 거야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의 머릿속에는 이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내가 대학병원 가서 현대의학의 힘을 빌리든지 아니면 산으로 들어가든지 이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이 두 가지에서 좋은 것들을 적절하게 통합해서 치료에 적극적 활용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하시는 통합의료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현대의학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치유가 무조건 좋다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개의 장점을 취해서 환자들의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주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건가요? 전번에 우리 촬영한 것 중에서 보니까 우리 환자분들의 자연치유하고 통합의학에 대한 개념을 잘 구글로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이 자연치유하는 우리는 통합의학을 치료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연치유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현대의학을 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환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이게 있어요. 통합의학이라는 용어는 현대의학을 기초로 해서 현대의학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경험을 통해서 치료해왔던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새로 많이 연구돼서 된 방법이지만 아직 대학에서 적용하지 않는 이런 방법들을 다 모두 모아가지고 환자들한테 적용하는 게 통합의학이에요. 그러니까 수술에 항암방사선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수술에 항암방사선만 해소할 경우에는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면역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무시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다 병행해서 해초한다. 그런데 또 현대의학적인 경험이 너무 무시하고 자연치유 원한다. 그래서 아까 포크레인이라고 삽하고 있는 상태가 돼요. 자연치유는 조금씩 조금씩 긁어내듯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암은 막 빨리빨리 커 나와요. 그러면 이게 긁어내는 거 가지고 중과 부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돼요. 통합의학은 절대 자연치유가 아니고 또 현대의학도 아닙니다.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암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종합적인 치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통합의학이 가장 암치료하는 데는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계속 통합의학은 암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교과서적인 부분은 앞으로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확실하게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암 수술, 방사선 치료,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걸 뭐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고 뭐 먹는 걸로만 해라. 아니면 뭐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치유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치유 하는 분들이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수술을 한다. 그러면 수술을 하면은 수술을 하고 난 후에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면역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수술을 하면은 면역이 떨어져서 주변에서 남아있는 암세포들이 커가지고 빨리 재발되고 전이돼가지고 더 안 좋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요. 수술은 큰 덩어리를 끄집어내는 거죠. 네. 효율로 따지면 엄청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수술하고 나서 면역이 떨어지고 환경이 나빠진다. 그러면 우리가 수술을 해서 큰 덩어리를 빼주고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면역을 높여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좋아지겠죠. 자연치유 하는 것보다 나았잖아요. 그러면 수술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항암 방사선도 마찬가지예요. 항암은 오랫동안은 골수가 억제돼요. 골수가 억제되니까 면역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면역을 같이 받쳐주면은 그다음에 항암에 대한 어떤 내성이 생길 수 있는 부분. 내성이 생긴다는 것은 유전자의 어떤 변화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성이 올 수 있는 유전자적인 부분을 우리가 교정을 해준다면 항암으로 인해서 우리 자연치유 하는 분들이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통화과학이에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는 통합의학이라는 생각은 없고 현대의학과 자연치유 이것만 A부모로 보는 거죠. 이걸 할 거냐 저걸 할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 안타까운 경우를 제일 많이 봐요. 저희는 자연치유를 갖다가 하지 마라가 아니죠. 자연치유가 아주 중요해요. 자연치유는 두 가지예요. 면역과 그다음에 환경 개선이에요. 그런데 암에 현대의학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하면서 포크로에 집어낼 수 있는 것은 현대의학을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작가님 책에서 암치료 보릿고기가 답이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좀 굶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예전에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은 보릿고기라는 걸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60대 이렇게 되는 분들은 예전에 우리나라에 정말 못 살았잖아요. 그러면 가을에는 이게 추스를 해서 쌀이 있으니까 먹는 데 큰 지장이 없는데 해를 넘기고 봄에 될 때쯤 되면 식량이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보리. 그래서 이제 보릿고기라고 말하는데 단순히 보리만 먹는다고 해서 보릿고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먹는 게 우리 이제 보리를 따져봐요. 보릿고기는 우리가 쌀밥은 탄수화물 밖에 없단 말이에요. 보릿고기는 보리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같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암환자들한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보릿고기 때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소나 돼지 뭐 닭 이런 것을 사육한다거나 그다음에 생선을 뭐 광어 같은 거 양식을 한다거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그다음에 자연에서 우리가 풀을 뜯어 먹으면 사실 이 풀 속에 오메가3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소나 돼지 이런 동물들은 사실은 우리 암환자들한테 필요한 오메가3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목을 했는데 지금은 방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많고 그다음에 그때는 어때요? 먹을 게 많이 없으니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삶이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소식이잖아요. 소식. 그다음에 물도 있잖아요. 물도 물도 그때는 전부 어때요? 우리가 지금의 말하면 생수죠. 생수. 그런데 요즘에는 정수기 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그 자연의 샘물을 먹었어요. 우리 펌프 옛날에 펌프 했잖아요. 지하수를 먹거나 여기에는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수기 물은 사실 미네랄이 적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미네랄이 있는 물을 또 먹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약간 조절해서 나와요. 미네랄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릿고개를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생활했던 것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이게 암환자들한테 딱 맞는 식단이고 생활이고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때는 어때요? 지금처럼 직장에 출근해서 밤늦도록 일하고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때는 일자리가 오히려 없어서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적었어요. 지금은 사실은 풍족해지면서 스트레스는 더 많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적으니까 그만큼 면역이 떨어질 일도 적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면 딱 이게 우리 암치료를 그때 생활했던 패턴에 맞춰간다. 그게 암치료를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말을 제가 쓰는 겁니다. 보릿고개가 있던 그 시기 그 시대의 환경과 삶의 방식 음식 습관 이런 거 이런 게 정말 암치료를 하는데 딱 맞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환경이 암에 걸리기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된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음식도 그렇잖아요. 오히려 음식도 어때요? 인스타트 식품 인스타트 식품 패스트푸드 이런 게 기름진 음식 그 다음에 설탕 많죠. 그러니까 주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 그 다음에 이제 육류 이런 부분들을 끌고 또 어때요? 바쁘잖아요. 바쁘고 뭔가가 쫓기듯이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쌓인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뭐냐면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발전하는 것 이것만 하다 보니까 내 자신 어디 가버리고 없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그렇게 또 산업화가 되면서 어떤 매연이라든지 우리가 플러시이나 이런 데 보면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워낙 주변에 함을 일으킬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은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우리 그래서 암은 갈수록 늘어날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그 보리 쌀밥과 보리밥 좀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나도 지금 쌀밥 먹고 있는데 이거 일부러 보리밥을 바꿔야 되나?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꿀 수 있으면 좋죠. 바꿀 수 있으면. 사실 쌀밥은 우리가 이제 우리 환자분들도 많이 알아요. 쌀밥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걸 알죠. 그래서 주로 현미. 현미를 이제 많이 하는데 사실 현미가 좀 거친 게 많아요. 맞아요. 먹기가 어려워요. 근데 생각보다 보리밥은 먹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보리밥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어렸을 때 쌀밥 먹기 어렵잖아요. 그럼 맨날 보리밥 먹으니까 맞아요. 보리에 질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새롭게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보리밥 현미가 거칠면 보리밥이 저는 좋다고 봐요. 거기에다가 한술 더 한다면 잡곡밥 잡곡을 같이 넣어가지고 그래서 먹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우리 암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내 가족 중에 내 식구 중에 뭐 암 환자가 좀 있다 하면 쌀밥을 보리밥으로만 바꿔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큰 도움이 되죠. 그 속에 보리밥 속에 보릿속에 들어있는 미네랄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그 다음에 식이섬유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이제 암 환자가 무조건 제거해야 하는 중금속이 있다고 그렇죠. 우리가 중금속은 사실은 이제 몇 가지 우리 몸에 아주 좋지 않은 중금속들이 있어요. 일단은 저는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수온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뭐 브라늄 니켈 바륨 이런 것들 우리가 모발검사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축적이 되어 있는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중금속은 수온이에요. 수온 그렇지만 약간의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온은 암을 일으킨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수온은 면역을 절어요. 왜냐하면 수온이 갑상선에 작용을 잘해요. 그래서 갑상선에서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이 비활성형에서 활성형으로 바꿔 가지고 우리 몸 안에서 작용을 하는데 비활성형이 활성형으로 전환되는데 중간에 수온이 들어가면 전환이 안 돼요.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이 많아도 비활성형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능을 못해요. 그 갑상선 기능이 뭐냐면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도록 보내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내가지고 그 필요한 양만큼의 에너지를 만들도록 세포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수온이 들어가서 그 호르몬 작용이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100에 대한 100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신호가 안 와. 그러면 한 50밖에 못 만들어. 그러면 힘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암세포는 사실은 이런 갑상선의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호 안 받아요. 그러면 우리 정상세포는 받아요. 특히 면역세포. 면역세포는 힘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상선이 신호가 잘 안 와. 에너지 만드는 신호가 안 와. 그러면 갑상선이 면역세포들이 힘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암세포 공격을 잘 못하죠. 그래서 수온은 우리 면역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갑상선 기능을 억제를 하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 간에서 글루타치온이 항산화 되거든요. 해독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기능도 방해를 해요. 그래서 수온이 있으면 무조건 빼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금속은 다 빼야 돼요. 알루미늄은 사실 알루미늄은 우리 몸 안에 축적이 되면 발암물질이면서 치매를 유발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중금속들은 다 발암물질 쪽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다 빼야 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수온이 필요해. 그래서 모발 검사를 하면 나와요. 모발 검사를 하면 모발 검사 상에 수온이 높게 나온다. 그러면 다른 걸 다 적혀 놔도 이것부터 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면역을 아무리 올리려고 노력해도 면역이 잘 안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뭐 수온을 먹나? 먹지 않거든요 저는. 근데 왜 내 몸에 수온이 쌓이죠? 그렇죠. 본인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수온은 예전에, 예전에는 요즘에는 안 써요. 예방주사. 예방주사. 예방주사 약에 방부제로 치매로살이라는 걸 썼어요. 이게 수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보면 옛날에 예방주사 맞았던 분들은 다 이제 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 가장 이제 많은 영향을 받는 거는요. 우리가 그 이빨, 암알감. 옛날에 우리 충치에 있어가지고 이빨 까맣게 때웠잖아요. 이게 수온이에요. 그래서 이거 있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어떤 면역이 높여야 된다. 그다음에 면역이 떨어져 있다. 그런데 내가 암알감이 있다. 그럼 이거 무조건 빼야 돼요. 요즘에는 치과에서 암알감 안 쓰거든요. 네이진이라는 걸 쓰는데 가서 이거 뽑아내고 네이진으로 바꾸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뽑고 나면은 더 이상 들어오진 않겠지만 이미 축적되어 있는 수온은 특별하게 빼주지 않는 한 우리 몸에서 잘 안 빠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암알감이 있고 또 하나가 있는 게 회 속에 이렇게 오래된 생선들이 수온을 상당히 축적이 되어 있는 그런 생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명이 있긴 생선. 이런 생선들의 수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생선율을 드실 때 30cm 이하 생선을 먹으라는 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도 뭐냐면 오래 안 살았으니까 수온이 축적이 좀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수온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방주사, 그 다음에 암알감, 그 다음에 생선율에서 섭취하는 부분들.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옛날에는 우리가 소독량으로 아카진기라는 게 있었죠. 그것도 수온이거든요. 옛날에는 써요. 빨간. 그건 수온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수온이 아닐 뿐인지 이게 사실은 성분에 수온이 있는 거군요. 그러면 추적된 수온을 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못 빼는 거예요. 나한테 수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또 관심도 없었죠. 그런데 이제 내가 관심을 갖고 모발 검사를 하면 수온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 게 나오거든요. 모발 검사를 해서 수온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킬레이션이라는 것을 주사를 가지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암 환자들한테 킬레이션 주사제를 잘 안 써요. 왜냐하면 킬레이션이 강력한 수온을 빼내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이렇게 명현현상처럼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는데 그게 빠져나오는 동안에 면역도 떨쳐버려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은 면역이 항상 유지가 돼야 하나요. 그런데 떨어져서 주사제는 잘 안 쓰고 기능식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해독작용을 하는 메탈로지오네인이라는 이런 단백질이 있거든요. 이걸 많이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식품들을 쓰는 이런 걸 쓰면은 대부분은 수온은 잘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주사나 이제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이런 걸로 배출이 가능하다. 빼는 가능하다. 그런데 음식을 가지고는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거의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암 환자분들에게 좀 권장하는 운동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암 환자들이 우리 암 환자들이 해야 될 운동은 기본이 있어요. 우리 암 환자들이 이제 암에 딱 걸렸죠. 암에 걸리면은 내가 왜 암에 걸렸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막 사람으로 일만 하고 몸으로 암증인 사람들은 야 내가 운동을 안 해가지고 암에 걸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때요? 운동해야죠. 운동을 죽어라고 하죠. 그러면 그게 이제 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대개 운동을 안 해서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운동보다 훨씬 과격하게 운동을 해요. 그래서 막 근력 운동, 헬스장 가서 하는 운동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데 아니면 산으로 올라가더라도 막 땀 뻘뻘 흘리고 숨이 헐떡 끓을 정도의 막 이런 운동을 많이 하면 돼요. 과격한 운동. 네. 그런데 암 환자들이 하는 운동은 절대 그게 많아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1시간 정도가 좋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 5회 정도 그러니까 5일, 5일 정도 하는데 운동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50분 정도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암은 암세포는 산소가 없는 데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산소가. 그리고 정상세포는 산소가 있어야 에너지를 만드잖아요. 만드는데 암세포는 그러니까 산소가 많은 지역에서는 살기가 좀 더 어려워요. 무산소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운동도 산소가 많은 운동을 해줘야 암세포가 오히려 성장하는데 성장을 억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소 운동.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유산소 운동하고 무산소 운동하고 구분을 잘 못해요.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에너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산소를 이용한다는 이런 것을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산소가 필요 없이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를 쓰는 게 무산소 운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운동을 하는데 헐떡거리거나 그다음에 다리가 뻐근해지거나 그러면 신호가 뭐예요? 산소가 부족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무산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전 단계까지. 그게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냥 산책하듯이 걷는 거. 그다음에 조금 빨리 하면 경보. 그다음에 수영. 그다음에 우리가 실내에 산다면 사이클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정도가 이 정도 운동 가지고서 뭐 숨 헐떡거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다음에 산에 같은 게 올라가더라도 경사가 심하지 않는 거.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을 정도. 이 정도.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한 게 어디 가냐면 숨 헐떡거리기 전까지. 그다음에 통증이 나오게. 우리가 100m 달리기 하고 나면 다리가 뻐근해지고 아프죠. 그러니까 그런 통증이 나오기 전 단계까지의 운동을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고 그걸 벗어나면 무산소 운동이에요. 그래서 1시간 정도 하루에 운동하는 게 좋은데 50분은 유산소 운동. 그다음에 15분에서 10분은 무산소 운동. 그러면 왜 암 환자가 무산소 운동 안 좋은데 무산소 운동을 하느냐. 근데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암 환자들이 수술을 받거나 항암을 받고 이러고 나면 근육이 다 빠져요. 이번에 안 움직이고 근육이 다 빠져요. 근데 유산소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이 잘 돌아오질 않아요. 근데 근육이 다시 내 평소 때 근육처럼 돌아오려면 무산소 운동. 우리가 그 운동하면서 근력 운동하는 사람들 가슴이 이렇게 나오고 전부 다 어떤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헬스 해야죠. 그래서 이건 무산소 운동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근육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육이 왜 꼭 필요하냐면요. 우리 환자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루에 에너지를 먹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누구누구 먹어요. 나도 먹고 암세포도 먹고.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많이 먹으면 암세포가 적게 먹을 수 있고 내가 적게 먹으면 암세포가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같은 음식인 양이 같으니까. 네. 근데 내가 먹는 음식 양은 하루에 필요한 양 딱 일정이에요. 근데 암세포는 어때요? 끊임없이 먹어요. 끊임없이. 네. 그러면 먹는 걸 줄여줘야 하잖아요. 그래 된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신체에서 음식을 먹는 시간하고 양하고를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양으로 따진다면 우리 몸에서 뭐가 제일 많이 먹겠어요. 근육이 제일 많이 먹어요. 네. 그 다음에 뇌. 뇌가 가져가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장기보다 많이 가져가요. 암이 가져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근육이 제일 많이 가져가잖아요. 네. 근데 어때요? 근육이 적어져 버렸다. 그러면 뇌는 항상 가져가는 양이 비싸겠죠. 근데 근육이 적어졌다. 그러면 이 근육이 못 가져간 만큼 누가 가져가겠어요. 암이 가져가잖아요. 암이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키워야 해요. 근데 가져가는 또 속도로 따지면 먹는 에너지를 넣어줬어요. 음식물에서. 속도로 따지면 뭐가 제일 빨라요. 암이 제일 빨라. 그렇죠. 암이 제일 1번으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찍는 게 펫시티를 그 원리에서 찍는 것 같아요. 펫시티. 우리가 포도당에다가 동위원소를 붙여서 딱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암세포가 뺏들어 가요. 그래서 이게 동위원소가 붙어있는 촬영을 하면은 이 동위원소가 제일 많이 모여있는 곳. 이 자리가 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제일 빨라. 그 다음에 가져가는 게 근육이 가져가요. 그 다음에 이제 뇌. 아마 근육하고 뇌하고는 아마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거기서 또 우리 암출한테 아이디어 갖는다고 하잖아요. 빨리 먹으면 암세포가 제일 빨리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속도를 천천히 먹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으로 따지면은 근육이 제일 많이 하니까 근육이 많이 가게끔 우리가 유도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근육을 길려야 해요. 그래서 5분에서 10분 정도에 근력운동을 꼭 해줘야 해요. 이제 50분을 유산소 운동을 하고 한 10분 정도를 이제 무산소 운동해서 한 시간에 운동을 하는 건데 그렇죠. 한 시간에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예 뭘 하라고 딱 찜어진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산소 운동으로는 50분 동안 뭘 하세요. 10분 동안 근력운동 어떤 걸 하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권하는 운동은 걷기 운동이에요. 걷기? 응. 걷기 운동. 그래서 근데 아까 근력운동이 좀 필요하잖아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산은 이렇게 올라간다 했을 때 너무 높은 산은 저는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네. 왜냐면 낮은 산. 그러면 낮은 산이지만 산은 산이기 때문에 좀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좀 훌륭거리고 이럴 때는 근력운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평지 쪽 걸으면 그때는 유산소 운동이고 근데 그런 부분이 없이 내가 사는 곳이 평지 밖에 없다. 그러면 한 50분 동안 평지 걷고 나머지는 뭐 우리가 백미 달리기를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역기를 한 번 한다든지 근데 암환자들이 역기하기는 힘들어요. 네. 힘이 없어.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에 뭐 줄넘기 같은 거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내가 약간의 숨이 찰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면 근육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 이제 암을 진단 받은 후에 3주 동안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주라고 딱 명시하기는 어렵지만 네. 암을 진단 받고 나서 이게 다음에 이제 뭐 수술이든지 항암이든지 방사선 이런 부분들 이 치료에 들어갈 때까지가 상당히 우리 보통 우리 환자분들은 그 시간에 그냥 놀고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죠. 놀고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암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내 몸에 있는 암을 치료하는데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내 주관이 있어야 돼. 근데 그렇진 않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하자. 저 사람은 저렇게 하자. 그러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암은 다음 치료할 때까지 쉬지 않고 암은 크고 있는 거예요. 나만 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가장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면역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면역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어느 병원에서 내가 치료를 할 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을 내가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해서 어느 병원에서 가장 많은 치료 사례들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어떤 의사가 가장 좋을 건가 이걸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빨리 최종적인 치료를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그 안에 끝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환자분들이 보면은 나중에 우리 병원에 와서 뭐 진단받고 수술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러면 3개월 네. 이거 좋은 게 아니라 그럼 가능한 가능한 한 달 이내에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외국에 이렇게 논문 같은 거 보면 조직검사하고 일주일 내에 치료 들어가라고 돼 있어요. 오 그 정도로 빠른 치료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응급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시간은 그러니까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시간 정도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너무 느긋하니 아무래도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암이라는 게 우리 신체에 생기는 병이지만 이게 정신적인 거하고 연관이 아주 깊죠? 크죠.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암은 어떻게 보면은 어느 한 장기에 있는 혹이잖아요. 혹이지만 이 혹을 만드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은 네.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주죠. 그래서 암은 우리가 국소에 있는 병이지만 전신질환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암은 심리적인 부분이 아주 강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만 암이 아닌 사람한테 이제 종합검진을 했어요. 그런데 암이라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그러면 진단 받는 순간 한 일주일 이내에 보면 한 체중이 7,8kg 빠져버려요. 충격을 받아서 그러면 그런데 이 환자가 나중에 병원에서 딱 켜 나와요. 이게 저의 검사가 잘못돼서 암의 아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암의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암이라는 소리 한 마디 듣는 것 때문에 체중이 쭉 빠져버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암이라는 소리 들으면 얼마 안 돼서 다시 체중 다 회복해요. 그럼 이 사람이 7,8kg에 체중이 빠졌을 때는 암이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네. 자기 심리입니다. 심리.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을 상담을 하면 과거력을 물어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6개월에서 18개월 반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아주 정말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러면 그러면 절반 넘은 사람에 서 있어요. 오. 그러면 어때요? 스트레스가 영향을 많이 준다. 근데 스트레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거거든요. 네.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은 떨어져요. 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이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암세포를 그때 잡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면역이 힘이 약해지니까 암세포로 빨리 커버려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다음에 진단을 받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진단을 받고 나도 해서 암은 심리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암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암에 걸리면 더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좀 다뤄주면 좋을까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암을 진단을 받으면 충격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충격을 극복하는 것. 암을 갖다가 충격이 없이 암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쨌든 이거는 본능이잖아요. 우리 인간이라고 해서 생명에 대한 부분이 애착이 무지하게 강한 건데 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 나한테 닥쳤다 했는데 충격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암이라는 이런 스트레스를 그대로 두고 치료를 들어가면 치료율이 떨어져요. 내가 지금 암이라 진단하고 나 죽게 생겼는데 아무도 어 그래 당신은 암인데 그냥 치료만 해보자. 이리 되면 이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수술도 받고 항암도 하고 다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 됐을 때 그런 치료를 하고 그런데 이 환자가 암에 대해서 이런 충격은 받았지만 극복할 수 있는 힘 이 사람한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거 그게 만약에 있다면 이 사람은 치료를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율이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심리적인 부분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것을 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에 암치료하는데 접근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통화부학을 하는 데 있어서 심신요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중요시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심신 유도심상 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술치료 같은 거 미술치료 같은 거 하면은 그 사람의 심리가 쫙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그럼 이제 심리 파악을 하고 환자가 좋아지는 거 말로 우리가 스트레스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극복했는가 안 했는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미술치료라든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가 요가도 상당히 심신요법 중에 들어가요. 그다음에 태극권이라든지 곡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운동도 되지만 마인드 컨트롤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요즘에 암치료가 그런 부분까지 접근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아쉽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우리 환자들이나 우리 선생님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유도심상도 말씀하셨잖아요. 유도심상이란 건 어떤 건가요? 유도심상은 사실 미국에서는 암 환자들한테 가장 많이 적용하는 심신요법이에요. 이거는 유도심상은 미국의 큰 대학 병원에서 또 다 적용하고 있는 치료법이거든요. 우리가 칼사위 사이먼튼이라는 종양방사선과 의사가 개발한 방법인데 암은 어떤 모양일 것 같아요? 암은 동그란 모양 아닌가요? 동그란 모양 또 그 다음에 약간 세포를 덮고 있는 이런 모양 아닌가요? 네 근데 암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암세포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무섭고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생각을 할 때 암세포라고 하면 암세포를 어떻게 상상을 해요? 아니면 미사일이라든지 탱크라든지 폭탄이라든지 이런 식의 개념을 괴물 그런 무서운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암세포가 형상이 두부 모양이 돼 있다. 네. 두부 아니면 조그만 인형 모양이 돼 있다. 네. 그렇게 인식을 한다면 암세포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안 두렵죠. 안 두렵죠. 네. 유도심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뭐냐면 이 암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내가 아주 공격할 수 좋게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암에 대한 건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한다.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면 겁나잖아요. 네. 무섭죠. 네. 무섭죠. 근데 이 환자가 수술을 내가 수술을 받는데 내 수술 시야가 의사들한테 잘 보이게 하고 또 상처를 피가 잘 안 나게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을 이미지를 한다면 나는 지금 내가 수술하는데 내가 수술하는 게 아니고 남한테 맡겨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남한테 내 몸을 맡겨놓고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고통이라든지 불안감은 내가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만약에 이런 어떤 유도 심상에서 우리 의사가 나를 정말 시야를 잘 봐가지고 네. 어떤 합병증이나 부작용 없이 잘 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 이미지죠. 이미지를 만들어 연상을 하면 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유도 가이드디 가이드디 이메이저리 세라피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암이라는 장벽을 넘어야 되는데 넘어가면 정말 화려하고 나한테 정말 좋은 그런 부분들이 생길 때 이게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여기에서 내가 좌절하고 우울증이 올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것만 넘겼다. 그러면 이 다음에 나한테 어떤 정말 비전이 있는 부분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연상을 한다는 거예요. 연상을 하면 내가 이걸 빨리 넘어야겠다는 의지가 생깁니다. 네. 그냥 그런 부분들이 바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유도 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뭐 이런 거네요. 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근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내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또 뭐 내가 다 암이 다 나은 모습을 상상하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는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근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무의식은 내 자율신경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장에서 움직이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이런 게 있죠. 내가 어떤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걱정 안 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안 하려고 걱정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의식이잖아요. 그런데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건 무의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인간으로 둘로 나뉘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의식의 나 하나는 무의식의 나 그러면 사실은 암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있는 혹이잖아요. 그런데 의식에서는 진단하고 해가지고 내가 암이 있다는 거 알았어. 네. 하지만 내 무의식은 몰라요. 그래서 내 무의식 중에서 면역도 그래요. 면역도 면역에 이게 암이 있는 데에 대한 공격보다는 장 안에 어떤 우리가 식중독이 걸렸다든가 그러면 내 의식에서는 암이 중요하는데 내 무의식에서는 식중독 잡으러 가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무의식이 무의식은 근데 만약에 있다는 것을 알면 공격력은 좋아요. 우리의 의식은 알지만 아무리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자기 스스로 잘 안 돼. 네. 그러다 보니 항암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무의식이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도 심상에서는 무의식의 나를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무의식의 나하고 의식의 나하고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상의를 하고 그래서 무의식의 나가 암을 견제를 하고 공격을 하고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아 의식에다가 유도를 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의식에다가 계속 반복을 해서 함으로써 반복을 해서 무의식에다가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유도 심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암에 걸리면 복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두려울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암이 퍼지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는 의식적으로 아니야 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아무 다 나을 거야. 이렇게 이제 의식적으로 무의식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무의식이 의식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본인들의 생각이 좀 바뀌는지 바뀌고 학습이 된다든지 하면서 그래 나 나을 수 있어 라고 무의식마저도 생각했을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심리적인 부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본이 있어요. 대본이 이렇게 표준화된 대본이 있거든요. 이걸 계속 반복으로 읽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미지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무의식에 대한 세뇌를 시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암에서 독이 되는 사고 뭐가 어떤 게 있을까요? 독이 되는 것은 제일 문제는 뭐냐면 하나는 비관 뭐요? 비관 비관? 비관 너무 이제 나는 암에 걸렸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든지 되는 일이 없었어. 근데 이제 암까지 걸렸어. 나는 암을 못 여길 거야. 비관적인 그런 사람들은 되게 정말 나빠져. 비관적인 사람 근데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사람 뭐냐면 이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겁이 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디나이라 하죠. 아니야. 나는 암에 안 걸렸어. 주변에서 아무리 당신 암에 걸렸으니까 빨리 가서 진단받고 치료하자. 내가 암에 안 걸렸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디나이 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치료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환자들이 내가 암에 대해서 너무 이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치 하나 일만 틀려도 왜 이리 틀렸어. 저녁에 잠 못 잤. 왜 나빠져서 그랬을까 뭐가 나빠졌을까 이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검사할 때마다 데이터를 다 모아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런 데이터를 모은다 해 가지고 치료 더 잘 되는 거 아니거든 크게 봐야 되는 거라 크게 봐야 돼. 그 다음에 하나의 수치 하나하나의 희비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성격인 사람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 있는 것은 암치라는 데 정말 독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 우리 상담하러 오는 환자들한테 딱 들어 올 때에 뭘 보냐면 자료를 여기 딱 들고 온 사람들 그 다음에 가방 이렇게 들고 오는데 서류 가방처럼 들고 온 사람들 딱 앉았는데 노트 같은 거 이렇게 딱 내놓아서 합니다. 아니면은 패드 같은 거 내가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 자료에 보여준다고 하는 분들 겁나요. 그게 심리적으로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세가 중요하지 너무 수치 하나하나이 너무 그렇죠. 너무 예민한 거죠. 예민한 것 자체가 뭐냐면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암환자들이 절대 그런 이러한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암은요. 성격이 너무 소심한 것은 정말 안 좋습니다. 좀 대담하셔야 되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요즘에 치료가 워낙 좋아가지고 내가 의지만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심리적으로 조선을 안 돼요. 디나이 부정 내지 부인을 하는 건데 이게 안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아까 유도심상 할 때는 나는 암이 다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는데 나는 암환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암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그냥 암이 저 사람이 저 의사가 오진을 했어. 이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겁이 나니까 안 받아들여 버려요.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내가 여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를 지나야 해요. 이거는 뭐냐면 치료 의지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극복하려고 하는 힘도 없어요. 나는 암환자가 아니니까 암환자가 아니다. 암환자라는 걸 인식하기가 싫은 거예요. 인식하는 것이 싫다기보다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군요. 피해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럼 이제 암환자 분들이 좀 생각했을 때 치유에 대한 최상의 이미지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최상의 이미지는 네. 아까 유도심상에서 이런 게 나와요. 이미지는 일단은 뭐냐면 짧게는 내가 수술을 한다. 그러면 어떤 수술이 나와서 아무 부작용도 없고 후유증도 없이 너무 이렇게 가뿐한 이런 것을 연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항암을 항암을 했다. 항암을 하는데 내가 항암하면 전신통도 나오고 구토도 나오고 손발 저린 거 다양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없이 항암을 잘 맞출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연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제 크게 보자면 내가 암을 극복을 해가지고 이제 한 5년 내 10년 후에 내 주체의가 완치했습니다. 이 말을 해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기쁘겠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연상을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나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치료의지를 끄집어 내주는 것들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도심상이라는 거는 치료의지를 어떻게 보면 극대화시키고 내 근대적인 생각을 반복함으로써 치유의 효과에 개선을 주는 거군요. 일종의 그렇죠. 치료의 하나 방법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일은 치료도 있지만 암은 심리적인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해야 제대로 치료가 된다는 거죠. 네. 그 이제 마인드셋은 이제 유도심상을 통해서 내가 아주 최상의 이미지를 상상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어쨌거나 내가 암세포가 발견되고 하면 수술 같은 것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성공적인 수술을 위한 준비 어떤 것들을 좀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할 때까지 그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준비를 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이제 이게 이제 할 때까지 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내가 지금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하고 낳았는데 아참 이거 수술 잘못됐어 다른 방법으로 했어야 돼 돌이킬 수 있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나한테 그 다음에 가장 최선의 수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제대로 된 나오고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병원이나 의사를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그러려면 또 그 짧은 동안에 암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암은 계속 크고 있다는 것 때문에 면역이라든지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면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꼭 하는 게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찾는 거 하고 네. 그때까지 면역을 높이는 거 저는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럼 면역을 높이는 거는 뭐 음식 습관 뭐 이런 건 그러니까 면역을 높이려면 네. 일단은 이것도 알아야 돼. 네. 그러면 면역을 빨리 혈액검사하면 면역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약한 거에 어떤 면역이 취약한가 그걸 보완을 해줘야 돼요. 그 무턱턱 면역을 높인다 해가지고 면역 높이는 막 음식 먹고 뭐 약 먹고 네. 그런데 내가 먹었던 게 내 거 면역에 취약한 부분을 보완을 못 해 준다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게 막 면역 세포라든지 이게 근데 면역 세포 몽땅 높이는 거 하면 무슨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취약한 거 면역 세포가 힘이 없어서 공격을 못 했다. 그럼 힘으로 강화시켜 주는 거 네. 근데 암세포는 못 찾는다. 면역 세포가. 그럼 찾게끔 해 주는 거 이렇게 면역은 세분화 해가지고서 취약한 부분을 공격을 해 줘야 되고 그 부분을 수술하기 전에 파악을 해 둬야 수술 끝나고 나면 면역이 더 떨어진다 있잖아요. 네. 떨어질 때 적용을 해서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 놓으면 떨어져서 무슨 면역을 높여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면역력을 높이는 일들을 많이 해 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많이 하고 그리고 공부. 암에 대해서 공부 좀 많이 해 놓고 네. 그래서 방사선 치료가 최선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는 우리가 어때요? 마르고 닳도록 여러 번 못 해요. 네. 왜냐하면 조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방사선이에요. 네. 방사선이.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한 사이즈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이즈에 주변에 정상 세포에 손상을 안 주면서 암 세포만 다 공격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방사선 양도 적어질 거 아니에요.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때린다? 그럼 방사선이 여기 다 나갔잖아요. 그렇죠. 양이 많아졌잖아요. 그럼 이런 데 정상 세포에 때려주면 뭐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양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으려면 정확한 사이즈. 그 다음에 한 번 할 때 어느 정도를 해서 해야 가장 효율적인가. 한 20번 때려야 돼요. 좋아서 10번밖에 안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10번밖에 필요 없는데 20번 한다. 그것도 안 좋은 거고. 부족해도 안 좋고 과해도 안 좋아요. 가장 적중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장기에 따라서 후유증이 많을 수 있는 장기가 있고 적을 수 있는 장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장기들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을 얼마만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방사선 치료할 때 중요하고. 방사선의 후유증들은 되게 오래 가거든요. 네. 월에 가서 그냥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신중을 키워야 돼요. 그 이제 암과 장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뭐 내가 대장암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모든 암과 장과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암에 걸린 원인을 한번 보고 계세요. 원인에서. 원인에서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중에. 네. 3,000개에서 4,000개 생긴다고. 전에 우리가 강의 씨한테 이야기를 했을 건데. 네. 매일 생겨요.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 네. 막을 수는 없는데. 이 암세포가 커 나가는 과정에. 이거를 없애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면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면역이 튼튼할수록 암세포가 커질 못해요. 그런 도중에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암을 예방을 하거나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의 면역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면역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골수에서 면역 세포들을 만들지만 이것을 조절하고 하는 것은 장이에요. 장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우리 면역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얘기 한번 봐요. 네. 우리 맨날 설사만 하는 사람들. 네. 그러면 설사하면 장에서 세균 같은 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면역 세포들은 어디에 다가 있겠어요. 장으로 다 모여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 암세포는 후방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장이 어떻게 모을 나라로 따지면 전방이에요. 전방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졌어. 네. 그러면 군인들이고 경찰들이 어디로 다 가요. 전방으로 다 갈 거 아니에요. 그 암은 후방이에요. 네. 그러면 이 암은 뭘로 잡아요. 잡을 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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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여기서 앞에서 전쟁이 끝나야 돼요. 그렇죠. 전쟁이 끝나야 경력이 후방에 내려와서 암을 잡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장이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항상 과거력을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장을 장이 좋으냐 나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대부분 다 보면 장이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 환자들이 장이 안 좋은 걸 어디까지가 장이 안 좋은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모르죠. 모르죠. 그럼 우리가 배가 아프다. 자주 아프다. 설사 자주 한다. 변비 있다. 그러면 안 좋다고 생각하죠. 네. 그런데 그거는 정말 장이 많이 나쁜 게 심해진 거예요. 음. 주로 어떤 거냐면 간단한 거. 네. 우리가 트림을 자주 한다. 네. 그다음에 먹고 나면 소화가 빨리 안 된다. 예전에는 소화가 빨리 됐는데 안 된다. 뭐 30분이 돼야 소화가 1시간이 돼도 안 된다. 네. 점심 먹었는데 저녁 먹으려는데 아직 소화가 안 돼서 배가 안 고파. 이런 부분들이 다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스 같은 게 잘 나온다. 광고이 잘 나온다. 그런데 그중에서 또 냄새가 잘 난다. 안 좋은 거예요. 먹고 나서 배가 빵빵하니 배가 꺼지질 안 하고 이런다든지. 이런 것들 사소한 거지만 이게 다 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정도에 아마 다 할 수 있는 거. 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면역하고 관계에서 장 문제는 그것부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장 안에서 나쁜 미생물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쁜 미생들이 미생물이 많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나라로 따지면 휴전선에서 뭔가가 전쟁이 일어났을 기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기미들이 있으면 어때요? 전부 다 그쪽으로 집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장 안에서 좋은 미생물들은 우리 몸에 좋은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서 줘요. 우리가 장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 먹고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들이 거기에 나오는 곳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네. 그런 면역을 높이거나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전자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물질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물질들은 좋은 미생물들이 만들어요. 네. 그런데 좋은 미생물들이 없다. 장이 나쁘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못 만들어요. 전쟁태가 돼버리고 만들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이런 물질도 없고 그러니까 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암에 걸리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로 그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암에 걸리면 저는 장부터 치료하겠군요. 그런데 그 말씀해 주신 기준에 따르면 장이 안 좋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뭘 바꿔야지 장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암을 예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장을 개선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미생물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 강조가 되고 있어요. 미생물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미생물을 가지고 암 진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생물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려고 하거든요. 네. 이 정도까지 지금 앞으로 추세가 그리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암을 예방하려고 하면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 미리 염두에 두고 조금이라도 하면 좋은 균으로 내 몸 안에 있는 것을 바꿔주는 개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을 먹고 하잖아요. 유산균을 먹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심바이오틱스, 파라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런 유산균 종류들이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암에 걸리기 전에는 예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프리바이오틱스를 평소 때 내가 야채라든지 이런 걸 많이 안 먹는다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먹고 또 특히 뭐냐 하면 내가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육고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뭔가가 유산균 제재를 좀 같이 먹는 게 좋겠고. 그런데 암이 걸리고 낫다. 그러면 암에 걸리고 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암에 걸리면 아무리 좋은 걸 넣어줘도 내 몸에 필요한 걸 많이 못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럴 때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아예 바깥에서 내 몸에 필요한 걸 만들어 가지고 넣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요즘에 포스트바이오틱스거든요. 요즘에 많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광고 같은 거 보면 전부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게 요즘에 많이 대세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뭔 뜻인지 잘 모르는데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아예 바깥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넣어 가지고 내 몸에 암을 억지하고 면역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넣어주는 그런 유산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방도 하고 치료 개념을 합니다. 보통 유산균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서 잘 이게 전달이 끝까지 안 되니까 이제 포스트가 나오는 건가요? 포스트는 그런 개념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장이 안 좋은데 내 몸에 나쁜 균들이 꽉 차 있는데 좋은 걸 아무리 넣어줘봤자 내가 원하는 물질들은 못 만들어요. 바깥에서 만들어서 넣어주는 자켓도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암치로는 퍼즐 맞추기라고 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퍼즐 맞추기예요? 퍼즐. 퍼즐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이렇게 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걸 갖다가 흐트러 나와버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전체적인 그냥 처음에 이렇게 퍼즐 판이 있을 때는 무슨 그림인지는 알겠지만 흐트러지면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암이라는 것은 만들어줬어요. 판은 그려줬어. 근데 이거 흐트러져 있어요. 이것을 다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왔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퍼즐을 맞춰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하나. 자 내 거 암세포는 성질이 어떻게 생겼는가. 성질이 어떻게 생겨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퍼즐을 맞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 암이 있는데 왜 내 면역세포들은 공격을 못 했을까.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이걸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암이 생기게 하는 데는 그냥 아무 큰 게 아니거든요. 어떤 유전자의 신호가 와야 돼요. 신호에서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유전자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가. 어떤 유전자들이 문제가 됐는가 찾아야 하잖아요. 그것도 퍼즐이에요. 그 다음에 왜 이런 유전자를 변이를 만들었느냐. 내 몸 안에 도대체 환경이 어떻게 돼서 일어나. 원인을 변이를 일으키는 원인은 뭔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맞추고 나면 치료의 개념이 되고 딱 하나의 퍼즐이 완성이 돼서 내 거 암은 이거. 치료는 이거. 이런 게 맞아진다. 근데 이걸 일반 환자분들이 하려면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어요.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이 근데 그 공부가 다 오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많은 자료를 찾아야 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한 자료를 찾아야 돼요. 근데 요즘에 보면 너무 많은 자료가 있어서 맞아요. 정말 좀 안타까울 경우가 많았고 우리 환자들과 상담하면 와서 말하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돼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뭐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바꿔주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환자들의 운일 수도 있어요. 정확한 정보를 얻는 환자들은 잘 치료를 임할 수 있고 잘못된 정보를 그 다음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편파적인 정보를 잘못 얻으면 나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참 그런 부분들을 환자들한테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하는 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 이제 암은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럼요. 암은 충분히 치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암은 이제 개념이 바뀌었고 벌써 치료율에서 많이 달라졌잖아요. 우리가 몇십 년 전에는 암 치료율이 5년 생존율이 한 40 몇 %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얼마 전에 통계보다 73%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나빠질 것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 깊게 연구를 해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치료법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치료법들은 이렇게 하면 정말 다 좋아지겠다 하는 이런 치료법들이 많이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고 개발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암을 한 번 걸리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불치병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거의 치료될 수 있다. 그리고 정 안 된다면 나하고 평소 동반돼서 갈 수 있다. 이 정도의 동반돼서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만성기라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뇨라든지 고혈 라든지 이런 병들이 치료되는 병이 아니잖아요. 관리하는 병이잖아요. 암도 그런 관리하는 병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관리를 잘해야 되는 병이다. 불치병이 아니라. 그런데 암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중간에 방심하면 안 된다. 끝까지 열심히 끊임없이 왜 그러냐면 암이라는 게 증상이 암 덩어리가 커져서 나빠지면 나오겠지만 관회된 상태에서는 제일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쓰는 게 뭐예요. 수술하고 항암 반성 안 보였어. 안 보였는데 언제 재발이 될지 전이가 될지 모르는 게 두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검사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 증상도 없어. 그러면 환자들이 아 나는 다 나온 모양이다. 방심을 한단 말이에요. 이 방심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항상 일정한 패턴 내 몸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5년에서 10년간 가지고 아니면 평생 가지고 가야 돼요. 결국 우리가 암에서 백전백승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손자병법에 보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썼어요. 지암지기이면 객암 백승이다. 그래서 제 책에도 그 말을 써놨는데 암도 적이에요. 적을 알아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암에 이길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보면 우리 환자들이 암에 대해서도 모르고 자신에 대해서도 몰라. 그렇죠. 내 몸이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내가 스스로의 치료보다는 남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자. 저 사람이 와서 저렇게 하자. 자기는 아무것도, 존재도 없는 거예요. 암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암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몸의 상태가 어떻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더 나쁜 것은 알고도 실체는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환자들이 그게 참 많이 봐요. 검사를 처음 환자들이 하러 와요. 와가지고 그러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역부터 해가지고 우리 몸 안의 상태라는 이런 걸 다 검사를 하거든요. 저는 다 하는데 다 하고 나서 이러이러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는데 알았습니다 하고 치료 안 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다가 뭐 한 1, 2년 후에 와가지고 제발 전이 됐으면 온다고. 그러면 그때 이제 지나가 버렸으니까 이제 소홀은 그때 내 말 좀 듣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이제 그래 갖고 온 사람한테 당신이 왜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했느냐 탓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 그럴 때는 참 마음속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은 정말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기 자신을 전념을 다해서 치료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환자분들은 요즘에 요즘에 날씨 엄청 덥잖아요. 요즘에 많이 면역이 떨어지 시기에 많이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걸렸지만 또 치료하는 과정에 재발전이 나도 모르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은 우리가 겁을 내고 할 수 있는 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항상 염두에 두고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운동도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기분 좋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서 하셔서 어느 때든지 내 몸은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시고 힘드시지만 열심히 치료하시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창식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반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창식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문창식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암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인데요. 원래는 일반외과 전공으로 해서 수술도 많이 하고 했는데 뭔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우리 현대왕만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암을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화과학을 접목을 해서 좀 더 환자들한테 전인치료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완치를 목표로 할 수 있는 이런 치료를 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고 이를 통해서 우리 환자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런 의사입니다. 그 지난번에 나와서 설명해 주신 영상들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계속 조회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10만회도 넘었고 20만회 30만회도 가고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그 나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우리 유튜브 나가고 난 후로 환자분들이 문의도 많이 오고 또 상담도 많이 와서 상당히 지금 바쁘게 그리하고 있고 또 우리 저를 보조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예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모든 분들한테 최선의 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원장님을 만나서 가장 많이 물어보니까 어떤 거예요? 물어보는 부분들은 대개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관심사고 거기에 들어가면 현대의학만 가지고서 가능한지 또 뭔가 현대의학하고 하고 있는 분들은 불안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건지 또 우리 많은 분들 중에 물어보는 것 중에 보면 자연치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나는 이런 너무 현대의학적인 부분이 어떤 부작용도 많고 오히려 그런 부분을 하다가 나빠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현대의학을 안 하고 자연치유만 가지고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질문이 많고 또 하나는 앞으로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이걸 이제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환자도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 치우친 치료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암치료라는 것은 의사가 주도한 치료가 아니고 환자 본인이 주도하는 치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환자들 많이 강조해요. 제가 듣기로 원장님을 처음 만나는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것저것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것들을 그때 설명해 주시나요? 저는 우리 환자분들하고 대개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가요. 옆에서 우리 직원들은 30분 안에 끝내라 하는데 하다 보면 시간이 늘 하는데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암은 상식의 치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암치료는 상식을 어때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상식이 아니잖아요.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이런 어려운 이론들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네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째 암치료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현대과학적인 치료예요. 수술, 항암, 방사선. 이건 포크레인으로 암세포를 집어내주는 치료예요. 큰 덩어리로 끄집어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암이 다른 사람은 안 걸린때 내가 걸렸다는 것은 뭔가가 내 몸 안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면역이에요. 면역. 그래서 이 면역이 약했기 때문에 면역이 강했더라면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암세포가 들어온 건 아니죠. 만들어지는 이런 암세포를 면역세포가 다 잡았겠죠. 그런데 면역이 약했기 때문에 못 잡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 면역에 대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것은 지멋대로 크는 덩어리가 절대 아닙니다. 암은 항상 신호를 받고 크는 거예요. 신호만큼 크는 거예요. 그럼 이 신호를 누가 주느냐. 우리 유전자가 신호를 주는 건데 우리가 정상적인 유전자는 필요한 만큼만 성장하도록 신호를 줘요. 그런데 암세포는 변이가 일어나서 신호대도 없이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신호를 차단시켜줘야 돼요. 이거 어때요. 상식이죠. 차단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 암세포가 환경이 지가 잘 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어때요. 안 걸린 사람들은 그런 환경이 몸 안에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암에 이완돼서 암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산성화가 돼 있다든지 어떤 음식 습관이 안 좋다든지 생활 습관이 안 좋다든지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몸 안에서 중금속에 축적이 돼 있다든지 그리고 주변에 매연이라든지 오염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암에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치료해 주는 게 암치료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개념할 때 암치료 그러면 현대학적인 치료를 해서 포크를 집어내주고 포크를 집어내는데 포크를에는 섬세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해져서 남아있는 부분들은 면역세포라든지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신호 주는 거 차단해 주고 환경을 개선해서 암세포가 살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 네 가지가 암치료의 기본이고 상식이에요. 그럼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주시는군요. 그렇죠. 암 환자분들 정말 수천 명 수만 명 1만 명 넘으시죠? 아마 그렇게 봤겠죠. 그렇게 수많은 암 환자분들을 진료하시면서 느끼시는 게 있다면 어떤 걸 많이 느끼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장 저는 그래요. 환자들이 알아야 된다. 모르다 보면 내 몸을 내 지금 목숨을 걸고 하는 치료를 남한테 맥힜을 꺼리잖아요. 그래서 나를 정말 도와주는 사람이었으면 괜찮은데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잘못된 치료가 된다면 어때요?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첫째 우리 암 환자분들은 저는 그래요. 일단은 내가 암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우리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 대학교 다니잖아요. 하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출세를 하고 돈을 벌고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는 공부예요. 그런데 이런 공부는 어때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공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암에 대한 부분은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내 목숨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게 더 중요한 공부냐 이거죠. 암에 대한 공부가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고 그래야 뭐냐면 과학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치료가 누가 이거 좋다더라 하다 보면 이게 근거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좋았을 수 있지만 나한테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근거가 있는 부분들을 치료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때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암환자분들이 저는 항상 그래요. 이기주의가 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타주의를 하지 마세요. 남을 위해서 우리 암환자분들이 항상 상담을 하면 첫 마디가 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는 남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정말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왜 그러면 내가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암에 걸렸나 우리 환자분들 항상 암을 감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암은 죄를 지어진다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을 위하다 보니까 내 욕구를 억제해요. 그러면 그게 스트레스가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스트레스가 면역을 떨쳐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또 이게 정도가 내가 견디기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였다면 이게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암에 걸리기 전에는 어차을 몰라도 암에 걸리고 나면 이제 남들은 놔두라 이거죠. 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나한테 도움 내 몸을 위하는 것을 그래서 저는 이기주의가 되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암이 종류도 많잖아요. 그럼 이제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뭔가 이거는 특별히 고치기 어렵다. 이런 암들은 좀 고치기 쉽다. 이런 암도 있을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통계 자료를 보면 원연 생존율이 높은 암이 있고 낮은 암이 있어요. 원연 생존율이 높은 암을 보자면 갑상선암 그다음에 유방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암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또 통계적으로 안 좋은 암들을 보자면 폐암 간암 췌장암 난소암 그다음에 삼중음성 유방암 중에서 예우가 좋은데 삼중음성 유방암은 별로 안 좋거든요. 이런 암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조심해야 될 암이 하나 있어요. 그게 저는 우리 시증자분들이 제일 쉬운 암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갑상선암. 갑상선암을 저는 주의한다고 생각을 해요. 갑상선암은 그 자체로서는 크게 위험한 암도 아니고 예우도 아주 좋은 암이에요. 심지어는 통계에서 암 통계에서 빠질 정도의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암이지만 갑상선이라는 것을 어떤 손상을 입었을 때 그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2차암 3차암을 유도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갑상선은 바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신호를 주는 호르몬을 생산하는 곳이에요. 그러게 되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가 전체적인 체력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하지만 면역이 떨어져요. 면역세포에 면역세포가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가 비실비실하면 암세포는 우리 갑상선이 신호를 받아가지고 하는 미소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만드는 것보다는 세포질에서 만드는 그 과정을 겪기 때문에 갑상선에 크게 영향을 많이 안 받아요. 암세포는 무럭무럭 잘 자란대요. 면역세포가 약해져가지고 내꺼 면역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암세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2차암, 3차암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암은 갑상선 암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아주 관심이 많은 암이 3중음성 유방암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3중음성 유방암은 사실 치료가 별로 없다고 이렇게 돼있는 암인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유전자라든지 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암에 대한 특성을 파악을 하게 되면 뭔가 치료해 줄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나와요.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의학적인 부분도 치료법들이 여러가지가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임상을 하는 약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3중음성 유방암이 상당히 요즘에 많아져요. 그래서 아주 지금까지는 보자면 아까 말한 어려운 암 폐암이나 간암이나 이것보다도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는 암이지만 치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환자들한테 적용을 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저는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은 3중음성 유방암입니다. 그러면 이게 치료가 어렵고 용이하다 이 차이는 이게 암에 생기는 위치 때문에 그런가요?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건가요? 그러지 않죠. 그 암에 대한 성질 그런데 우리 모든 암은 암종별로 해가지고 약간씩은 차이가 나지만 어떻게 보면 암에 발생한 원인이라든지 대개 우리가 크게 나누면 암은 우리가 무조건 암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암하고 육종하고 나뉘어요. 암하고 그래서 우리가 육종 들어봤잖아요. 육종은 육종은 우리가 일반적인 암은 상피세포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상피세포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어떤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죽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하는 이런 건데 이게 상피세포에서 암이 생겨서 나중에 악화가 되면 기저부라는 걸 뚫고 내려가요. 그래서 기저부를 뚫고 내려가가지고 림프절의 전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어디 다른 데로 옮겨가려면 옮겨가기 위해서는 변신을 해야 돼요. 변신을 하면 약간 줄기세포라는 것으로 좀 바뀌어요. 그러면 이 줄기세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육종은 이 줄기세포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암은 상피세포의 시작을 해가지고 언제 정도 진행을 하다가 성질이 과약해지면서 줄기세포 색깔을 띠는데 육종은 그런 쪽으로 가요. 삼중음성 유방암도 바로 육종처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작이 다른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폐라든지 이런 게 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이유가 발견이 늘어요. 빨리 발견이 돼. 유방암 같은 경우는 조금 크면 만져지잖아요. 만져지니까 알고 그다음에 유암이나 이런 데는 소화불량 같은 게 소화 잘 안 되고 속이 쓰리고 그러니까 쉽게 뇌식염 같은 것을 하면 발견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히려 증상이 서 없고 쉽게 찾기 어려운 암들이 나중에는 애호가 좀 덜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상피세포에서 시작되느냐 줄기세포에서 시작되느냐 그리고 발견이 용이하냐 용이하지 못하냐 여기서 차이가 벌어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그 자체로도 성질이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장기별로는. 갑산성 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기사 같은 거 봤을 때는 우리나라 갑산성 암에 대해서 굳이 이거를 제거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과잉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외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발견률도 높고 수술률도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암에 대해서 상당히 겁을 많이 내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견하면 무조건 빨리 없애려고 하는 이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갑산성 암은 총파만 하면 발견이 잘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림프절 전이라든지 이런 전이들이 잘 그렇게 일어나지 그런 안는 암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관찰을 하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갑상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를 하게 되면 기능이 떨어지면서 다른 면역에 영향을 주고 또 다른 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나라는 발견하면 바로 수술해버리죠.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봐요. 그래서 좀 더 커지는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점점 커진다 쉬지 않고 커지게 되면 그게 암이잖아요. 이거는 제거를 하지 않으면 그냥 치료 되기는 어렵겠다. 판단이 될 때 수술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요즘에는 최근에는 보니까 이게 검사기관에서 조금씩 경과를 이렇게 처음부터 무조건 아 이건 조직검사여서 암이니까 수술해야 됩니다. 이런 결론보다도 일단은 경과를 사이즈가 워낙 적으니까 조금 경과를 보자 양성일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가는 추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면역하고 결부돼가지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서 그래서 갑상선암은 진료하시는 선생님들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아주 적은 암은 조금 기다려서 경과를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암치료를 서둘러야 할 때하고 좀 서두르지 않아도 될 때 말씀하셨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이제 조직검사를 했을 때는 이제 좀 서둘러야 된다. 그 후로는 근데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는 상관없는 건가요? 음 그렇죠. 갑상선암인 경우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쉽게 그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왜냐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종 이렇게 박이 쌓이듯이 캡슐레이션이 약간은 돼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건드리기 때문에 아무리 순한 암이라고 하더라도 순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을까 다 그런 표현을 쓰기는 어렵죠.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직검사를 하게 되면 이게 암에다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은 암 덩어리는 가능한 한 압박을 잘 안 주거든요. 압박을 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세하게 어떤 주변으로 퍼지거나 하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안 하는데 조직검사는 어쨌든 그 암을 뚫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바늘이 들어가서 조직을 끌고 나오는 거잖아요. 조직검사에서 나오면서 암세포가 묻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암이 더 커지거나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가 그렇게 하면 다 퍼져나가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치료를 가능한 빨리 해라. 예를 들어서 수술이 예정이 돼 있다면 수술을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항암이나 방사소 아니면 그게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상황이라면 면역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빨리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암은 저는 그래요. 현대의학적인 부분에 하는 이 스케줄표만 가져갈 게 아니고 별게 면역에 대한 부분을 같이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면역을 높여주는 치료라도 조직검사가 끝나고 나면 빨리 조직검사 면역에 대한 치료는 빨리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수술이라는 것은 수술방에 스케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항암도 어떤 약을 선택을 해야 될지 환자가 컨디션 파악을 또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면역은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어떤 논문에 보면 조직검사 하고 나서 그 사업조치를 일주일 내에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나와있는 논문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한 달 한 달 한 달 이내에 빨리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몇 달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병원에서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환자 본인은 뭔가가 본인이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럴 때는 저는 면역을 꼭 높이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은 생명의 장애물이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살 수도 있고 요즘에는 120살까지 살 수도 있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엄청 밝은 미래들이 있어요.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하나 턱 중간에 끼었어요. 그러면 이걸 제거 못하면 앞으로 내가 내 원래 내 운명적인 스케줄에서 120살까지 살 수 있었는데 중에 장애물 하나가 이걸 넘지를 못하면 아무리 밝은 미래가 있고 해도 소양이 없는 것이죠. 소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장애물을 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요. 전념을 해서 넘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 장애물은 가볍게 여기고 내 지금 미래에 발전할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하더라도 이 장애물이 내 나를 모든 것을 아삭아버린 장애물이 되면 열심히 소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장애물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꼭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장애물은 장애물이라는 것은 넘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이게 절벽도 아니고 완전히 못 올라갈 벽도 아니잖아요. 장애물은. 그런데 이 장애물 하나 때문에 내가 내가 어떤 내가 사는 타임럿 스케줄이 있다면 중간에 이 장애물 하나가 여기서 나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끊겨버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장애물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장애물에 전념을 하셔야 한다는 이걸 못 넣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이걸 못 넣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벌써 넘어갔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장애물은 같이 병행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병행을 해서 넘어갈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일단 전념해라 전념해라 그러기 위해서 이 장애물 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서 지금 암이 자라나고 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암은 말이 그래요. 침묵의 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암은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암의 치료가 늘려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조기암 종합금전 같은 거 많이 해서 발견하는 게 많지 실제 증상이 있어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정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은 체중이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 이런 경우에는 암을 생각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건 우리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대상포진 이런 바이러스 질환이 생겼을 때 특히 옛날에는 대상포진이 있으면 혹시 암이 있는가 해서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대상포진을 가볍게 생각하지만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러스 하고 암에 대한 면역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 하고 암에 대한 면역이 T세포나 NK세포가 관여하는 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질환이 생겼다는 것은 면역이 떨어졌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암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면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암검사 그래서 대상포진 이라든지 단순포진 그다음에 오랫동안 기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러면 면역도 떨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암에 대한 일종의 약간의 신호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 자체가 신호라긴 보지는 못하지만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앞으로 암을 예방할 사람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내가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는다. 정말 내가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내 몸에 암일수록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음식의 습관이 안 좋은 사람들 있죠. 내가 인스턴트 식품 이라든지 패스푸드라든지 이런 것만 오랫동안 먹은 사람들 요즘에 암에 갈수록 젊어져요. 그거는 뭐냐면 젊은 층들이 우리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아침에 굶고 점심에 커피 마시고 인스턴트 식품 먹고 길거리에서 사먹고 이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한다면 어때요? 내가 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전조 증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그래서 좋은 부분이 아니고 일단 면역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많이 한다고 생각한다면 암에 대한 전조 증상 이라고 생각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검사도 해봐야 되고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얼마나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서 미리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면 그게 암 예방도 되거든요. 그래서 암에 대한 암은 원래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조심 하고 예방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진짜 신호가 딱 나와 지면 바로 치료를 할 텐데 그렇죠. 발견됐으면 늦은 거죠. 사실 피부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종합금전에서 발견을 많이 하죠. 증상이 있어서 발견하는 경우는 대개 이미 3기 4기 넘어가 버린 경우가 많죠. 운 좋게 발견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증상이 나왔을 때는 일단은 좀 진행이 된 상태다. 암이 요행을 바랄 질환이 아니다.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암은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나는 원래 체력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암 같은 건 그냥 잘 치료되겠지. 현대의학 수술 항암 방사선 받고 나면 좋아지겠지. 좋아질 안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암은 목숨 걸고 하는 치료인데 난 좋아질 거야. 그리고 조수가 좋아졌어. 괜찮아. 이 말을 100%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암은 관외하고 완치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관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 암의 세포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검사를 해보니까 안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주 조그마한 암 세포 세포들이 어느 구석에 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암 세포가 내꺼 면역에서 그냥 죽어버릴지 정말 커가지고 재발인은 전이로 나올지 모르는 거고 또 하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력하고 암의 면역하고는 절대 비례치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환자분들이 항상 그래요. 나 체력이 좋으니까 나 면역은 좋아요. 이런 말을 해요. 면역하고 체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면역하고 체력이 같다면 운동선수들은 절대 암에 안 걸려야 돼요. 그렇죠? 두 사람도 체력이 얼마 좋은 사람들 안 걸려야 돼요. 하지만 암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역하고 체력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체력 좋다고 내가 잘 이겨낼 거다. 절대 생각하시면 돼요. 면역을 파악을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과신하거나 또 나는 항상 체력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면역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게 안 될 거예요. 비관해서 나는 암치로 안 될 거예요. 너무 비관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면역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행을 바랄 게 아니라면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확한 검사를 해서 예를 들었잖아요. 내가 내 조암이 애후가 좋은 암인지 애후가 나쁜 암인지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걸 찾고 나면 그렇지만 그 암도 100%라는 건 없는 거예요. 애후가 좋다고 해서 나는 무조건 애후 좋은 측에 들어갈 거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암 중에서 암이 내 암을 분석을 해야 돼요. 내 암을 분석을 유전자를 보면 분석이 되고 면역을 보면 내 환경을 보면 분석이 되거든요.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분석하에서 이게 어떤 게 취약돼 있는가 취약된 게 많은가 안 한가 봐야 돼요. 그래야 내 가지고 있는 암의 성질이 나와요. 같은 우리가 통계적으로는 애후가 좋은 암 나쁜 암 하지만 내가 애후가 좋은 암이니까 나는 무조건 애후가 좋은 측에 될 거다. 그건 없어요. 각 개인마다 다 달라. 그러면 일단 내가 좋은 암이었어요. 그러면 더 내가 그러면 좋은 암이지만 좋아지는 측하고 안 좋아지는 측 중에 어디에 들어갈 건가 그거 파악해야 되잖아요. 좋아진 측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가 파악을 해야죠. 검사를 해가지고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파악을 해가지고 부족하면 좋은 측에 들어갈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개선을 개선을 해야죠.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치료를 하더라도 어떤 치료를 그러면 나한테 최선의 현대학적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치료법을 나한테 가장 정확한 치료법을 찾아야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확한 치료법을 찾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우리 일반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누가 옆에서 어느 병원에 가면 좋다더라. 또 누가 치료받고 그 병원에서 좋았는데 좋아졌다더라. 그 다음에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저 사람은 유명한 분이라더라. 또 어느 병원이 잘한다더라.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암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의 성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의사 그리고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 이걸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뭐예요? 정보예요. 정보를 많이 얻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 그런 정보를 얻기가 힘든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정보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게 없고 그 다음에 모든 대학마다 자료가 오픈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최대한 많이 알려서 여러 사람에게 조언을 듣고 그런데 여러 사람에게 조언을 듣는데 내 자신이 암에 대해서 잘 모르면 나중에 선택을 갖다 판단을 못해요.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모르더라. 그래서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에서 들어보니까 이 정보가 나오고 맞는 것 같네. 이래 됐을 때 내가 그럼 나 여기 할 거야. 이렇게 선택하는 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암이 어느 정도 치료가 현대의학적인 치료가 이런 게 끝나고 나면 관리를 잘해야 돼. 관리는 암은 평생관리에요. 우리가 보통은 암은 5년이 지나고 나면 암이 재발이나 전입이 없는 상처 5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의료보험 산정특례 해제를 시켜주거든요. 그럼 우리 환자분들은 그게 완치라고 생각해요. 그냥 완치라 해가지고 박수치고 축하하고 하는데 뭐 5년간 잘 견뎠으니까 좋은 거죠. 하지만 100%가 아니에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5년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한 80%를 봐요. 10년은 한 90에서 95%가 되는데 10년이 넘어도 5%에 대한 재발전일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관리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2차암, 3차암 이런 건 나온단 말이에요. 더 관리를. 그래서 암에 대한 치료는 정말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일단 나만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들 가까운 가족들을 포함해가지고 알려야 될지 아니면 알리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예전에는 암은 아까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죄를 지니까 감춰요. 또 이제 감추는 데는 이게 이제 내가 어떤 죄의식 때문에 감추는 분들이 있고 또 달리 감추는 분들은 보면 가족들이 상처를 입을까 봐서 특히 부모님들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 부분 때문이라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지만 저는 암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알려야 정보를 얻어요. 정보를 그래서 그 정보라는 것은 현대의학적인 정보도 있겠고 아까 면역이라든지 이런 암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려지지 안 하여있어요. 안 하여있다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방송이나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정보라고 또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암에 대해서 잘 모르면 남한테 알려서 남한테 좋은 정보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암은 알려야 된다. 내가 이런 환자들이 종종 와요. 내가 보니까 정말 조금만 관리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이게 유전자 분석하고 면역하고 쫙 해보니까 나쁘질 않아. 그 다음에 처음에 기수도 그렇게 나쁘질 않았어. 그런데 한 몇 년 후에 재발되고 전이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럼 환자 하는 이야기가 몰랐는데요. 이제 나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요. 몰랐는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안타깝잖아요. 그 전에 알았더라면 그 전에 알았더라면 어때요? 지금의 방향으로 안 오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암은 병은 말이 그래 병은 알려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암도 마찬가지로 알려야 되고 암은 절대 죄의식을 가져 그런 병이 아니에요. 암은 암은 알려서 나 선한 사람입니다 할 그게 암이에요. 암은 이타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걸리기 때문에 얼마나 남을 위해서 살았으면 네가 암에 걸렸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병이 암이에요. 알려야 됩니다. 만약에 암에 걸린 당사자가 내가 암이라는 걸 알렸어요. 그럼 이걸 듣는 사람들은 사실 당황스럽긴 하잖아요.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암 환자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면 좋고 어떤 말을 해서만 안 될까요? 그게 사람마다 다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위로하는 거잖아요. 위로를 하는데 너무 환자한테 너무 너무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 환자 충격을 더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위로할 때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얼마나 좋은 치료법들이 많은데 그리고 누구도 잘 나왔고 누구도 잘 나왔고 옆에 사례도 이야기해주고 가족들 중에 누구 내 가족들 중에 누가 너하고 똑같은 아마 알았는데 좋아졌다든가 그런 부분들 이야기해주고 그런 긍정적인 위로 그런데 같이 아픔을 나눈다 해가지고 같이 울어주고 이거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서 나왔드라라는 뭔가 방법이나 정보 같은 걸 주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다. 그렇죠. 그러면 원장님이 보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암을 고치셨잖아요. 암을 이겨낸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공통점이나 특징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암을 이겨낸 사람들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일단 긍정적이에요. 이게 암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암이 별거 아니야. 자신감은 그러면서도 어때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 좋은 사람들이 뭐냐면 암에 대해서 자신감은 있는데 아 별거 아니야. 그냥 내 평소대로 살면 다 좋아져. 나 이번에 수술 끝나고 놨는데 교수가 그런데 아 좋대.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 나중에 뒤통수 맞을 수 있거든.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본인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지만 집착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것하고 집착은 다르거든. 집착은 너무 그쪽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올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치 하나까지도 관심을 갖고 일이 일비를 하다 보면 그건 오히려 스트레스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가장 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 그다음에 약간 성격도 보면 조금 낙천적인 사람들 하지만 우리가 강단이 있는 사람 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뭔가 결심을 하면 적극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또 보면 항상 항상 밝은 미래를 생각했던 사람들 있어요. 내가 이 장애만 나오면 내가 뭐뭐 할 거야. 미래를 그다음에 개혁을 세우는 사람들 그래서 끝나고 나면 나는 다음에 무엇을 할 거야. 그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참 이런 성격이었는데 앞으로는 좀 밝게 내가 항상 뭔가 비전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몸을 잘 관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내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좋아지기만 유행받는 그건 아니잖아요. 생활습관도 고치고 그다음에 운동도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가능한 스트레스 같은 거 이런 것을 피하는 방향으로 갖고 그다음에 암이라는 것 자체가 오래를 해서 내가 장벽을 넘으면 그다음에 내 앞에 미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옆으로 내 방해되는 부분들을 전부 피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대개 보면 우리 환자들 한테 나은 사람들이 보이는 패턴 이죠. 환자분들 중에서 암에 지나치게 집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어떻게 집착을 하는 건가요? 집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뭔가 암이라는 공포에 엄습이 돼버리는 거죠. 엄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암은 좋아질 수 있는 것보다는 안 좋아진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용기는 내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치료를 할 거예요. 그런데 치료라는 게 내가 하루종일 암만 생각한다 해서 치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루종일 암이라는 이 엄습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나를 하더라도 막 헤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법이 좋을까 저 방법이 좋을까 막 분석을 하고 그래서 시간도 늦어지게 돼요. 집착을 너무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하더라도 수술 끝났어. 항암도 끝나고 다 끝났어. 그런데 이제 겁나는 게 재발전의 잖아요. 그러면 재발전의 가 될까 해가지고 중간용암 검사를 돼요. 그런데 이 전번에 검사가 2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3이 됐어. 그럼 왜 3이 됐지? 정상 범위 내가 있어도 그래요. 우리가 1부터 10까지 정상이다. 그러면 2, 3, 4, 5, 6, 7까지는 정상 이잖아요. 그런데 3에서 4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게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잠 못 자면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퀭해지겠죠? 체중도 빠지겠죠? 품은 뭐예요? 체력도 떨어지지 마. 면역이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 면역세포가 잘 잡을 암세포도 면역이 비실비실 해져서 오히려 더 못 잡아요. 그래서 이 집착이라는 게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참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집착을 하고 있는 환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겁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차트 자기의 진료기록을 정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몇월 며칠 날 검사한 데이터 하고 그 후에 데이터 이 전치 데이터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쫙 가서 늘어놓고 설명하는 환자들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치료는 해야 되지만 집착을 하면 이게 나중에는 스트레스가 떨어져서 나중에는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 오히려 암이 나빠져버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요. 그래서 집착을 하면 항상 그래요. 내 상태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 절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루종일 거기에 매인다는 것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집착은 그물입니다. 원장님께서 표현하신 집착이 환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대부분 환자도 그렇죠. 그런데 전에 환자분 바인더 만들지 않는 게 안 좋아요. 그리고 이거 수치 하나 가지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거고 정상 범위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거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러더만 원장님은 암 알아보지 않았 죠. 그러니까 그러죠. 한번 알아보세요. 나처럼 되죠. 그래서 내가 그러죠. 그래요. 맞아요. 저는 그런데 내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환자를 보고 있잖아요. 환자를 보고 있는데 대부분 환자들이 선생님처럼 바인드 만들어 와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걸 안 만들더라도 치료 잘 하고 좋아져 가지고 완치 해서 가족들 하고 기뻐 하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선생님 이거 하루종일 이 데이터가 변할까 그다음에 검사가 있으면 그 전날 참 못자죠. 내일 검사 혹시라도 뭐가 또 잘못나오는가 싶어가지고 오히려 좋은 게 나온 것보다는 안 좋게 나오는 걱정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건 맞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데 벗어나야 힘든데 어떻게 해요. 이런 그래서 제가 제일 하는 부분은 이렇게 바인더 만드는 것은 저는 우리 환자분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바인더 만드지 말하는 게 기록하는 거 하지 말라 그 뜻은 아닙니다. 뭐냐면 바인더를 만들지만 너무 일이 일비 하기 때문에 조그만 사소한 것 가지고도 여기에 이 데이터에 집착을 해서 조금만 변화가 있으면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고 가서 교수나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 괜찮다는 거 답을 받아야 그날 중에 잠을 자고 그런 부분들은 피하는 게 좋다. 하는 거죠. 제가 암에 대해서 많이 인터뷰도 해보고 책도 보면 여러 가지 요법들이 있더라고요. 비타민C에 대한 것도 있었고 온열 요법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열 요법 이라는 것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온열 요법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온열 요법 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암치료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치료법 중에 하나예요. 가장 많이 썼던 법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온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열을 올려 체온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체온은 36.5도에서 37.2도 2도 사이에 정상적인 체온 범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몸 안에서 정상 범위를 벗어나서 체온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예전에는 다 이게 감염이에요. 감염. 외부에서 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몸에서 저항할 때 이때 부수적으로 열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열이 난다는 것은 외부에서 뭔가가 나한테 침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침입에 침입에 대해서 방어하는 게 바로 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침입을 하면 우리가 면역세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하잖아요.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열을 올려주게 되면 우리 몸에서 느끼기에는 바로 외부에서 침입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을 막 면역세포들을 막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이 높아지면 바로 이 면역이 높아진 면역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개념. 이게 기본적인 온열 치료를 하는 개념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질환을 앓고 나서 보니까 아주 고생을 하고 혼수에 빠질 정도로 고열이 나는 질환을 앓고 나서 보니까 암이 없어져버렸더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여러 가지 균을 직접 몸 안에 넣어줘가지고 열을 나게 해서 하는 치료들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단점 중에 하나가 좋아지는 환자들도 있는데 우리 40도 넘어가는 고열을 견디지를 못하면 사망해버리는 환자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심부에다가 열을 넣어줘서 보통 우리가 열을 넣어주는 게 42도에서 43도 정도의 열을 국부 원열치료를 하는 경우에 암이 있는 자리에다가 하는 경우에 그 정도의 열을 넣어줘요. 그리 되면 정상세포는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래서 열이 줄으면 빨리빨리 빼버려요. 그래서 혈액순환시켜가지고 땀으로 빼버려요. 그런데 암세포는 열을 피하지 못해요. 혈관이 별로 없어요. 암은 빨리 크다 보니까 혈관은 혈액의 공급이 잘 안돼요. 그러니까 열을 빼내지를 못해요. 그 열을 받아가지고 괴사를 괴사되버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온열치료 일반적으로 온열치료 그러면 그걸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고 이제 그 외에 이런 부분도 좋아요. 우리가 환자하면 찜질방 잘 가죠. 사우나 잘 가죠. 그다음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온돌이잖아요. 열이 하나 이런 부분들도 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말하는 것은 고주파를 가지고 그 고주파가 왜 그러냐면 고주파가 깊게 들어가요. 심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열들은 적외선이 원적외선이 이런 부분들은 깊게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저 심부에는 암에 영향을 못 주는데 이제 고주파 같은 경우는 깊게 들어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인데 저는 요즘에는 원열치료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전신원열여이에요. 전신원열은 우리가 면역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면역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열을 높여주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면역이 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전신 면역도 되려면 피부 안에 심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신원열 중에서 근저외선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하는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 원열치료라는 것은 상당히 암치료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 요즘에는 황암이라든지 방사선 하는 치료에 있어서도 보조로 써요. 그러게 되면 우리 혈관을 심부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항암이나 방사선이 치료하는데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소 공급을 늘려주어서 치료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움이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일단은 원열치료는 암치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암환자분들은 평상시에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암환자들은 가능한 몸을 차게 하는 게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암환자들이 대부분 다 저체원이에요. 왜냐하면 암이라는 성질 자체가 우리가 암은 암세포는 에너지를 우리 사람은 두 개의 에너지를 만드는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래서 하나는 미토콘드리아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나라로 따지면 이렇게 큰 발전소 발전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유를 하자면 원자력 발전소 그러면 우리 미토콘드리아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만 화력발전소다 그러면 우리가 세포질에서 질 자체에서 만드는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로에 따라서 이걸 그 엔진을 가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암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많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세포질에서만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을 해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드는 에너지는 엄청 많아요. 세포질에서 만드는 에너지는 조금만 바깨라는데 세포질에서만 에너지를 만들다 보면 에너지를 많이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드는 게 36몰을 만드는데 세포질에서 만드는 게 2몰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단위 그러니까 18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에너지를 미토콘드리아 이용을 못 하니까 그게 에너지 생산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체온이 낮아요. 체온이. 그래서 저체온인 경우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 체온을 주기적으로 채거든요. 그래서 저체온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선지 체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저체온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저체온이 되면 암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아. 그래서 면역을 높여야 되니까 그러면 면역세포도 몸 안에 체온이 올라가야 체온이 올라가야 면역 기능도 활발해지죠. 그래서 가능한 한 체온을 높이는 역할을 많이 해야 돼요. 찬음료보다는 따뜻음료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일단 바뀌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가능한 음료수 같은 걸 먹더라도 찬 음료수보다는 따뜻한 음료수를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이런 것도 있어요. 겨울에는 따뜻한 곳으로 가고 환자들이 그다음에 여름에는 또 너무 덥잖아요. 우리 너무 더우면 또 면역이 떨어져요. 체력이 떨어지면서 면역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름에는 좀 시원한 거로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래요. 계절별로 옮겨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따뜻한 곳으로 가요. 따뜻한 곳으로. 지금까지 보셨던 암 환자분들 중에서 기억나는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 혹시 있으세요? 참 안타까운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많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전체적으로 보자면 안타까웠던 게 제일 안타까운 것은 환자들이 정말 전퇴가 와서 상담하면서 제가 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환자들이 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스타트가 진짜 일기 보는데 성질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건 뭐예요. 몰라서도 그렇고 관리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환자가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알았다면 절대 이래 안 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원인이 본인의 성격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본인의 어떤 생활한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진짜 너무 과신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말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이 나빠져서 왔을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것 그다음에 또 이런 환자들이 있어요. 보면은 제가 경험한 환자들 중에서 아까 이타주의 이야기 했잖아요. 너무 이타주의에 젖어있는 사람다. 그걸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한 사람다. 보면은 제가 우리 환자들 보면은 자기 몫이 없는 사람들 있어요. 내 몫이 없는 사람들. 내가 열심히 벌고 했던 부분이 자기가 쓸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환자들 종종 있어요. 이런 환자들은 정말 안타깝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치료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할 줄은 모르니까 이 자식들이라든지 남한테 어떤 베풀기에는 베풀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만족을 하지만 자기 몸은 어디에선가는 이게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은 항상 마지막에 가면은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방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이게 희생해 가면서 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안타깝고 전에 뭐 여러 케이스가 있었어요. 자기 자식들한테 집안자식 나눠줘야 되는 것이 내 것이 없고 생활비가 생활비에 애들의 생활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생활비에 애들 다 대줘야 되니까 내가 먹을 것도 없고 내가 입을 것도 없고 그런지 내가 어떻게 무슨 내가 어떻게 내가 치료를 해야 나한테 쓸 치료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분이 이미 자기 그런 생각 때문에 이미 저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돈을 특히 금전 문제의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한 1년 전에 돈을 빌려줬는데 떼었다. 못 받았다. 그래서 우리 환자한테 물어보면 그럼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 하면 내가 그 돈을 받아야 낫겠다. 이러면서 누가 그러면 돈 떼 먹은 사람이 낫으라고 돈 주겠어요? 그러면 못 받으면 못 낫는다 뜻인데 그러면은 어때요? 그 돈을 못 받으면 못 낫는다. 그러면 이제 암에 졌다.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에 하면서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참에 안타까운 분들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래요. 일단은 본인 자신을 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진짜 몰라가지고 몰라가지고 나빠졌다. 그럼 그 모르는 거 하나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참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원장님 책이나 이런 영상을 보고서 이제 암에 걸리신 분들이 원장님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돈 문제 같은 거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뭐 자기가 재력이 있으면 뭐 있을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은 재력이 없으면 없으면은 방법이 없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비싼 치료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저렴하면서도 효과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돈이 안 들면서 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가 최선인가 그걸 찾으면 되거든요. 저 우리 환자들 오면은 어떤 치료해야 됩니다. 강요는 안 해요. 어떤 부분이 필요합니다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어떤 레벨이 있어서 이 레벨이 안 맞는다 그 밑에 것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암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돈만 가지고 치료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내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암 치료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드는데 그래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외의 돈이 안 들면서도 다른 방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한테 오면 그런 부분들 저는 상담을 해드려요. 암 환자분들 중에서 긍정적인 분들이 있고 되게 부정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낙관과 비관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이는 어디서 부렸던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에서 마지막은 뭐겠어요? 낫고 안 낫고 차이를 한 번 봐요. 낫고 안 낫고 저는 긍정적인 사람들은 나와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잘 안 낫거든요. 그러니까 면역 스트레스하고 면역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오는데 긍정적인 것은 사실은 좀 보면 본인이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타고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가족 간의 생활하면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긍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자식들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또 부모들이 아주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사리 판단을 정확하게 한 이런 경우는 자식들도 그걸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또 아주 체계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환경에 있었던 환자들은 그러면 좀 더 극복하기가 좋죠. 그런데 그런 환경이 안 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떡하라는 이야기냐. 그렇다면 본인이 노력을 해야죠. 본인이 노력을 해가지고 긍정적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긍정적이 되고 싶은데 내 머릿속에서 내 본능이 그리 따라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그래요. 저같은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심신요법이 필요하다. 저같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사람은 이성적인 생각을 말해요.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중요시해요. 그럼 우리가 보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들한테 긍정적이 당신은 이래. 이 상황이 있는데 뭐가 나쁘다고 생각을 해. 이러면 당신 좋아질 수 있어. 너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보다 당신이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해. 그럼 이런 분들이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이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당신한테 이러한 치료법들이 있어. 그다음에 당신이 버티면 요즘에 임상으로 나와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 방법을 당신한테 쓸 수가 있고 이런 방법들은 지금 예우가 몇 프로까지 좋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게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심신요법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심신요법을 좀 열심히 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환자들한테 우리 유도심상이라든지 아우토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술치료라든지 많은 것을 적용을 해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안 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환자분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당장에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어떤 치료법만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마라톤을 한다는 생각을 안 해. 백미 달린다는 생각을 우리 환자분들이 많이 해요. 그런데 아무 백미 달려가지고 절대 안 돼요. 마라톤이에요. 장기로 뛰어야 돼요. 그러면 장기로 뛰려면 마라톤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백미 달리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마라톤은 어때요? 가다가 체력 안 배우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처음에 너무 오버해버리면 나중에 못 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계획을 생각하고 하면 이때는 어떤 게 심신요법이에요. 저거 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내가 저기까지 마라톤을 42. 몇 킬로를 뛰려면 지금부터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 저기까지 체력을 어떻게 안 배우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중간에 가다가 내가 좌절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될 때는 심신요법 우리 암 환자들한테 꼭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환자들이 아니 내가 심신요법 해봤자 해봤자 내가 머릿속에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야 그런데 우리 과학적인 근거가 뭐냐면 세뇌라는 게 있어요. 세뇌. 세뇌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미전향 장기수들 우리 사상적으로 북한하고 남한하고 할 때 공산주의하고 사회적하고 그런데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살잖아요. 잘 살면 당연히 우리 사상적으로 전부 다 자본주의를 좋아할 것 같은데 의외를 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만약 그걸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게 세뇌거든요. 그러면 우리 환자들도 자신을 세뇌시키는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신을 세뇌를 시키다 보면 자신이 정말 변해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고 자신감도 생길 수도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면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우리 한국사람 또 한단사람들이 있잖아요. 시작을 해가지고 오래가지를 못해. 하다가 안 되는데 하고 말아요. 그런데 심신요법은 단기의 효과가 나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볼 땐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세월이에요. 6개월 정도는 아무 생각 안 하고 해야 돼요. 그래 하다 보면 어느 날 누군가 옆에서 당신 변했어 이래야 될 수 있어요. 그때 본인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장 일주일 만에 뭔가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한 달 안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오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심신요법이 정말 필요하고 심신요법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6개월 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심신요법을 하면 틀리머시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해왕사람들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 가서 심신요법을 하는 분들 보면 딱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효과가 6개월에 납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효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 중간에 검증을 하네요.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많은 거고 그런데 대부분이 그때까지 가다 보면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긍정적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찾는 게 그다음에 미래의 어떤 많은 좋은 치료들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안 되면 심신요법을 그래서 내가 긍정적이지 못하자고 생각한다면 빨리 그런 부분들에 도전을 해서 자신을 바꾸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암에 걸리면 제가 이런 암 전문의 분들 보시고 댓글에 달려요. 암에 한 번 걸리면 완치가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암은 정말 완치가 없어요. 완치가. 그거는 왜냐면 그렇다면 그런 완치가 없다. 그 말은 다 나빠진다. 그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은 일단은 완치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지 않아요. 언제 다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5년 생존율을 쓰고 그다음에 5년 생존율 10년 생존율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5년 생존율이 5년간 이상이 없으면 몇 프로 정도 완치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10년이 되면 어떻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그래요. 평생관리라는 거예요. 평생은 그러면 아저씨 이거 암만 평생관리하다가 그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랬더니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암에 대한 관리는 저는 그래요. 암에 대한 관리는 암만을 위한 관리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나한테 올 수 있는 만성질환들 암은 사실은 요즘에 예전에는 불치급병이 됐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만성질환이고 이게 대사성질환 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세포에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세포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대사성질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들을 같이 예방이 되는 거예요. 고혈압 고지혈증 여러 가지 자가 면역질환 이런 부분들도 걸리지 않게끔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평생 동안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치라는 개념을 저는 우리 환자한테 쓰지 말고요. 한 번 내가 암에 걸렸으면 다시는 내가 2차 암, 3차 암에 안 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제발 전이가 안 되게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 편안하고 건강하게 산다. 그러기 때문에 평생 동안 관리하는 한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은 완치가 없고요. 평생 관리하는 병이에요. 그러면 이게 암에 한 번 걸렸던 분들이 관리를 할 때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될 것도 있어요.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될 것도. 그렇죠.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그거에 아까 제가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치료에서 현대의학적인 방법 이 부분은 암이 급성기 때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면역 그 다음에 유전자 그 다음에 환경 개선 이 이 부분들을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게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면 면역이 좋아지고 면역이 좋아지면 또 암세포라든지 이런 병을 걸리지 않게끔 막아주고 또 환경이 좋아지면 변이 되는 유전자가 생기지 않게끔 막아주고 변이 된 유전자가 안 생기면 암도 억제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생활습관을 고치는 거죠. 생활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부터 음식습관 그 다음에 어떤 내가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또 우리 생활하면서 버릇 같은 거 있잖아요. 버릇 이런 것도 참 중요해요. 버릇으로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주변 환경 주변 환경이 만약에 안 좋다. 저는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환자분한테 자기가 전에는 자기 사는 집까지도 내 체크한 적이 있거든요. 어디서 사느냐. 그런데 공장 옆에서 산대요. 공장 옆에서 그게 안 좋은데 당시 모발 검사니까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영향도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동안 환자가 안 보여요. 나중에 한 3개월 후에 와가지고 이사했다더라고요. 자기 환경이 안 좋으니까 자기 사이에서 이사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치 절대 암은 하나로 가지고 될 수 있다는 게 없어요. 가치 그리고 항상 일상화가 돼야 돼요. 일상화가 그런 부분도 오히려 더 중요해요. 물만 잘 먹어도 암이 나을 수 있다고 하셨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 물이 가장 쉽게 구하고 그다음에 돈 안 들이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물이잖아요. 그렇죠. 물이 우리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암 환자한테는 그리고 특히 암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사질환에는 물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세포 레벨에서 우리 세포 안에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세포 안에서 암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둘 되고 두 개가 네 개 되고 하면서 커지면서 덩어리가 커지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포 안에 환경이 좋으면 어때요? 암이 안 생길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세포 안에 환경이 좋으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물의 역할이 아주 커요. 물은 일단은 어때요? 세포 안에 물이 충분하면 우리 집안에 물이 없으면 화장실 대소변 바른 거 냄새 그거 안 누르면 물이 없으면 안 빠지면 냄새 어마어마하게 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나서 싱크대에 물 안 나오면 설거지도 못하잖아요. 바닥에 우리 바닥 청소도 안 되잖아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세포 안에 물이 없으면 우리 몸 안에서는 에너지를 만드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산화물 찌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이 찌꺼기를 제거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 세포가 유지되도록 해주는 게 물이에요. 물이 물이 차 있어가지고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기능을 못하게 되면 어때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가고 암세포가 계속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계속 암세포 성장이 빨라지고 그다음에 더 악성으로 가는 암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물을 잘 공급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물만 잘 먹어도 암을 낳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 그럼 이제 물을 어떻게 잘 넣어줘야 되느냐. 우리 환자분들은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그래? 물이 부족하면 물만 마셔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질 않아요. 사실 우리 몸에 우리가 물을 마시면 우리 물이 가장 잘 가는 것은 혈관. 그 다음에 간질세포 있는 쪽으로 가요. 그런데 실제 물이 중요한 것은 세포 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탈수를 이럴 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두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탈수 그러면 목마르잖아요. 목말라. 그럼 물만 마시면 해결이 돼. 그런데 내가 말하는 탈수는 그게 탈수가 아니에요. 세포 안에 탈수예요. 세포 내에. 세포 내에는 물이 함부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우리 세포 내가 아무렇게 물이 들락날락하면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세포가 살지를 못해요. 세포가 죽어요. 그러면 세포는 물을 차단하고 있어요. 못 들어가게. 그런데 이 물이 세포 안에 그러면 들어가려면 혼자는 단독으로 못 들어가요. 이 물을 끌고 들어가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 물질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칼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에 이런 데 보면 칼륨이 많은 음식 건강 음식으로 나올 때 칼륨이 많은 음식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칼륨이. 칼륨이 세포 안에 들어가면 물을 끌고 들어가요. 칼륨이 부족하면 물을 못 끌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소금기를 많이 먹잖아요. 소금기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안에 있는 물도 끌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짠 걸 먹으면 안 좋다는 것도 그런 이유가 되는 거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칼륨이 들어 있는 그런 음식을 같이 먹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게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어떤 거냐 우리가 우리 먹는 음식에 칼륨이 들어있는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면 고구마 그다음에 비트 그다음에 바나나 콜라비 토마토 그리고 야채 종류는 상당히 다 많이 드셔요. 그런 부분들을 먹으면서 물을 하루에 1.5에서 한 2리터 정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컵이 조그마한 컵은 200cc 큰 컵은 한 250cc 되거든요. 250cc 컵으로 따지면 하루에 6잔에서 한 8잔 그런데 우리가 환자분들이 생각할 때 물 마실 때 생각해서 뭐냐면 우리가 물을 아침에 밥 먹으면 국 같이 먹잖아요. 국에 물이 있잖아요. 또 밥 먹고 나면 갈증 나니까 물 마시잖아요. 약 먹을 때 물 마시잖아요. 이 물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물만 마셨던 거고. 그런데 우리가 국 속에 있는 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식 먹고 나서 물 마시는 것은 그 물을 그 먹었던 음식을 처리하기 위한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썩 좋은 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1.5에서 2리터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냥 순수하게 물을 마시는 거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또 물을 마신다면 우리 환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어떤 물을 마시는 게 좋으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처음부터 집에 정수기가 다 있잖아요. 정수기 물은 그렇게 좋은 물은 아니에요. 정수기 물은 일단 미네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네랄이 있는 물 그러면 우리가 그래야 되면 생수 생수는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생수 이런 부분들을 마시는 게 좋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우리 미연잎이라든지 비타민 나무라든지 녹차라든지 이런 걸 아주 옅게 해가지고 찬물 찬물이 아닙니다. 아주 기온이 낮은 그 말이야 찬물을 마셔가지고 마시면 그 속에 많은 미네랄들이 녹아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마시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비타민이라든지 우리 몸에 좋은 파이토케미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거든요. 미네랄도 들어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좋아요. 옥수수차라든지 그 다음에 보리차 뭐 이런 것도 다 좋죠. 그래서 단순하게 물만 먹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은 내가 우리 집에서 정수기가 있다면 정수기 물에서 그냥 정수기 물 먹지 말고 그렇게 해서 마시는 게 좋고 생수도 괜찮고 또 미네랄 워터 같은 것을 먹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그냥 단순한 알칼리 수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이렇게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이 세포탈수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꾸준히 한다면 환경을 세포 안에 환경을 바꿔주니까 암 예방도 되고 암 치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거창한 약을 써야만 암이 치료되는 게 아닌 이런 사소한 것부터가 하나하나 내 생활을 하면 이게 암을 치료하는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차 중에서 특별히 추천하는 차가 있으신가요? 추천하는 거예요? 저는 비타민 나무 차가 상당히 비타민 나무 차 비타민 나무가 있어요. 비타민 나무라는 게 그걸 하면 그 안에 비타민C가 많이 들어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서 비타민 나무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녹차 있잖아요. 녹차 우리가 녹차 같은 데는 EGCG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EGCG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꺼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우리 병원에 있게 되면 파이토케미컬 워터라는 걸 줘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예 식물 속에 들어있는 이런 파이토케미컬들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이 암을 억제하는 특히 유전자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 환자는 매일은 물을 마시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칼라별로 만들어서 우리가 칼라별로 파이토케미컬들이 갖는 유전자 조절 성질들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노란색 파이토케미컬만 모아가지고 물에 타서 먹게끔 하고 내일은 빨간색 모래는 하얀색 이렇게 칼라별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환자들한테 먹게 하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환자들이 이런 게 중요하구나 깨닫고 집에 가면 그대로 그냥 단순한 물만 먹는 게 아니고 자기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찬물 같은 걸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물이 정말 물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보다 우리 환자들이 물 잘 마실 것 같죠. 암에 걸렸으니까 안 마셔요. 생각보다 그리고 기억을 할 때는 마셔요. 내가 물을 마셔야지 하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안 마셔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은 생활을 해야 돼요. 몸이 익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평생 그렇게 되고 물만 잘 마시면 암만의 질환하는 게 아니고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자가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은 정말 어떻게 보면 돈이 가장 안 들면서 많은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고네요. 최고네요. 호증구 올리는 주사를 암 환자분들이 많이 맞나 봐요. 맞죠. 왜 맞는 거고 이걸 원장님께서 맞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암을 할 경우에 항암을 하게 되면 이 항암제는 우리가 우리 몸의 세포 중에서 빨리 성장하는 세포를 때려요. 그러면 우리 암세포가 제일 빨리 성장하잖아요. 그걸 때리는 거고 그 외에도 우리 장점막 세포라든지 빨리빨리 크는 세포 우리 장점막 같은 경우는 세포가 계속 음식이 들어와서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금방 노화가 돼서 탈피가 되고 그럼 또 새로운 거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빨리빨리 성장을 하는 세포를 때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면역세포 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항암제는 오랫동안 골수도 때리거든요. 그러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호증구예요. 호증구 세포가 수명이 한 6일밖에 안 돼. 나머지 우리가 림프구라든지 이런 세포들은 수명이 좀 길어요. 몇 달 어느 경우는 한 1년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항암제에서 수명이 짧은 호증구만 계속 때리거든요. 그럼 나중에 호증구가 부족해져요. 호증구가 부족해지면 감염이 되면 위험해져요. 세균이 들어왔을 때 호증구가 가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세균에 대해서. 그런데 호증구가 없으니까 감염이 되면 어때요? 그게 안에서 세균이 증식을 해서 폐혈증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생명의 목숨이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항암을 하게 되면 호증구를 높여주는 주사를 놔줘요. 그게 GCSF라는 성분을 가진 주사를 놔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이게 자주 맞게 되면 MDSC라 해가지고 골수율에 줄기세포라는 게 안에 섞여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러면 이 MDSC라는 이 물질이 이 물질이 암을 악성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에 백결구가 떨어져서 항암을 해야 되는데 백결구가 떨어져 있는데 그걸 안 논다 그러면 안 되죠. 놔야 되고 그래서 백결구 올려서 항암을 잘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백결구가 떨어지지를 않고 환자가 견딜만 하다면 가능하나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다. 그럴 위험성이 MDSC 같은 게 나와가지고서 악성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그래요. 내가 백결구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맞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안 맞을 수 있다면 안 맞는 게 좋고 그래서 너무 항암을 할 때마다 계속 무조건 당연시하게 맞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대신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안 맞는 경우는 관리를 잘해야 돼요. 혹시라도 곧 열이 난다 그럼 빨리 백결구를 체크를 해가지고 그럴 때는 빨리 본병원에 가서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있죠. 그래서 그런 약간의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염두해 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이제 암통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때 암통계 어떤 게 있나요? 우리가 암은 이렇게 통계 자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유방암은 예우가 90%다. 갑상선암은 99%다. 또 폐암이나 이런 경우는 한 30, 40%다. 이런 통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통계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보면 예우가 안 좋은 암에 걸렸는데 우리 교수가 교수가 어때요? 아 뭐 잘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 나는 좋아졌어. 이렇게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정환시해 버려요. 그러고 나서 아 치료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아 우리 교수님이 그런데 저는 다 나왔대요. 교수님은 절대 다 나왔던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관회를 말한 거예요. 지금 안 보인다. 그런데 환자한테 설명이 어려우니까 그냥 좋아졌어. 그런데 그 말을 그러면 그런데 이게 정말 그 말대로 하자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원발 암은 많이 안 무서워요. 제발 전의 암이 무섭잖아요. 제발하거나 전의가 됐을 때 무서운데 그런데 안 보인다 해서 그냥 방치했다. 하지만 예우가 안 좋은 암이었을 때는 그 통계 자료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통계 자료상에 안 좋은 암은 안 좋을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한 시험은 안 되는 그런데 또 통계에 너무 이제 또 몰입을 해가지고 나는 이 암에 걸렸어? 그러면 나는 이제 안 좋아질 거야? 포기해버리고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통계라는 것은 무시를 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너무 통계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몰입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안 좋은 암에 돼 있어. 그렇다면 내가 가능성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더 많은 자료예요. 50%를 기준으로 한다고 50%를 넘으면 그럴 때는 내가 관리를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통계 자료를 이용을 해서 안 좋은 것이니까 내가 정말 더 분석을 잘해가지고 내가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너무 과신하면 난 통계적으로 좋든지 안 좋든지 내가 교수가 좋다고 했으니까 난 상관이 없어. 하지만 그럴 때는 어쨌든 내가 좋다고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 암의 통계적으로 그래도 무시하면 안 되는 그 다음에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나빠질 가능성이 더 높은 암이니까 좀 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아마 그 암 환자분들에게 조금 이제 굉장히 힘이 되는 좀 메시지일 것 같아요. 그 원장님께서 이제 암의 열매는 달다 라는 말을 자주 쓰시잖아요. 왜 그런가요? 아니 암의 열매는 진짜 달다고 생각을 해요. 왜? 두세 장을 사니까. 보통 사람은 한세 장밖에 못 살아요. 근데 우리 암 환자들이 항상 암을 극복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두세 장 산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암에 걸리기 전에 생하고 암에 걸리고 나서 후의 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암에 걸리기 전에는 생이 그 다음에 암을 극복한 게 본인들은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암에 그래서 암을 잘 극복한 사람들은 어떤 한 세상 밖에 못 사는데 두세 장을 산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 다음에 암에 암을 걸리고 나서 암에 걸리기 전에 자기가 해왔던 패턴을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잖아요. 그 다음에는 확 바꾸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아 그거 잘못됐었어. 나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 거야. 그리고 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암만 넘어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들이 치료가 잘 되죠. 그렇듯이 그래서 암은 극복만 할 수 있다면 한 번은 알아볼 만한 병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리고 암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워낙 많아요. 내가 남을 위해서 이탈주의에서 져였던 사람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앞으로 먼 미래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한 세상 밖에 못 사는데 나도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몰랐을 거라는 거라고. 그대로 그 패턴대로 가서 살고 내가 임종을 맞이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생각하면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지 후회할 수도 있는데 암이라는 것을 한번 앓고나올서 그냥 우리가 죽으면 다음 세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암이라는 것은 죽음 앞에까지 갔다 왔어. 그러면 이 다음에는 내가 이때 내가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여기서 앞으로 내가 산다면 어떻게 뭘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정말 살아났어. 그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암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인생관도 바뀌지만 자기 직업이 바뀌는 사람 있어요. 암을 하는 가운데 치료하는 가운데 자기가 투병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 다음에 본인의 또 다른 직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환자들 많이 봐요. 자기가 투병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왔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또 경제적으로 플러스도 좀 되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암을 일단은 앓는다는 것은 참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당연히 힘들고 그런데 정말 앓고 난다면 그래서 그래서 낳은다면 정말 암은 정말 아주 귀중한 단 열매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머릿속에서 항상 그리면서 우리 환자분들은 투병을 하시고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미래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주고 빚을 주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실제로 이제 암에 걸려서 원장님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이제 암 다 나갔습니다. 완치판정까지 아니더라도 5년 동안 그 예우를 봤는데 괜찮습니다. 했을 때 삶이 달라지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나요? 그렇죠. 많이 바뀌죠. 일단은 우리의 암을 성격도 그래요. 암을 앓기 전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아주 소극적이고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한쪽에 치우쳐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암을 앓고 있는 동안에 투병하는 동안에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극복을 한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암이라는 병을 이겼다는 거예요. 암을 이겼는데 뭐가 두려운 게 있냐 이거 있지. 뭐가 두려운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미래는 훨씬 밝고 정말 긍정적으로 가잖아요. 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다 라는 말도 주의가 하시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 잃고 나면 소가 도망간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외양간을 고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암은 암은 이렇게 나면 외양간이 없어요. 내 몸이 사라져버렸어. 외양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삼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우리 환자들한테는 소 잃고 외양간도 없다. 농담 삼아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은 뭐예요? 잃어버리면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암에 너무 집착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암은 내가 올인을 무조건 올인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암의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제끼고 얼마든지 암을 낳고 나서 할 수 있는 그 다음으로 미루고 지금은 암에 대해서 전념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집착하고 달라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암이 있는 분들이 직장생활을 놓지를 못하는 분들 그리고 어떤 이타주의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자기 치료를 등한시한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가족들을 이렇게 돌보는 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 환자분한테 그래요. 자기가 직장 투병하면서 직장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버려야 된다. 가족을 몇십 년 동안 앞으로 그거를 도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환자분은 열심히 도와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하지만 만약에 만약에 환자분이 내가 암을 극복하지 못했다 해서 그다음 생활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년간을 내가 뭔가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10년 동안을 예를 들어서 암 때문에 한 1년으로 손해를 본다 그러면 9년을 도와줄 수 있는 계획을 짜는 게 좋으냐 1년 하다가 말아버릴 계획을 짜면 좋으냐 9년간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1년은 1년은 이것을 제께라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는 편이죠 그것도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아무런 우리 환자분들한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암과 암 암은 알아야 된다 말은 비슷해요 암하고 암하고는 그래서 항상 따라가는 말인 것 같고 계속 환자들한테 그래요 환자랑 공부해야 된다 공부 우리가 학교 때 하는 공부는 이 공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진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환자들한테 말해드리고 싶은 것은 암은 백미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죠 그래서 독하게 마음 먹고 네 독하게 마음 먹고 꾸준하게 그런데 백미 달리기 하듯이 하다 보면 막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데 금방 지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소홀해져 버려요 암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끈질기고 그 다음에 이 쓸데없는 근거도 없는 치료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원조점이 치우쳐 있는 사실은 보면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환자분들 보면 본인이 먹고 있는 진흙식품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을 먹으면 되고 안 되고 구분을 해줘요 구분을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다 보니까 누가 이거 좋다면 이거 갖다 먹고 저거 갖다 먹고 나중에 보면 이만큼씩 먹어요 그러다가 갓 나빠지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분을 하는 걸 그게 중요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기능식품을 가져라 해가지고 구분을 해주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만 해야 돼요 쓸데없는 것은 그래서 본인이 그런 부분들을 구분을 할 줄을 모른다면 가지고 오세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좀 선별해달라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건 다 해줍니다 열심히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 너는 누구냐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찬 씨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반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찬 씨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화우학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일반외과 전문의입니다 현재 강동 쪽에서 나흐라움 오원이라고 나흐라움 오원이라고 암만 전문화하는 병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한테 많은 정보도 좀 알려주고 또 암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지침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가르쳐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장일기에서 이제 지난번 올라갔던 영상이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작가님에 대한 인기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어떻게 이제 영상 올라가고 나서 좀 뭐가 변화됐고 이제 그 많이 영상 봐주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로 연락 오는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외래로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도 많아지고 또 특히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분들 많아져서 좀 되게 많이 바빠요 요즘에 그렇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안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환자들을 궁금하고 또 앞으로에 대해서 암이라는 게 참 어렵거든요 어렵고 힘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오면은 이제 30분 이상 이제 상담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30분이 아니고 어떨 때는 거의 1시간 정도 합니다 그때 이제 환자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 주시고 환자분들이 주로 궁금한 것도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쨌든 우리 환자분들은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 건가가 참 궁금해 하죠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지금 항암이나 뭐 받고 있지만 받고 있는데 내가 정말 잘 될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암이 암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과학적인 근거에 맞춰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유전자 같은 것을 특히 사실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암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이 변이가 됐는가 이게 가장 우리 환자들한테는 앞으로 예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치료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치료에 대한 반응도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가 정확하게 다 집어내지는 못하지만 예측은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환자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암은 저는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 안에 있는 하나의 혹이지만 전신질환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관여되어 있는 치료의 암이에요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막 암 덩어리만 치료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했을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이 높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 마인드 마인드를 어떻게 조절해 주느냐가 암의 치료의 예우라든지 치료 효과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암 덩어리는 일종의 조금 나오는 빈상의 일각 같은 거고 그 기저에 진짜 암이 생긴 원인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암은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큰 덩어리도 아니고 처음 발견되면 저게 발견하면 1cm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암이 왜 무섭냐 이거죠 왜 무섭냐 아마 우리 환자분들이 의아해 할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암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암이 세포를 들여다보면 진짜 기능하는 게 별로 없어요 안에 보면 핵이 있고 여러 가지 세포를 생리적으로 이끌어가는 미토콘드라든지 그다음에 라이보섬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우리가 이제 세포 안을 구성하는 그런 장기들이 자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암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암은 그런 게 안 보일수록 악성 암인데 묘하게 암이 우리가 보면 너무 영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암이 정말 이 덩어리에서 항암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거 이런 게 있죠 우리 항암제가 암세포 안에 들어오면 제가 안 죽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럼 바깥으로 뿜어내버려요 뿜어내가지고 제가 안 죽고 살고 그리고 또 어때요? 줄기 세포 쪽으로 모양을 근육 세포와 비슷하며 만들어서 다른 데로 암세포에서 떨어져가지고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도망을 가가지고 제가 살기 좋은 곳에 가서 다시 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정교하게 가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그렇진 않은데 이 조그만 암덩어리가 그렇게 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웬만한 우리가 대학 교수나 이런 부분보다 훨씬 더 영리해요 암이 그래서 이런 암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이 그리 되면 우리가 이런 암을 이기려면 우리가 더 영리해야 돼요 네 그렇죠 더 영리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하고 그런데 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치료는 저는 그래요 환자들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은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 이제 암 환자들이 워낙 많이 만나셨으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왜 하필 내가 암에 걸렸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필 왜 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암에 보통 보면은 남자가 2.5명당 1명 음 음 아니 이제 그렇죠 여자가 3명당 1명의 암을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어 어 이 대개 우리 암 환자분들이 내가 그 2.5명당 1명 3명당 1명에 해당될 거라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그 해당된다고 생각했다면 네 미리 다 예방하는 방법 하고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안 하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암이라는 진단은 덜컥 받고 나면 온갖 지나갔던 부분들이 다 머릿속에 다 떠오르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처음 먼저 이제 충격을 받거든요 충격을 받으면 대개 충격이 이른다고 그래요 그냥 갑자기 번개가 팍 튀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는다고 그리고 죽음을 연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충격을 받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왜 하필이면 나야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죠 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다양한 반응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은 어때요 이제 절망 음 음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있어요 왜 하필 나야 하는 분들은 네 분노 음 막 화가 안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암에 걸렸어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고 어 그리고 뭔가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타겟트 나 누구 때문에 막 이랬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본인들이 내가 희생을 했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누구 때문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왜 하필이면 나야라는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틀어 주느냐에 따라서 치료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왜 하필이면 나야가 아닌 모든 사람은 암을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음 오히려 어떤 사람이 잘 걸리냐면요 이타주의 음 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암을 걸렸다는 사람들 네 그게 암을 잘 걸릴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음 왜냐면 어 남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내 욕망을 억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남한테는 베풀고 좋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은 듣지만 나는 나는 내 머릿속에는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내 욕망은 억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가 내꺼 면역을 떨치고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을 때는 어 암을 어 만들어 낼 수가 있다는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나야가 아닌 네 이 부분을 이제 치료 의지로 이제 잘 바꿔야 돼 네 근데 왜 하필이면 남 원망만 하고 있어 봐야 네 도움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했었는지 이것을 내가 왜 하필이야 이런 데에 쓸 에너지를 내 치료하는 방향으로 돌려야 돼 그래서 내가 암에 대해서 자신감이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자신감을 가지려면 우리가 당신은 암에 잘 나올 거예요 무슨 또 백날 이하에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마인드나 모멘트를 줘야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전문가들이나 의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줘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환자들한테 암을 치료할 때 있어서는 육체적인 치료에 앞서서 먼저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환자들은 왜 하필이면 나야 나야 아니에요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특히 내가 난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히 그래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꾸어야 되고 바꾸지 못하면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의존을 하든지 아니면 심신요법을 하든지 해서 바꿔 가지고 치료에 암이라는 것을 장애물을 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왜 하필이면 나야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암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엄마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암에 걸려서 가족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나도 이제 암에 걸리는구나 생각해서 보험회사에서 그런 것도 물어보고 했던 걸 알고 있는데 암의 근본 원인이 일단 그 유전적인 요인이 맞나요 아냐 암은 유전병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전적 소인이란 말을 했어요 이렇게 암에 잘 걸릴 수 있는 어떤 체질적으로는 이런 취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전적인 소인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가족력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그래요 그건 선천적인 거잖아요 취약한 부분은 후천적인 게 더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 한 가족에서 가족들이 같은 생활 습관을 간다 그 다음에 음식도 같이 그 다음에 대화하는 것도 보면 뭐 서로 상체를 많이 주는 집안이다 그러면 다 서로의 영향을 그렇죠 받고 그래서 어 이런 그 뭐랄까 후천적으로 가족 간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향력 이거 이게 큰 가족력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암이 유도가 되는데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에서는 항상 암세포가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암세포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는 불량품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다가 불량품이 나오듯이 우리 몸에서도 이렇게 세포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불량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에포토시스라는 건데 이 프로그램에서 이거 죽여버려요 아니면 고장이 약간 불량품 중인데 약한 거 있잖아요 고쳐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거가 되는데 이게 어떤 유전자 암이랑 관해서 유전자 변이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런 유전자 변이에서 이렇게 고장나는 부분도 생기는데 이제 크게 이렇게 보자면 그거예요 이게 자살 프로그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살 프로그램이 깨져버리면 죽여야 될 시스템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성장을 하도록 하는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전자들의 변이가 일어나니까 결과적으로는 안 죽고 계속 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암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또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면역이란 말이에요 면역 시스템에 이어서 이거를 또 죽여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인이 있어요 내 환경을 암세포가 살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깨졌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암으로 크는 거죠 이게 바로 암의 원인이에요 그럼 그 말씀하신 암이 살 수 없는 환경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산소 공급이에요 우리 암세포는 첫째 저산소 지역에서 잘 크고 그 다음에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지는 환경 그렇죠 그 다음에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환경 그래서 이제 우리 생활습관에서 이렇게 보면 대개 생활습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생리적 리듬을 깨버리는 경우 그 다음에 세포레벨에서 어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음식이겠죠 음식 같은 경우에 트랜스 지방을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포화지방산이 많다든지 그리고 요즘에 보면 양식이나 사육 같은거 하면 여러가지 성장 호르몬이나 그 외에 항생제라든지 이런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많이 노출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환경적으로 보면 되게 불규칙한 생활 생활 리듬이 일정치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특히 이게 이제 그냥 난 우리 환자분들한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서 요즘에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낮과 밤이 바뀌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녁 늦게 안자고 계속 막 새벽까지 작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유해 환경에서 이렇게 이제 노출돼서 이렇게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우리 환자들한테 꼭 그런거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같은게 이제 많은 이제 그런 가족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우리 이제 과거력에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스트레스 받은 상황이 많았느냐 그 다음에 직업은 어떤 직업이냐 그 다음에 내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느냐 음식 습관은 어떻느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제 암에 영향을 주고 그게 바로 이제 어 그런 일상생활화 돼 있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요인들이 되는 아 그럼 이제 음식이나 뭐 환경 뭐 이런거 여쭤봤을 때 그 환자들이 각기 다른 환자들이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대답들이 있나요 어떤 오히려 환자들이 이제 암에 우리가 상담을 했을 때 네 네 제일 많은게 네 내가 이제 우리 환자 조품에서 느낀게 네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되게 보면은 어 한 암이 발견되기 한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네 스트레스가 가장 암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그래요 이게 스트레스가 암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네 이미 몸 안에서 암은 만들어져 있고 네 이게 스트레스 그 아주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가 작용을 했을 때 면역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 면역이 뚝 떨어지면 암세포가 갑자기 확 커버려요 그래서 그런 어 스트레스 그리고 또 하나 공통된게 보면은 어 운동하고 음식 음식 그래서 대개 운동을 네 요즘에 뭐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네 바쁘다 보니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하는 사람들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항상 이걸 무리한 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리한 운동 자체가 암을 만들 수 있는 원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경우는 바쁘니까 요즘에 막 점심때 심지어는 요즘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밖에서 사먹는다 그렇죠 그럼 밖에서 사먹으면 어쨌든 조미료 들어가야 되고 조미료 안 들어가면 맛이 없으니까 손님들 안 오니까 어느 음식점인지 다 조미료를 넣는다고 봐야죠 조미료를 넣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지방 트랜스지방 뭐 튀김종류라든지 뭐 인수산도 식품 이런 부분들이 음식이 그런 부분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우리 환자들한테 오는 원인인 것 같아요 혹시 뭐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뭐 좀 있을까요 이런 직업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암에 잘 걸리더라 직업적인 부분들이 영향이 크죠 제 1번으로 저는 직업적인 부분을 스트레스라고 봐요 우리가 그 특히 이제 직업적인 스트레스 많은 것은 대개 사무직이 많아요 그렇죠 5월의 상호간의 스트레스 동료들 간의 스트레스 또 보면은 자신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게 자기 스스로 자기로 가야하는 경우도 있어요 직업적으로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대개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그 보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직장생활을 하는데 번아웃이라는 게 있잖아요 번아웃 이런 부분들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동안에 우리 몸 안에 각성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각성호르몬이 나를 정신을 맑게 해줘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성호르몬을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쓰다 보니까 우리 부신에서 만들어지면 각성호르몬이 고갈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각성호르몬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각성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정신이 안 들어 네 씻고 정신이 안 들어 밥을 먹어도 안 돼 직장 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 그때는 정신이 쓴다는 사람들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아주 암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직업적으로 어떤 오염물질이나 중금속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노출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가 항상 암 환자들한테는 모발 검사를 해 가지고 중금속이 과다하게 있나 없나 체크를 하거든요 네 특히 이렇게 수은이나 알루미늄 그 다음에 발효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농도가 높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이제 그 자기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 어떤 중금속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매연이 많은 어떤 도로변에 사는 사람들 있죠 하루 종일 매연에 노출이 되는 사람들 네 그리고 이제 공장지대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그런 오염물질이나 중금속하고 노출되어 있는 그런 직업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요식업에 있는 사람들 특히 요즘에 우리가 폐암 같은 경우에 네 담배만 연성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여성들도 요즘에 폐암이 많이 늘거든요 네 그럼 대개 이거는 주방에서 주방에서 그 튀김이라든지 네 또 이렇게 연기 같은 거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 여기에서 나오는 게 어 우리 이제 매연 그 미세먼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줘서 요즘에 그 학교 주방에서 네 그리고 뭐 암 발생 이동 맞았다 네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또 뭐 전자파에서 뭐 뭐 뭐 회사에 보면은 전자파 때문에 산업재로 인정을 받았다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직업적인 부분으로써 영향을 주는 인자 안들이 안 볼 수 있죠 네 그 이제 암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 무서워한 이유가 네 암에 걸리면 이제 죽는다 네 난 죽었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암이라는 질병이 특히 더 무섭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암 때문에 많이 죽나요 어떤가요 예 예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몇 십 년 전만 해도 5년 생존율이 한 40%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요즘에 73% 정도의 평균 5년 생존율이 나와요 음 그래서 요즘에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죽음하고 결부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니라고 보고요 음 대신 암은 만성질환 음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질환이 예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음 이게 이게 아 그래 73% 정도의 예우가 좋아 그러면 일단 수술인 항아 끝나고 나서 아 난 73%에 들어갈 거야 네 이렇게 해버리면 73%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음 왜냐하면 이거는 만성질환이니까 우리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만성질환이잖아요 네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이거 관리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심혈관절은 심근경색도 올 수도 있고 네 뇌출혈도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암도 마찬가지로 관리안에 질환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 내가 다시 암에 안 걸리기 위해서 해야 될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 하게 되면 제발 전역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2차암을 또 올 수 있어요 암환자들의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2차암 심지어는 요즘에 3차암까지도 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리들을 잘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면은 이거는 진짜 어떤 죽는 질환이 아니고 이 만성질환 그래서 평생 나오고 동반돼서 간다 생각해야 돼요 암이 안 보이더라도 근데 대개 우리 암환자분들이 아무 증상이 없어요 이제 암정으로 이거 없으면 네 증상이랑 똑같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은 아 이제 나 다 나왔던 모양이다 네 이제 나 옛날에 해도 옛날에 했던 그대로 해도 괜찮아 먹고 싶은 거 먹고 술 마시고 예? 밤늦게 막 돌아다니고 무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그런 환경에서 전에 암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어느 구석에 담아있는 암세포가 남아있던 것이 다시 굴 수 있고 또 새로운 암도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암은 죽음을 생각하는 이제 이런 질환은 벗어났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엄청난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기 위해서 암으로 죽기 어렵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 치료를 하고 그리고 암은 만성질환인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은 관해되어 가지고 현재는 암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5년 지나서 5년 지나면 우리 환자들이 완치됐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건 완치가 아니에요 5년이 지나서는 사실은 우리 국가에서 암 환자들한테 주는 혜택 이 치료비를 낮추잖아요 산정특례라고 하는데 이 특례가 해제가 됐다는 거지 완치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한테 사실은 완치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계속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 환자분들이 관리를 잘 하시면은 절대 이건 죽음하고 연관된 질환이 아니고 앞으로 지금 나오지 않는 더 좋은 치료법들이 나올 거니까 잘 관리만 하시면 암 때문에 잘못된다 이런 거는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원장님하고 인터뷰 몇 번 하면서 암에 대한 생각이 가장 많이 바뀐 게 암이라는 게 딱 생겼을 때 그 약간 용종이나 이런 걸 혹이나 이런 걸 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씀하신 만성 질환 내지는 대사 질환 피가 탁해지고 더러워지면서 흐르면서 그 덩어리도 표현이 된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 얘기가 맞나요 원래 우리 암은 우리 몸 안에 싹하다고 얘기했지만 어떤 유전자 변이에서 오는 거잖아요 오는 건데 그러면 그런 유전자 변이가 왜 왔느냐 왜 왔느냐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세포들은 이게 이제 막 태어날 때는 막 빨리빨리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장기로 이렇게 분화가 되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제 별로 성장을 안 하잖아요 유지만 하고 네 그러면서 가는데 가다가 왜 갑자기 이게 내 자살 시스템도 붕괴가 되고 네 그리고 죽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하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게 암 자체도 우리가 달리 표현을 하면 염증성질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세포레벨이나 핵에서 어떤 산화물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세포벽 손상을 주고 또 유전자를 DNA 이걸 손상을 줘요 그러면 DNA 손상이 오면 변이가 일어나면서 이게 암으로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암만 따로 분류가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안에 만성대사성질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인식을 좀 바꿔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성대사성질환 특히 이런 염증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예방 방법이 암을 예방하는 방법하고 같아요 그러면 뭐냐면 특히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심혈관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방 방법이나 암에 대한 예방 방법이나 유사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이 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당뇨 같은 경우에는 당뇨에 있는 사람들이 암에 이완될 가능성이 일반 사람이 암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30%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뇨라는 것 자체가 어떤 세포에 인슐린 저항성이 오는 염증으로 인해서 오게 되고 그래야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거든요 인슐린은 암을 치우는 호르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당뇨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 다음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고지혈증 중에서는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되면 암 발생률이 확 높아진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암들이 발생률이 많이 높아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암이 절대 살 수 없는 이상적인 몸은 어떤 몸일까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몸은 암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는 환경만 해요 다음에 암세포가 크지 못하는 환경이잖아요 그럼 암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유전자 변이가 절대 안 일어나요 암은 유전자 변이에서 오는 거예요 보통 암의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유전자 변이가 한 20개 이상의 유전자가 변이가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변이가 안 되는 날이라면 세포 안에 있는 핵에 손상을 안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손상을 주는 게 대부분 다 산화물이에요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산화물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산화물들이 만들어지는 환경이 어떤 거냐 세포 막이 튼튼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세포 안에 수분이라도 이렇게 충분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어떤 대사 과정에서 대사 과정이 뭔가가 대사관이 1, 2, 3, 4가 착착착착 잘 가면은 산화물이 나오지만 그렇게 많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과정에서 차단이 되면은 이 전 단계에 있는 산화물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산화물들이 많이 나오고 이 산화물이 유전자 DNA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보면 방사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담배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전자에 영향을 줘서 변이를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부분이에요 약간 면역시스템 뭔가가 원인에 의해서 면역시스템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어떤 생활습관이라든지 본인이 만든 거예요 본인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면역이 떨어질 수 있는 환경 어떤 질환적으로 보면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갑상선 질환이다면은 가볍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갑상선 질환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갑상선 질환이 저는 암을 유도할 수 있는 큰 영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암이 있는 사람들 때 치료가 잘 안 돼요 면역을 떨어뜨려 버리니까 치료가 잘 안 되게 해요 그래서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에 질환으로 보면 또 당뇨도 있고 그 다음에 암 환자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 환자들 보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암이 되어가기 때문에 암은 이제 그런 요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암을 예방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다 깨주면 거꾸로 예방법이 돼요 그리고 이제 갑상선하고 암하고 연관은 깊은 이유는 이제 갑상선이 면역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갑상선이 면역을 관장하기보다는 네 갑상선은 우리 몸 안에 몸이나 몸 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환경에 네 그래서 우리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나한테 편한 환경도 있을 수 있고 네 나한테 유해한 환경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인간에 잘 적응해 가지고 살아남어야잖아요 네 그 살아남도록 해주는 호르몬들이 영향을 하는 거예요 바로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갑상선은 에너지를 담당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모든 게 에너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추운 환경이 돼서 그러면 빨리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몸에서 열을 많이 생산을 해 가지고 외부의 찬 기운을 막아줘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고 또 내가 너무 더운 데가 있어 그러면 에너지 생산을 줄여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는데 갑상선이 기능이 떨어지면 네 우리 암세포는 갑상선 영향을 하나도 안 받아요 에너지를 만들 때 갑상선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정상세포는 영향을 받아요 음 그래서 우리 면역세포도 정상세포잖아요 네 정상세포이기 때문에 갑상선에 영향을 하는데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암을 치울 수 있는 그래서 갑상선 영향은 저는 예방 예방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치료에도 중요하고 재발이나 전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도 네 아주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제 그 산화물이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암이 발생한다 네 이 말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산화물이라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산화물이 뭘리가 아 산화물이라는 게 바로 이제 산소 있잖아요 네 네 이제 우리가 그 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쇠가 녹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산화잖아요 산소가 들어가서 하는 게 네 우리 몸에서 산화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네 그게 미토콘드리아가 나라로 따지면 발전소예요 네 발전소 그래서 우리 몸에 발전소가 두 개가 있어요 네 하나는 미토콘드리아는 발전소가 있고 하나는 세포질이라는 발전소 두 개가 있거든요 네 근데 둘 다 산화물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 특히 미토콘드리아에서 네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산소를 이용해요 네 우리가 이제 유산소, 무산소 하잖아요 네 유산소 우리가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 만드는 것은 유산소 운동도 유산소 운동이고 무산소 운동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미토콘드리아에 산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열도 만들어요 이런 과정에 정상적으로 산성 물질들이 산화물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산화수도 있고 O3 뭐 다양한 산화물들이 거기서 산소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한마디로 찌꺼기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하게 되면 그때 이게 이제 막 세포도 때리고 세포막도 때리고 여러 가지 나쁜 짓을 그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조물주가 왜 인간을 만들 때 그런 것을 산화물을 만들게끔 시스템을 만들었느냐 그런데 원래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일부 조그맣게 만들어지는 이 산화물들이 우리 몸에 생리의 신호를 보내는 데 연락을 연결을 해요 그다음에 면역을 강화하는 데도 역할을 하고 그래서 원래는 조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쁜 원인들이 대부분이겠죠 이게 고장이 났거나 그래서 과하게 만들어지는 산화물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산소를 이용한 우리가 딱 생각하면 돼요 철이 녹수능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때 만든 게 산화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이제 이제 몸의 세포 아래에서 나쁜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전자 변이를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고 세포로 손상을 주고 하면서 암세포로 바뀌어요 새가 녹슬듯이 그렇죠 혹시 이제 암 환자분들 많이 만나보셨으니까 이게 혹시 암과 체중의 관계도 있나요? 뚱뚱한 사람이 암에 더 잘 걸린다든지 마른 사람이 좀 잘 걸린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뭐 크게 그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지면 뚱뚱한 사람들이 좀 더 걸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일단 살이 찐 사람들은 대개는 보면 인슐린 저항이 많이 생기거든요 인슐린 인슐린 저항이 많이 생기면 인슐린이라는 우리가 호르몬 중에서 뭘 만드는 호르몬이 있고 태우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젠 에스트로젠이 유방암에 많이 호르몬 작용해서 유방암이 잘 만들어지잖아요 그 에스트로젠도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뭘 그러니까 에스트로젠이 우리가 지방 같은 것 여성들이 피부가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방도 지방층이 튼튼하게 하고 남성들에 비해서 지방에 여성들이 많거든요 그게 에스트로젠이 영향이 아닌데 인슐린도 마찬가지예요 인슐린도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태우는 것을 못하게 막고 만들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비만한 사람들은 인슐린이 마른 사람들에 비해서 높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가 피 많은 사람들은 과식을 하죠 네 어쨌든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구석에서 크고 있는 암이 조직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네 이게 빼빼빼빼한 사람들에 비해서 과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에너지 공급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딱 하루에 피로 한 양은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남아 많이 먹은 사람은 남을 거 아니에요 남으면 지방에다 저장을 하고 근데 암세포가 볼 때는 엄청난 에너지 있고 이제 밥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네 그게 잘 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 몸도 비만해지지만 암세포도 비만해진다고 봐야지 음 그래서 빼빼빼한 사람은 적게 먹습니다 적게 먹 그리고 또 먹더라도 흡수율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먹어도 빼빼하지만 난 잘 먹어 잘 먹긴 하지만 몸 안에 장에서 흡수율이 떨어지면 적게 들어와요 이렇게 해도 그런 경우에는 내가 적게 먹으면 암도 적게 먹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개념이 적용이 된다고 봐야지 음 그러니까 이제 뚱뚱한 사람일수록 약간 대사질환의 가능성이 높고 대사질환이 높지요 암에 이제 좋아하는 환경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이제 관련성이 있을 뿐이지 체중 자체는 큰 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뚱뚱한 사람들이 다 암에 걸리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다른 요인들도 없나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죠 네 그 이제 술과 뜨거운 음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술은 이제 뭐 술 표면에 써 있긴 써 있잖아요 뭐 간암을 뭐 할 수 있다 암 유발 써 있고 경고문화 써 있고 뜨거운 음식도 제가 듣기로는 이제 뭐 아무리 좋은 차를 마셔도 이제 이게 뭐 식도를 타서 뭐 식도하면 애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건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술을 생각하면 간암만 생각하죠 네 아니에요 그럼요 술은 사실은 나는 우리 유방암 유방암 네 유방암에 보면 여성들이 네 여성들이 알코올을 하는 분들이 유방암이 아주 잘 걸린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술은 실제 우리가 간암이 있잖아요 네 간암이 알코올이 영향을 주는 간암이 퍼센티적으로 높지 않아요 제일 많은 것은 간염이에요 간염 간염 때문에 간암이 제일 많이 걸리지 알코올은 한 10% 15%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개념이 조금 달라요 또 알코올에서 보면은 그냥 우리 술 마시는 분들 중에서 깡수를 마신다고 해요 네 깡수 깡수 K2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비타민 K2가 암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먹는 사람 깡숨만 마시면은 그걸 못 만들어요 음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취약해요 그래서 술은 단순하게 어떤 그 간이다 그게 아니고 최장암도 영향을 많이 줘요 최장암도 그 다음에 이제 위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위에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면 어 위가 손상을 많이 받잖아요 네 네 그런데 위가 손상 위나 최장은 다 염증에 의해서 암이 발생해요 음 많은 다는 그런 걸 알지만 많은 퍼센트가 위암이나 최장암 그래서 최장염이나 위염이 나중에 암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은 그런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네 또 뜨거운 거 뜨거운 것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계 보면 아이슬란드나 중국이나 이런데 아이슬란드는 구운 고기를 많이 마세요 생산하고 네 그래서 뜨거운 거 제가 먹고 그리고 중국은 뜨거운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문학 식도에 암을 잘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돼요 그 유방암과 관련해서 이제 여성들의 그 속옷이 그 이제 쪼이면서 유방암에 안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낸다 라고 들은 적도 있거든요 속옷 네 글쎄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유방암이 또 하나 영향을 주는 부분이 속옷 이야기를 하니까 장이 안 좋은 경우에 유방암을 키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특히 유방암 중에서 호르몬 양성암인 경우에 호르몬이 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암을 잘 만들 수도 있고 암을 키울 수도 있는 이런 경우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장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그날 그날 만들어진 여성 호르몬을 처리하는 게 간에서 해요 간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게 이 여성 호르몬을 붙잡아 붙잡아 가지고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물질들이 이제 대장으로 장으로 빠져나와요 장으로 빠져나오는데 이 장에 있는 나쁜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요 붙들고 가는 것을 떼 버려 한마디로 못하게 나쁜 짓을 이제 더 이상 호르몬의 기능을 못하게 빠져나가고 또 우리 몸에서는 빠져나간 만큼 새로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건 빠져나가서 대장으로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데 나쁜 세균들이 이 호르몬을 가지고 나가는 차하고 호르몬하고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다시 호르몬이 몸 안에 들어와 그쵸 다시 들어와 그러면 이게 빠져나가서 몸 안에서는 호르몬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또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개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암을 더 성장시키는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벨트를 조이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장을 갖다가 움직이고 하는 기능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라면 가능성은 일단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정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암을 이제 5년 동안 이제 암 없이 지내면은 이제 암을 만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 암의 재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그 암이 재발되는 사람들 특징이 있나요 네 일단은 암에 재발된 사람들 이렇게 보면 네 네 제가 그래 제일 강한 게 관회를 완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 관회하고 완치하고는 다르거든요 네 관회는 한마디로 안 보인다 그 다음에 완치는 뭐예요 암세포가 없다 네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완전히 다르는 거 같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CT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뭘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어야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이즈가 안 된 조직이나 세포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이거 발견이 안 돼 근데 우리가 말할 때는 이런 상태 안 보이지만 있는 경우에 근데 우리가 사진을 찍어 보고는 안 나타나 그러면 이걸 관회를 하는 거야 네 그런데 이제 완치라고 하는 것은 보이진 않지만 네 이것들이 이제 아예 다 없어졌다 이런 개념인데 그러면 우리 환자들 생각할 때 관회하고 완치를 착각을 하게 되면 그렇죠 관회를 완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다 나왔어 그럼 나 일상생활을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죠 네 얼마 전에 그 이렇게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거예요 네 완치 판정을 받아서 맨 처음에 했던 게 자기가 정말 시원하게 술 한잔 했다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초기 암이었고 5년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거 완치 판정이 아닌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관회란 말이에요 네 네 5년동안 중증이 해제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그런데 그걸 이제 완치로 하는데 그 사람이 벌써 오잖아요 완치라고 5년만에 관회인데 완치라고 생각했으니까 다 나왔다 생각하고 술 한잔 했다는 거예요 네 그 환자의 심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5년 5년 지나면 근데 어 완치는 없어요 음 저는 올해 아마디아들한테 완치는 어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5년에 잘 견디면 한 80%로 봐요 음 재발전이 안되고 5장간 그 다음에 이제 어 10년 10년은 90에서 95% 그러면 나머지 5년 20%는 평생 그러면 100%라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암은 사실은 평생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떤 재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네 바로 이런 그 그 그 개념에서 내가 나태해져 버리고 옛날 생활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네 또 하나는 스트레스가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자기의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못 바뀌어 음 뭔가가 자기가 암에 걸리기 전하고 네 걸리고 난 후하고는 뭔가 달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못한 사람들 음 또 하나는 암을 일으키게 하는 변이된 유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유전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못하는 경우에요 음 그러면 그 유전자 변이된 유전자는 내 몸에서 어디 생각도 계속 사고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야 그러지 못한 경우가 그리고 어떤 암의 그 생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못 만드는 경우 그 다음에 면역관리가 잘못된 경우 네 아마 면역관리 잘못된 경우도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관리 이상으로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될 거에요 네 아니 그 이제 암 환자분들이 내가 5년 동안 암이 없네 했을 때 완치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 내가 주치의가 나한테 완치라는 표현을 썼거나 이래서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 어떤가요 이게 현실이 주치의는 완치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안 써요 네 대개 이제 우리 주치의들 보면 좋아졌습니다 음 좋아졌습니다 말을 주로 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좋아졌습니다 말을 환자가 완치로 해석을 한거죠 아 좋아졌단 말은 우리가 뭐 관해 됐습니다 이런 좀 어려운 영어로 쓰면은 네 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예 근다이 해가지고 이거는 치료 다 된게 아닙니다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좋아졌습니다 음 그 해석을 잘해요 잘 들어야 되는거에요 그 해석은 그런데 좋아졌습니다 이 말이 네 절대 완치가 아니라는 거에요 관해를 의미하는 거에요 우리 환자들한테 제일 우리 환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네 이 힘든 부분 중에 바로 그 이야기에요 음 아니 나는 우리 주식 교수가 나보다 완치됐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그리고 나 5년 지났어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완치됐다고 선언까지 해줬어 음 근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런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국가에서 완치란 선언을 해준 적이 없어요 국가에서 당신 5년 동안 우리가 이 암이란 병이 힘든 병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질 테니까 네 5년간은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요 네 해서 치료비를 깎아준 개념이에요 음 그러고 나서 그게 지나고 나면 그런 혜택을 이제 당신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게 끝났습니다 네 그 말이 이제 당신 완치됐습니다 이야기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끝나면 국가에서 공연한 완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완치는 없다 이 인식을 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만약에 뭐 암이 재발을 했어요 네 그럼 일단 환자 입장에서는 어 내가 암 한번 이겨냈어 이 자신감도 있을 거 경험도 있으니까 또 지식도 있을 테니까 그 재발된 암을 더 이겨내기가 쉬울 거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들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반대죠 재발 재발된 거나 전이된 암은 네 원바람에 비해서는 네 더 독한 놈이에요 네 왜냐하면 원바람에서 살아남은 놈들이잖아요 네 안 죽고 네 자 그러면 원바람이 가장 순한 암인 거예요 그러면 재발했다는 것은 원바람에서 순한 놈들은 처음에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하면 잘 죽어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안 죽은 놈들은 뭔가가 항암제도 잘 견뎠다는 뜻이잖아요 네 방사선에도 잘 견뎠다는 뜻이잖아요 내 것 면역을 강화해도 그거에도 다 견뎠잖아요 환경을 좋게 만들어도 견뎠잖아요 네 이런 놈들이 어느 구석지에 숨어 있다가 언제 튀어나와요 내 것 면역이 떨어지거나 제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거나 네 그럴 때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놈들은 어쨌든 이전에 그런 환경만큼은 내가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하는 놈들이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는 치료에 더 반응 안 하겠죠 안 죽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재발한 암은 이미 처음에 가지고 있던 암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암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치료가 더 어려우니까 어때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아 근데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은 이 원바람에서 시작했지만 네 이미 다른 암이 되버렸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되버렸지만 고약한 암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실제로도 이게 완치율이 확연히 떨어지나요 어떤가요 어쨌든 재발하고 전이가 되면 네 이제 치료율이 떨어지죠 오 우리가 뭐 평균 뭐 70 몇 프로 이렇게 하지만 네 일단 재발 전이 암이 되면 네 한 30% 정도 되고 그 절반이 떨어진다고 떨어진다고 봐야죠 네 그러기 때문에 안 오도록 관리하는 게 최고예요 근데 절대 우리 환자들이 그 생각을 잘못해 우리가 오래 병이 오래되면 좀 지쳐가요 그렇죠 처음에는 막 착하지 치료를 하고 막 할 것처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상이 없어 그러면 가서 아 뭐 탄산음료 하나 뭐 받아 또 될까 없고 그럼 변화가 없어 그러면 또 나 고기 좀 어디 가서 막 구운 고기 시원스럽게 한번 먹어볼까 네 이상이 없어 그럼 나중에 아 별거 아니네 그렇죠 낫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제 자기 옛날 쓰레기 가버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발 전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 환자분들은 제발 전이라는 것은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온다고 할 수가 없어요 평생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네 원장님께서는 이제 장하고 암의 그 관련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 주시잖아요 이 장내 미생물하고 암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장하고 미생물이 네 우리 이제 장 안에 있는 이제 미생물들이 네 어떤 이제 미생물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어떤 암에 영향을 주고 말이 그래요 우리 면역에 80%의 영향을 주는 게 장이고 이게 장내 미생물이라고 그래요 그 미생물들은 이게 이제 좋은 미생물이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유익균 그 다음에 유해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유해균들은 우리 유해균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하고 적돼 있어서 우리하고 싸우는 그런 균이라기보다도 나쁜 물질들을 많이 만들고 장을 손상시키는 그런 미생물들이 나쁜 균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좋은 물질들을 만들어 주고 장 점막이라든지 이런 걸 깨끗하게 좋게 해주는 이런 균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유해균이 되잖아요 근데 대개 이제 이런 유해균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장을 좋게 해주는데 이런 균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우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유해균로 키울지 유해균로 키울지도 나한테 달려 있어요 나한테 유해균은 되게 유해균은 밥이 식이섬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식이섬유가 유해균들의 밥이에요 그리고 유해균들의 밥은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설탕 설탕 설탕이 안 좋은 이유가 암을 키우는 포도당을 제공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하지만은 나쁜 균들의 밥이에요 그래서 장은 우리 몸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역할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은 장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미생물 이야기 했잖아요 요즘에는 미생물들이 아주 중요해요 미생물을 가지고 이제는 암 진단도 해요 진단도 해서 어떤 미생물의 대변을 받아 가지고 미생물 분포를 봐요 그러니까 암이 안 걸렸는데 분포를 봐 가지고 아 이런 균들이 많아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암들이 잘 발생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정밀검사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치료도 이렇게 어떤 균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암이 잘 온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분포를 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암을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첨단치료 중에 하나가 미생물을 이용한 맞춤형 항암치료라는 것도 지금 외국에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미생물들은 관리가 중요한데 우리 환자들이 이제 미생물 장이 이제 어떤 장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검사를 하기 전에 장이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해 봐야죠 그러면은 우리가 장이 이제 나쁜 장 나쁜 장은 우리 환자분들이 생각할 때 배가 틀고 아프고 막 방금 끼면 냄새가 나고 막 소화불량이 생기고 주로 이제 이런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나쁘죠 그런데 그것만이 기준이냐 그렇지 않고 실제적으로는 소화가 30분 이내에 안되는 거 그 다음에 먹고 나니까 트림이 잘 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속이 더부르게 그 다음에 변비가 있는데 변비도 우리가 아주 장기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밖에 못 본다 이러면 당연히 안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한 이틀 정도 우리 보통은 30시간 이내에 먹는 음식이 항문으로 나오게끔 되죠 그럼 30시간 이내에 못 나온다면 어쨌든 장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주 뚜렷하게 장이 나쁘다는 증상이 아닌 아주 사소한 약간의 불편함을 주는 이런 증상들도 장은 나쁘다고 생각해야 된다 음 그럼 뭐 지금 장내 미생물을 내가 내 장내 미생물을 볼 수 있는 뭐 조사나 검사가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그 우리 종합검진 같은 걸 할 때도 대장내시경은 보통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분병 검사를 하거든요 이 분병 검사에서 혈액 같은 게 보인다거나 그러면 이제 암을 이제 진단 하는데 이제 만약에 그 보이면은 이제 대장내시경은 바로 들어가가지고 혹시 용종이 있는가 암이 있는가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요즘에는 네 첨단으로 하는 게 이 미생물들을 NGS라는 검사를 해요 NGS라는 NGS라는 것은 이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전체를 분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균지들이 많다 이렇게 착착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균지들을 분석을 하면은 이 사람 장은 좋다 나쁘다가 딱 나오는 거예요 유액인들이 유액인도 분포가 높다 그러면 이제 장 안 좋은 거잖아요 중상이 없어도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거 하면은 그 다음에 유액인들이 분포가 높다 그러면 이 사람 장이 좋네 근데 요즘에 우리 암이 대장암 뭐 위암 뭐 이런 데만 관련될 것 같아요 미생물하고 천만에 우리가 뇌암도 미생물하고 관련돼요 아 그래요? 뇌까지요? 그 다음에 뭐 간암 유방암 모든 암이 미생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에 연구하는 분들이 보면은 네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을 것 같죠 네 없는데 유방암을 검사를 해보면 미생물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뇌암이 있잖아요 네 뇌암도 조직검사를 해보면 미생물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미생물이 엄청 암하고 치료하는 데라든지 진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분들은 절대 장하고 미생물 간의 관계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항암이나 이런 거 하는데도 우리 그 장내에 있는 미생물이 어떤 분포로 있느냐에 따라서 항암제에 내성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도 결정을 하고 또 효과를 높이는 경우도 있고 효과를 떨쳐버리는 경우도 있고 네 특히 우리가 요즘에 비싼 치료제가 면역항암제가 있거든요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한 번 맞을 때 뭐 한 500만원씩 또는 엄청나게 비싼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동일이 들어가는 그런 치료인데 내성이 오는 잘 오는 경우가 장이 나쁠 때 내성이 잘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면역항암제 할 때는 이렇게 장 내에 있는 미생물들을 좋은 미생물들을 넣어줘야 되는 그 정도의 장하고 이런 미생물들은 암치료하는데 영향을 엄청나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변만 보고도 진짜 암을 진단하고 할 수가 있어요 치료하면 그런 시대가 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치료에 있어서도 참담 맞춤형 맞춤형 항암치료 중에 하나가 미생물이죠 미생물이에요 네 그 이제 장내 미생물 중에서 좋은 균들이 먹는 밥이 식이섬유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과일 같은 걸 껍질째 먹으라고 경제하시는 거죠 네 과일 껍질째 먹으면 이제 우리 장내 미생물들이 이제 좋은 균들이 많이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식이섬유 이제 껍질째 먹는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네 대개는 껍질째는 이런 식이섬유도 있겠지만 파이토케미칼들 라는 것은 이제 화학물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식이섬유만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채소나 이런 줄기들이 있죠 네 줄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야채 같은 게 먹는 경우도 이제 줄기도 있고 그리고 퍽퍽 쌈다 보면은 아주 부드러워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삶은 이게 그냥 가닥 이런 부분들은 대개는 식이섬유로 안 봐요 그건 셀룰러스로 해가지고 그냥 절대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냥 대변으로 빠져나가는 물질이 음 그런데 이 좀 녹는 이런 이런 식이섬유가 사실 이제 우리 몸에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미생물들이 이제 밥이 되는 거예요 아 소화가 되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식이섬유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내 몸이 가지고 있는 효소는 이걸 분해를 못하고 음 미생물만 분해하는 그런 어 채소류 이거를 우리가 식이섬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섬유들은 좋은 균들이 이 밥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제품으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그게 그게 프리바이오틱 네 프리바이오틱 그러면 그 이제 파이토케미컬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것은 이제 채소나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맞나요 그렇죠 파이토케미컬은 네 어 이제 쉽게 생각해서 그거예요 채소나 어떤 식물들이 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껍질에다가 발라놓은 독이에요 음 네 우리 식물은 도망을 못 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식물 동물은 어때요 도망을 가버리고 아니면 지가 공격을 해서 상대방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공격성이 있고 하니까 이 동물들은 어떤 자기 몸 안에다가 적을 그 적어 공격이 돼서 방어물을 많이 안 만들어요 네 그런데 동물들은 아니 식물은 도망을 못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식물에 어떤 불납제가 있으면 자기 자신을 먹게 되면 내가 너도 죽일 거야 그렇죠 하는 이게 물질이 껍질에 다 발라놓은 거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물 입장에서 볼 때는 적을 공격하기 위한 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소량을 쓰면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건데 네 우리가 역할이 어떤 거냐면 네 대개는 유전자 변이를 조절하는 데 역할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 들어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어떠한 유전자들을 조절해 준다 이런 게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이토케미컬을 가지고서 유전자 치료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예를 들어 가지고 3종 음성 유방합니다 그러면 신생혈관을 많이 만드는 변이된 유전자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뭐 레스보라토리 라든지 아니면 케르세틴 이라든지 비세틴 이라든지 이런 파이토케미컬들이 이런 부분들을 억제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같이 써주고 또 어떤 유전자가 변이가 됐을 때는 여기에는 어떤 파이토케미컬을 간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그 환자의 유전자 소견에 따라서 맞춰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요즘에는 후성 유전학적 치료를 하거든요 그 후성 유전학 암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파이토케미컬이에요 음 그 이제 장에서 숙변과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많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뭐 암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직접 이제 이게 면역하고 관련이 되죠 숙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숙변이라고 들은 말이죠 오래된 변 아닌가요 그렇죠 숙변이요 그런데 숙변이 어디가 있는 변이냐 네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이게 그 개념에 따라서 네 우리 환자들이 이런 이야기에요 내가 대장내시경 받았는데 네 깨끗하다고 했다 그러니까 난 숙변이 없다 네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숙변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대장내시경 할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개념은 변비가 있어 가지고 대변이 못 빠져나와서 체육이 있으니까 이게 숙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변비 다수는요 우리가 이 변이 다 빠져나가고 네 그러면 대장내시경 하면 이제 깨끗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변이 없는 거지 네 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보여요 네 그런데 숙변은 우리 대장내시경 하면 바짝바짝 윤기가 나듯이 하잖아요 네 그 껍질을 벗기는 게 숙변이에요 음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특히 이제 나쁜 균들이 그걸 만들어요 이렇게 벽이 있잖아요 장벽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점막이 있어요 점막이 네 우리 대장 보면은 점막이 있는데 이 점막에다가 균들이 다 달라붙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균들이 외부에서 항생제가 들어오거나 다른 지를 공격하는 균이 들어오거나 곰팡이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지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에다가 필립막을 하나 만들어놔 버려요 네 그리고 필립막 속에 숨어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숙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필립막 속에 들어있는 균들이 있는 곳을 숙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커피관장 같은 거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네 한 번에 하면 안 떨어져 나와요 오랫동안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녹아가지고 네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관장을 하고 변을 다 끄집어낸 후에 네 이런 커피관장이나 이것을 계속하면 정말 고약스러운 냄새가 나는 숙색이 있죠 네 그런 변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네 그게 숙변이에요 아 그러니까 숙변은 변비에 있는 변하고는 달라요 이게 떨어져 나오면 이게 안에 가서 이제 점막에 상체 있는 부분들이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숙변이 있으면 노출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약을 써도 소양이 없어 일단 벗겨내고 나서 숙변이 떨어져 나와야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연고를 발라주는지 뭘 하든지 간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바깥에 상체가 나면 우리 연고 바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장 안에도 연고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초유에요 초유 초유 속에 보면은 이민호귤를민A라는 면역세포가 있어가지고 장 이렇게 먹어주게 되면은 그걸 깨끗하게 이렇게 상체를 낳게 해 주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돼서 우리가 좋은 균들이 들어가면 상처가 손상이 되면 장의 기능이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상처가 나쁘면 우리가 좋은 물질은 못 들어가고 나쁜 물질은 장 안으로 들어가게 이런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숙변을 제거하고 상처가 깨끗해지면 좋은 것은 들어가고 나쁜 것은 못 들어가게끔 다시 장의 점막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커피관장을 안 하신 분들은 숙변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 습관이 나쁜 사람들은 조금 있는 숙변 정도야. 어느 누구도 다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내가 음식 습관이 나쁘다. 어떤 장에 대한 불편한 증상이 없더라도 난 맨날 고기만 먹고 술 마시고 튀긴 것 먹고 이런 사람들은 한 번 정도는 나는 숙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한 번은 제거를 해줘야 내가 면역이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너무 또 극단적으로 하는 분들은 커피관장을 하루에 너무 자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문제가 있는 게 너무 자주 하다 보면 우리 몸에 있는 전해질에 있는 전해질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기를 정해서 커피관장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너무 오래 하지 말고 딱 그 시기 동안에 해서 숙변을 한 번 제거해 주는 그런 부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노상 숙변을 한다고 해서 1년 내 하는 분들이 종종 만나요. 이런 부분들은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면역을 떨칠 수도 있고 유해하게 되게끔 그런 부분들이 되죠. 원장님께서 3중 음성 환자들한테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이 3중 음성 환자들에게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암을 오랫동안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환자들 중에서 3중 음성 유방암이 사실에 치료법이 별로 없는 암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은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항암, 방사소 하는데 요즘에는 암에서 표적 치료제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표적 치료라고 하는 것은 변이 된 유전자를 차단시켜주는 치료거든요. 이게 신호를 못 주게. 변이 된 유전자가 계속 암에 크도록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이걸 차단시키는 게 표적 치료제인데 3중 음성 유방암에는 표적 치료제가 자랐고 또 이게 3중 음성 유방암은 출발선상이 일반 유방암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대개 일반 유방암은 대개 이제 상피세포라는 것에서 암이 발생하는 세포에서 그런데 3중 음성 유방암은 줄기세포 우리가 보통 암이라고 하는 육종에서 시작해요. 육종. 그 상피세포 밑에 있는 기저부나 그 밑에 있는 근육 중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암이 일반적으로 상피세포 암이 악화가 됐을 때 악화가 됐을 때 재발전이 되는 과정에서 줄기세포 암으로 바뀌는 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3중 음성 유방암은 줄기세포에서 아예 스타트가 돼 버리는 경우가 그럼 줄기세포가 되면 항암제 잘 안 들어요. 항암제가 잘 안 듣고 면역에도 잘 안 듣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3중 음성 쪽에 조금 어려운 환자들을 조금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찾고 3중 음성만 좀 더 어떻게 해준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나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아마 내가 3중 음성 쪽으로 조금 더 애착이 가고 그 환자들을 더 중심으로 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럼 일단 유방암에 내가 걸렸다고 하면은 이게 그냥 일반 암인지 3중 음성 유방암인지가 구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건 유전자 분석을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암 환자들이 다 치료를 서둘러야 되긴 하겠지만 3중 음성 환자가 더 치료를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3중 음성 유방암은 이게 3중 음성이라는 것을 개념이 그려요. 네. 호르몬, 에스트로젠, 음성. 에스트로젠은 그러니까 에스트로젠, 여성 호르몬에 대한 이걸 받는 수용체가 변이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젠스처럼 이것도 여성 호르몬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에 대한 수용체가 변이 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헐툴하게 해서 상피세포성장인자 2번 이 수용체가 변이가 온 것. 이 세 가지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3중 세 가지가 안 보인다. 이 세 가지가 안 보인다. 그런데 이 의미가 아 세 가지가 안 보여. 이 의미만이 아니에요. 이런 세 가지가 다 안 보이는 사람은 이게 암 중에서 암세포라는 것은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50대 때 암에 걸렸어. 그러면 내 원래 세포는 50살이죠. 그런데 암세포는 50살이면 빨리 안 커. 그런데 내 몸에 있는 50살 환자 속의 암점머리는 빨리 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세포가 크려면 신호를 받아야 커요. 신호가 없으면 않고.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나서 신호를 계속 주고 있단 말이에요. 크라고. 그러면 우리 몸의 유전자 중에서 빨리빨리 클 때 사용했던 유전자들은 다 언제 썼냐 말이죠. 막 엄마 정자하고 난자하고 수정이 돼서 이때 엄청나게 빨리 성장을 하죠. 임신이 되고 나서 10달만에 3kg, 4kg 되는 큰 애를 하나 만들어버릴 정도로 빨리 크잖아요. 암세포가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암세포가. 그 유전자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라는 게 돌연변이라기보다는 이런 유전자들을 깨워가지고 암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3중음성리방암이라는 것은 호르몬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막 그 처음에는 그게 수정이 되면 올챙이 모양으로 막 세포 개수만 내고 아무 기능도 못하는 것을 막 늘려놔요. 그래서 덩어리를 만들어. 나는 이걸 갖다 올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올챙이 아래 있잖아요. 올챙이 아래 모양으로 막 만들어. 그러다가 이제 각각이 위세포가 되고 뇌세포가 되고 이제 바뀌어요. 그럼 이걸 분화라고 해요. 그러면 호르몬은 이 분화할 때부터 호르몬이 나와요. 호르몬이. 근데 호르몬도 안 나와. 그 다음에 헐트도 안 나와. 그러면 이건 어느 단계냐. 바로 호르몬이 나오기 전 단계로 가버렸다는 뜻이잖아요. 그 유전자들을.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줄기세포인 거예요. 배아줄기세포인 거예요. 그럼 배아줄기세포는 우리 몸에서 특성이 뭐냐면 어떤 우리 면역세포도 공격을 안 해요. 배아줄기세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 몸에 태반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게 되면 엄마 것 절반, 아빠 것 절반 유전자가 섞였잖아요. 이게 이물질이에요. 엄마 입장에서 보면 이물질이에요. 그렇죠. 우리 몸에서 이물질은 면역세포가 와서 공격을 해요. 죽이려고. 이물질이 없애야잖아요. 없애야 내가 사니까. 그런데 애는 어때요? 죽이면 안 되잖아. 종족보존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런 배아줄기세포 상태가 된 경우는 면역세포가 공격을 안 하고 보호를 해요. 보호를 해요. 그러니까 암이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줄기세포가 되면은. 네. 공격을 안 받으니까. 공격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종 음성 유방암이 어려운 이유가 그건가요. 공격을 잘 받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지금 다 음성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양성이면 그걸 때리는 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음성이 되니까 표적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표적이 없군요. 표적이 없고 또 치료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3종 음성이 과약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3종 음성도의 세 가지만 유전자를 받잖아요. 근데 그 외에 유전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장속도로 보여주는 KI. 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살을 시키는 P53이나 유전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암세포에서 떨어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떡 같은 게 있으면 떡고물 떨어지잖아요. 암도 떡고물 떨어지지 이런 게 떨어져 나가서 전이가 되고 재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고 뭐 이 카드에 있는 유전자 이런 유전자들이 다양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 가지는 아예 없으니까 어떻게 해줄 방법이겠지만 나머지 유전자들이 앞으로의 이 암의 3종 음성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예우를 예측하게 해주고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검사가 안 됐지만 이게 이제 3종 음성은 이제 타겟으로 삼아서 3종 음성은 먹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 네. 그러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막 공급해주는 이런 유전자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차단시켜 주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죠. 파이토케미칼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선지 면역세포가 줄기세포 쪽이니까 공격을 잘 못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대개는 우리가 이제 표현을 이렇게 이렇게 암세포가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하는 치료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줬을 때 3종 음성이 그래도 조금 치료율을 좀 더 높일 수 있고 우리 환자들이 앞으로 재발전이가 안 되도록 그런 도와주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3종 음성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환자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그 3종 음성 환자분들한테 비트, 토마토, 바나나, 콜라비를 많이 먹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파이토케미칼때명인가요? 파이토케미칼때명이라기보다는 이게 아까 그랬죠. 우리가 면역세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는 공격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줄기세포 상태에서. 그러면 줄기세포는 왜 공격을 안 했냐고 말이죠. 그러면 뭔가가 화학적 반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산성화예요. 특히 이제 엄마 뱃속에서 막 만들어졌을 때는 산소 공급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올층의 모양으로 막 만들어져 있을 때는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이 상태가 저산소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저산소지역이 돼 있잖아요. 저산소지역이 돼 있을 때 면역세포가 공격하지 마 이렇게 돼 있어요. 엄마 애기니까 공격하지 마라는 유전자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암세포가 산성화가 돼 있으면 우리 면역세포가 인식이 아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개념적인 부분을 보자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성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 면역세포는 암세포 공격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암은 어때요? 몸 안에 다 산성화를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우리 암환자 치료할 때 알칼리성 체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건 바로 그런 이론인 거예요. 산성화가 되면 될수록 면역세포 공격을 잘 안 하니까. 그러면 우리 몸에서 산성화를 막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다 산성물질이에요. 탄수화물은 포도당이 젖산을 만들어요. 산성. 단백질을 거기를 먹으면 그게 다 아미노산. 그다음에 지방을 먹으면 지방산. 전부 다 산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알칼리성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느냐. 미네랄하고 물이에요. 그 미네랄 중에서도 알칼리성 미네랄이 있어요. 알칼리성 미네랄이 칼륨이에요. 그다음에 알칼리토 미네랄이 칼슘하고 마그데슘이에요. 그런데 알칼리토도 도우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알칼리성 미네랄인 칼륨이 많아요. 그래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찾으려고 보니까 비트나 바나나 고구마 콜라비 이런 것들이 칼륨이 많은 음식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환자들 입원하고 있으면 모든 환자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산성도로 체크를 해요. 아 그 침으로? 그렇죠. 침으로 가지고 산성도로 체크를 해가지고 이 산성도가 아침에 막 일어나자마자 체크를 했는데 6.7 이하거나 또 아니면은 30분 지나서 했는데 7 이하로 나오는 사람들은 일단은 산성화가 돼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들 특히 이런 미네랄을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먹으라고 하고 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막아주시니까 물을 많이 막아주면 중화를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게 산성도를 막아주려면 혈관의 산성화가 아니에요. 세포 주변에 산성화해요. 우리 면역세포가 혈액 안에 있으므로 세포에 안 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면역세포가 세포까지 가서 암세포 옆에 가서 암세포 죽여야잖아요. 근데 암세포 주변이 산성화가 돼있으면 공격을 못하는데 아무리 혈관에 알칼리성 만들어 놔야 소용없어요. 그렇죠. 세포 주변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때요? 세포 주변에 산성화를 막아주려면 칼륨하고 물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세포 안에 탈수가 오거든요. 그러면 탈수가 오면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그때 물이 세포 안에 그냥 들어가지 못하니까 칼륨이 들어가게 되면 칼륨이 세포 안에 들어가면서 물을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칼륨이 많은 음식은 산성화도 막아주고 그다음에 세포 안에 물을 끌고 들어가서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산암으로 제거해주잖아요. 그러면 정상세포가 암으로 넘어가는 걸 막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이란 이런 비트라드티 이런 부분들에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식품들. 그러니까 칼륨이 많이 들어간 이제 식품들하고 물을 많이 먹어주면 그렇죠. 암의 촉진을 상당히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삼중음성 암 환자분들에게 고주파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는 뭐 딱히 치료수는 없어서인가요? 삼중음성 아까도 말했잖아요. 치료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법이 없는데 어쨌든 삼중음성 유방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면역세포가 높아져야 되고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세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기능을 못할 때 할 때는 우리가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많지 않을 때 뭔가가 그래도 암세포를 괴사시켜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열을 올려주는 방법인데 그중에서 열을 단순하게 열만 올려주는 경우는 면역을 높이는 개념인데 직접적으로 면역도 높이지만 주작용이 다이렉트로 암세포를 괴사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고열을 줬을 때 그 열이 보통 42.3도, 42도에서 43도 사이에 열이 들어가면 암세포는 혈액순환이 안 좋아. 그래서 열을 바깥으로 이렇게 빼내지는 못해.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리는데 정상세포는 우리 42도 정도 되면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온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정상세포는 그런 열이 들어오면 바깥으로 다 빼버려요. 우리가 높은 온도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불 옆에 가면 한 50도, 60도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이 그것 때문에 바로 화상이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세포 순환을 하는데 암세포 순환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괴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다른 암처럼 어떤 치료 과정이 많이 있다면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우리가 고주파를 하게 되면 도움을 받지만 특히 삼중음성 이런 경우에는 치료법이 많이 없으니까 최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끌어모아야지. 그 중에 하나가 고주파.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를 걸려도 체온이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이게 암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암세포를 자체적으로 박멸하려는 우리 몸의 노력인가요? 이 체온이 올라간다는 게요? 우리 몸에서 인간이 체온이 보통 36.5도에서 37도 2부까지 정상 체온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아로 가면 저체와 그 이상으로 가면 우리가 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상 범위 내에서는 대개 우리 체온이 우리 인체내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에너지 미토콘드라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가지고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열이 우리 몸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벗어나는 열은 어떤 의미냐면 외부에서 적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이 들어와서 나한테 공격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일단 열이 높으면 어떤 원인이냐 아니냐를 일단은 놔두고 적이 들어왔다는 생각으로 방어를 하려고 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방어를 하려고 하는 힘이 바로 면역이란 말이에요. 면역을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나 림프젤이나 이런 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약 열이 올랐어. 지금 어딘가 뭔가가 침입이 들어왔어. 그런데 이게 어떤 성질인지 몰라. 빨리 너희들 준비해. 이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 모두 면역시스템에서는 제기 들어온 걸 보고 막 올리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보다 높게 우리가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 1도 정도가 체온이 상승을 하면 면역이 100% 정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1도가 떨어지면 30% 정도 면역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도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체온은 36도, 8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체온이거든요. 그러면 1도면 37.8도죠. 37.8도. 우리가 38도 되면 와 엄청나게 체온이 올랐네. 열이 나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1도가 37.8도니까 적은 온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1도만 하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몸의 열을 지키기 위해서 찬 음료보다는 따뜻한 음료를 먹어주는 게 환자분들한테 훨씬 좋겠네요. 그렇죠. 우리 몸에 원래 찬물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교감신경. 그리고 따뜻한 물은 부교감신경. 우리 몸에서 면역은 부교감신경이 항진될 때 올라가요. 그런데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긴장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이 떨어져요. 우리 찬물을 먹으면 확 시리잖아요. 그리고 체온을 낮추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따뜻한 것. 그런데 또 너무 뜨거운 걸 먹으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미지근한 물을 먹는데 사실 사람들이 선호하는 걸 보면 아주 시원한 물이나 아주 따뜻한 물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건강하려면 미지근한 물이 낫다는 거죠. 고주파 치료는 이러한 체온의 원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열을 높여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원래 고주파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우나나 찜질방이나 원적에서는 들어갔죠. 원적에서는 이거는 깊게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의 실제 암은 저 깊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겉에만 피부에 올라가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깊게 열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주파서를 가지고 있는 자외선도 있고 근적외선도 있고 다양한 것 중에서 깊게 들어가는 게 두 개예요. 하나는 고주파하고 하나는 근적외선이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주파 장비에는 그래서 우리가 고주파라고 하죠. RF거든요. 라디오 프리퀀시. 이 주파서를 가지고 있는 파장을 이용한 기계가 우리가 고주파인데 또 이제 전신으로 쓰는 경우 전신으로 체온을 정말 높이기 위해서 쓰는 경우는 근적외선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우리 병원에서 치료하는 장비로 그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고주파 치료 관련 논문도 발표하셨잖아요. 어떤 메시지가 관계했나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고주파 치료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실제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장비가 많았고 요즘에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장비도 제법 많이 나오는데 사실 심도 있게 연구해 있는 자료들은 국내에는 잘 없어요. 전부 다 외국에서 연구된 자료로 가지고 그냥 우리 환자한테 적용하기만 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이게 실제 우리나라에서 해보니까 어떤 정도 효과가 나느냐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온열 학교에서 발표된 논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열을 올렸을 때 고주파나 이런 것에서 전신적인 열을 높였을 경우에 체온이 평소 때보다 얼마만큼 올라가는가 그 다음에 또 올라가가지고 어떤 우리 면역이 활성화되는 것은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NK세포가 얼마나 활성되는가 하는 논문이 하나 나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우리 임상통화과 암호학회에서 제가 이제 한 3년간 모은 자료를 뭘 했냐면 평소 때 자기체온 그 다음에 고주파를 했을 때 얼마만큼 체온이 올라가는가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고주파를 하고 전신온열을 또 하고 싶은 건 사고 싶은 건 또 하거든요 그러면 전신온열을 바로 넘어가서 같이 해요 그러면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는 체온이 된단 말이에요 그치 얼마 정도 올라가는가 해서 보니까 체온으로 한 2도 2.1도 정도 나오더라구요 원래 평소 때보다 아까 1도도 큰 거였으니까 2도 엄청 큰 거였는데 상당히 체온을 많이 높이는구나 외국에서 이렇게 자료들이 많이 나온 것만 우리가 이제 인용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환자들의 최소한 우리가 고주파를 한 10번 이상 한 사람 그리고 한 3년 동안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한 몇 번 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료에 안 놓고 그래가지고 한 60명 정도를 데이터를 뽑아봤거든요 그때 막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좀 우리가 실제적으로 쓰였을 경우에 그만큼 열을 높이는 효과가 있구나 그리고 앞에 온열화계산 자료를 보면 열이 높아졌을 때는 NK세포가 상당히 활성화되더라 그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이제 그 연구를 통해서 정말 고주파가 우리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새암스럽게 한 번 또 증명해보는 그런 그런 것을 한 번 해서 조금 치료하는데 우리 환자들 치료하거나 또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일반 암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서 암을 치료받는 중에 내가 계속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치료받는 게 아니고 치료를 위해서 내가 취약한 내 환경을 다 개선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단순한 치료 개념도 되겠지만 그 시간이 나는 우리 환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 인생에 대한 설명이라고 우리가 대개 암에 한 번 걸린 분들이 암을 낳고 나면은 이 말에 난 두세상 산단 말을 해요 그래서 암을 앓기 전에 삶 그 다음에 앓고 나는 후에 삶 왜냐하면 앓기 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몰랐어 내가 죽음이 내 앞에 와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말 내가 마르고 닳도록 살 거라고 생각하고 막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털컥 암에 걸렸어 그러면 내 앞에 어떤 절벽이 하나 생겼어 죽음이 연상되는 그런 절벽이 생겼어 그때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허무하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는 내가 진짜 내가 정말 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정도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바꿔서 이렇게 살아볼 거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기가 앓고 투병하는 기간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굳이 정말로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인 내가 벌지를 못하면 내 가족이 다 굶고 나도 치료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면 한 번 정도는 시간 여유를 가지고 내가 조금 발전을 더 해야 돼? 그것 좀 뒤로 미루고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돼? 이것도 좀 더 미루고 내 자신을 위한 시간 제 2의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 시간은 정말 필요할 거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또 안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된 사람들은 내가 직장에서 벌어야 돼 그런데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한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때는 가족들 생각하지 마라 그 누구도 생각하지 마라 너 자신만을 생각해라 그리고 당신이 당신 가족들을 정말로 책임을 져야 된다면 지금은 가족들한테 희생을 좀 하라 정말 우리 환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집에 가면 집에 가면 누가 밥이에요 특히 여성 환자가 그렇죠? 환자니까 누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가서 계속 환자한테 밥을 해주고 건강한 사람들 말리도 해줘야 되고 밥도 해다가 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자들은 어쩔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경우는 우리가 말을 못해요 하지만 약간의 희생이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돌아보지 마라 너만을 생각해라 그 다음에 당신이 정말 넘어가서 이제 내가 안심이 될 때 그때 다시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또 하나 많이 고민하시는 게 고령자분들 내가 고령인데 암에 걸렸다 이걸 치료를 해야 되나 수술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거든요 사실은 이견이 있어요 고령자들한테 대한 치료는 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특히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일수록 이게 암세포, 정상세포가 우리가 이제 올바르게 잘 크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나이 드신, 아니 정상적인 사람들은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빨리 암세포도 빨리 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치료를 해가지고 빨리 지척을 해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정상세포도 빨리 성장은 안 하지만 암세포도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빠르진 않기 때문에 정말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치료를 다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어그레시브하게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겠나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가끔가다 이런 말을 해요 뭐 한 7, 80대 되시는 분들이 암에 걸리면 위로 차원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하지만 암 때문에 안 죽습니다 이게 자기 명대로 다 사시는 겁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암세포도 암세포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성장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죠 아주 고령이 아닌 경우 같으면 요즘에는 마취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안정성이 있게 잘하고 또 수술 테크닉도 좋기 때문에 수술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이제 수술은 우리 암인 나이 드신 분들 다 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받아들인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해보고 받아들이면 계속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그 삶의 질이 떨어져 버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안 하더라도 항암을 해서 얻는 만큼의 득이 아주 항암을 해서 해가지고 받는 어떤 고통이라든지 삶의 질에 비해서 효과가 크게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 분들에게 말씀 네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오늘 강의 중에서 보면은 이게 어떤 만성질환 개념이에요 암은 너무 무섭다고 생각하면은 한없이 무섭고 또 쉽다고 생각하면은 한없이 쉬운데 암은 아주 무서운 것도 아니고 호락하라고 한 것도 아니죠 대신에 어 잘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과학적인 근거에 맞춰 가지고 체계적으로 어 이렇게 나가면은 관리하는 질환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 많은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만 나오면은 나는 암을 가지고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다른 병으로 내가 어떤 나빠지는 경우는 있겠지만 암 가지고 내가 치명적인 것은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힘을 가지시고 연기를 가지시고 치료하면은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암 가지고 사실 죽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찬 씨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에 감사하구요 영상 반신 구독자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찬 씨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랜만에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나으라모원 원장 문찬 씨입니다 오늘 또 암에 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지금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 날이 많이 좋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시간 남을 때는 항상 우리 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영상이 성장읽기에서 40만 뷰짜리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원장님을 좋아해 주시고 찾고 있는데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항상 똑같아요 요즘에 저를 찾아주는 환자분들이 많아져서 제가 좀 많이 바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 할 게 없고 저는 환자 보다가 또 틈나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보를 알려줄 것인지 그거 작성하고 그게 제 일상생활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하고 같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좋아요 네 혹시 그럼 뭐 최근에 기억나는 환자분 있으신가요? 최근에 기억나는 좀 안타까운 환자들이 조금씩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참 시기가 좋았어요 네 그리고 기수도 괜찮았고 전의도 없고 이런 환자들이 뭔가 잘못된 정보 때문에 정보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는 이런 경우를 몇 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제 그 환자가 그런 시기를 놓치기 전에 저한테 왔다면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좀 해 줬을 건데 특히 이제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항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 하고 뭔가와 다른 방법 어떤 환자분은 놓친 환자 이런 부분들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운동이라든지 음식만 가지고 틀림없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수술만 하고 그 다음에 항암도 안 하고 방사담도 안 하고 했는데 한 1년 됐는데 재발 됐어요 그래서 전의가 되고 그리고 재발 전의가 되면 일단은 그만큼 치료는 어려워지고 이렇게 애우도 나빠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운동하고 음식만 가지고 암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랬더만은 아니 내가 그래 하면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유튜브에서 좋아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그렇게 허락허락한 병이 아닙니다 암은 어느 한 방향에서만 가진 거 아니고 여러 방향에서 같이 때려줘야 되는 병인데 좀 뭔가가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랬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참 그런 부분이 좀 머릿속에 좀 많이 남아있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내용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수술도 무섭고 방사성도 효율증이 크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 보면은 나는 오히려 수술 안 받고 방사성 질 안 하고 먹는 거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했더니 암이 싹 사라졌다 이런 게 많으니까 아마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 나도 수술 안 받고 어떻게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우리 책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이런 데 많이 나와요 자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 대부분 사람들한테 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데 나와 가지고 사례 발표할 리가 없잖아요 책에 나올 리도 없고 네 그만큼 드문가기 때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이하게 내가 수술도 안 하고 항안도 안 하고 방사성도 안 했는데 나중에 대학에서는 당신이 얼마 못 산다 이렇게 선언까지 받았는데 어디 시골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암이 없어졌다라 그러면 정말 특이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언론에 가서 말을 하고 책에다가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확률로 따지면 아주 드문 거예요 드문 거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걸 보고 같은 나도 그러면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게 자 그러면 몇 명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한 의사가 환자를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좋아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드물어요 그러면 대개 뭐 만 명당 한 명 십만 명당 한 명 이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고 이런 케이스를 보다 보면 내가 정말 그렇게 될 것처럼 뭐 한 두 명이 한 명 꼴 두 명이 한 명 꼴도 50%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50%요 내가 될지 안 될지 반반 밖에 안 돼 10명이 한 명이면 어때요 만약에 이거 보시는 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10명이 한 명이라면 그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0.01% 0.001% 0.01% 가장 우리가 가능성 확률이 많다는 것은 저는 그래요 현대의학적인 방법 그 다음에 통합의학적인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치료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하는 게 주로 뭐냐면 환경교환이에요 음식을 바꾼다든지 생활에 공기 좋은 곳에 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스트레스를 줄인다든지 그런데 이런 부분도 포함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한꺼번에 같이 해야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치유율이 좋아졌다는 거.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몇 십 년 전에 완치율이 5년 생존이 50%밖에 40%밖에 안 됐던 게 지금 한 70 몇 프로까지 올라왔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런 부분을 다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단순하게 공기 좋은 데 가서 그다음에 음식을 좋은 걸 먹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한테만 가능했던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가능했던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리 될 수 있는 확률은 엄청난 확률적으로는 프로젝트가 적다고 그 점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을 치료가 된 사람들의 거의 99% 이상은 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푸준치료, 수술 이런 거 받아서 나은 거고 그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완을 해서 치료하는 거 우리가 통화하고 면역이라든지 유전자를 끄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환자분들이 이게 보면 또 환자가 와서 이래요. 자기가 지금 항암을 하락했는데 내가 지금 한 열흘 전부터 내가 음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꿨고 그다음에 공기 좋은 데 가서 조금 아주 산소 깊은 데 들어갔대요. 그래서 가서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뭔가 암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 같다고 사진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환자분 암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열흘 만에 이게 줄어진다는 건 어렵고 그다음에 이것만 가지고서 한다는 게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치료의 우선순위에서 보면 맨 밑에 나오고 그랬더만은 아니요. 내가 기분이 벌써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이게 좋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했는데 한번 그걸 좀 찍어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안 되겠느냐고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고 암이라는 병은 내 목숨을 걸고 치료하는 병이에요. 그리고 암이 무섭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허락허락한 그런 부분으로 나올 수 있는 병 같으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공포스럽게 느끼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확률적으로 낮은 겁니다. 절대 내 목숨을 걸고 치료하는 병을 그런 아주 확률이 적은 것에 얹혀놓고 도박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수술하면 암이 커지니까 수술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그건 맞을 수 있어요. 이게 수술을 하면은 이제 우리 자연치의 아는 분들이 이걸 이용을 해요. 이 이론을 그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을 하고 나서 상처 회복을 해야 하잖아요.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생리적으로 내 몸에 면역이 떨어져요. 면역이 보통 한 두 달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수술 범위에서 벗어나 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이 클 수가 있어요. 면역이 떨어지니까 수술 범위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클 수 있어요. 또 그런 부분이 하나였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원발 암이 있는 경우에 주위에 뿌려져 있는 암들 그리고 전이 돼 있는 암들은 이 원발 암을 제거하면 이 암이라는 것은 자기만 크기 위한 상당히 이기주의적인 그런 덩어리의 호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크기 위해서는 영양문도 내가 많이 가져와야 돼. 그러면 자기 분신이지만 떨어져 나가 있는 자세포들 암세포 이 부분들이 크는 것을 억제하는 힘이 있어요. 자기만 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원발 암을 제거를 해버리면 나머지 부분도 억제했던 힘이 사라져요. 그래서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가 대학에서 이렇게 수술을 할 때도 전이 사기가 됐을 때 수술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사기가 되면 원발 암을 수술을 안 해요. 그건 왜냐하면 원발 암을 드러내면 억제했던 힘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전이 된 게 빨리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이론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하지 마라. 수술을 하면 오히려 재발 전이가 잘 된다. 그래서 오히려 수술하고 나면 암이 더 악화된다.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볼게요. 만약에 면역이 떨어졌다. 그럼 면역을 높여주면 어떻게 했어요. 높여주는 치료를 하면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포크레인하고 이렇게 어떤 큰 산을 갖다 무너뜨린다 할 때 암이라는 산을 무너뜨린다 할 때 우리가 수술은 포크레인에 해당이 돼요. 큰 덩어리로 찝어내요. 가성기가 엄청 좋잖아요. 찝어내는데 나머지 방법들은 전부 다 돼. 특히 자연치유하는 방법들은 홈이나 삽으로 긁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수술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제 이제 그런 면역이 떨어져서 옆에 있는 게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놈들을 잡기 위해서는 내 것 면역이 떨어진 것을 막아서 높여주면 되잖아요. 절어내고 높여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면 굳이 수술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바람을 놔둔 상태에서 수술을 안 하고 이런 자연치유를 하게 되면 원바람은 성장속도가 증치가 크기 때문에 성장속도가 빨라요. 내가 홈이나 삽 가지고 긁어낼 때 이게 무럭무럭 큰다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부분들은 옆에서 우리가 보완을 해주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하면 암이 커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치료의 과정이군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거나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면역치료라든지 묘전자 치료라든지 또 기초가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경에서 스트레스라든지 공기 좋은 걸 하든지 저산소 지옥을 없애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 되잖아요. 원장님께서 암을 잡는 미네랄이 있다고 어떤 건가요? 우리 미네랄 중에서 암하고 관련되어 있는 미네랄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우리 셀레늄 셀레늄은 말이 그래요. 우리 암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거든요. 각 나라별로 지역별로 암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발생하는 나라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암이 많은 지역은 토양을 보니까 셀레늄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또 암 발생이 적은 지역을 보니까 셀레늄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셀레늄은 암하고 관련이 많더라. 그럼 셀레늄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일단 셀레늄은 그 자체가 암 세포를 자살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P53이라는 자살시키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세포를 자살시키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유전자를 조절하는 힘이 있고 그리고 또 면역에 있어서도 셀레늄이 아주 중요해요. 이 갑상선 호르몬 중에서 우리가 이제 비활성형 호르몬이 있고 활성형 호르몬이 있어요. 그런데 비활성형 호르몬을 활성형으로 바꾸는데 셀레늄이 총매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셀레늄이 부족하면 활성형 갑상선 호르몬이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갑상선 호르몬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미토콘드리아에 연락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도록 하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세포가 에너지를 못 만들고 비실비실 하잖아요. 우리 면역세포도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갑상선이 기능이 나쁘면 결과적으로는 에너지를 못 만들고 면역세포로서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암세포가 자라고 있으면 암세포 공격을 못해요. 그런데 암세포는 갑상선의 영향을 잘 안 받아요. 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못 하거든요. 암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을 못 받고 대신 내 정상세포만 힘들어져 버리고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셀레늄은 그와 같은 작용이 있고 또 셀레늄은 우리가 글루타지온 글루타지온이 중요한 우리 몸에서 해독제거든요. 이게 해독제인데 이걸 활성용으로 바꿔주는데도 셀레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셀레늄은 모든 면에서 암하고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에서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아연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셀레늄하고 아연은 암하고 관련되어 있는 미네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연은 그 자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면역 미네랄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면역 세포 안에 있는 면역 세포가 우리 무기라고 한다면 우리 면역 세포 안에 있는 총알이 총알이 바로 효소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암 세포를 공격할 때 이 면역 세포가 이 효소들을 암 세포한테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암 세포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면역 세포 안에 있는 효소가 활성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연이 없으면 활성형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하고요. 또 우리 아연은 유전자를 만드는 데 만드는 데 관여를 해요. 그래서 유전자가 안정을 하고 그다음에 유전자가 변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아연이에요. 그리고 아연은 또 그 자체로 항산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연이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 두 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미네랄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칼륨이에요. 칼륨은 특히 우리 암 환자들이 세포 탈수가 많이 돼 있어요. 탈수가 많이 돼 있는데 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칼륨이 들어가야 돼요. 칼륨하고 물하고 같이 먹게 되면 이 칼륨이 세포 속으로 물을 끌고 들어가요. 끌고 들어가서 세포가 물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도록 해서 세포 안에 산암을 청소해내고 유전자와 손상받는 것을 막아줘요. 그래서 정상 세포가 암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그리고 또한 칼륨은 우리가 알칼리성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 암 세포는 어때요? 산성화, 젖산을 이용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산성화가 잘 돼요. 이런 산성화를 알칼리 쪽으로 바꿔주려면 우리가 쉽지 않거든요. 이때 있는 게 미네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미네랄이 알칼리성 미네랄이어야 돼요. 그래서 알칼리성 미네랄이 칼륨이에요. 그래서 칼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마 이 미네랄 중에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일단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셀레늄하고 아연하고 칼륨을 꼭 암 환자분들이 먹어야 될 미네랄로서 꼽아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셀레늄 같은 경우는 먹을 때 이게 셀레늄은 우리가 자연에 있는 셀레늄은 대부분 다 단백질하고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 모만이 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셀레늄은 기능식품으로서 먹게 되면 흡수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셀레늄은 이게 단백질하고 결합돼 있는 걸 떼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셀리나트륨이라고 해서 단독으로 셀레늄만 있는 그런 가공된 셀레늄이야만이 효과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셀레늄을 먹을 때는 우리가 빈속에 먹어요. 혹시라도 또 단백질이 붙을까 봐서 그래서 아예 빈속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셀레늄을 먹을 때는 제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빈속에 먹는다는 거. 그런데 아연은 또 반대예요. 아연은 단독으로 있으면 몸 안에 잘 못 들어가요. 그래서 뭔가가 단백질하고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연을 먹을 때는 식후에 먹어야 돼요. 미네랄마다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칼륨은 우리가 단독으로 칼륨 제재를 먹지를 않아요. 아주 우리가 질환으로서 칼륨이 떨어지는 질환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사제를 해서 KCL이라고 해서 염화칼륨을 수액에 믹스해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따로 우리가 칼륨을 갖다가 기능식품으로 보조제를 먹는다? 그렇지는 않아요. 대신 뭐냐면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보면 토마토나 바나나, 고구마, 그다음에 키위, 콜라비, 미트 이런 것들이 칼륨이 많거든요. 그리고 야채에는 많이 들어있어요. 이걸 많이 섭취하게 되면 칼륨이 공급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세포가 탈수해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네랄 먹는 방법은 그렇게 먹으면 됩니다. 그럼 항암의 결정적 음식으로 고구마를 꼽아주시는 것도 칼륨 때문인가요? 칼륨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고구마는 제가 음식에 대한 검사를 램검사라고 해서 이걸 하면 제일 상위권에 나오는 게 고구마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 항암 음식 제1번은 마늘로 알고 있잖아요. 마늘은 의외로 보면 마늘에 아주 효과가 좋은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안 좋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통계적인 자료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환자들 쭉 경험하는지 봐야 하면 마늘이 면역을 올리는 효과가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6명 정도. 그런데 마늘은 제가 보니까 7명에서 8명 정도가 면역을 높이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고구마 속에는 어떤 성분이 있어서 그러는가 제일 많은 게 껍질에. 껍질에 있는 게 안토시안이죠. 특히 우리가 자색 고구마 같은 데 보면 안에 내용이 과즙도 자색이잖아요. 안토시안이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안토시안이 있고. 그다음에 항암 작용을 하는 강글리사이드라는 물질이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 고구마는 제가 이렇게 고구마도 전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탄수화물이 많이 있어요. 감자처럼 많이 있는데 고구마는 좋은 게 하나가 어떤 게 있어요. 안에 먹으면 줄기 같은 게 걸려요. 먹지 않으면 먹으면 이빨 사이가 걸리잖아요. 이게 이눌린이에요. 그러면서 식이섬유 역할을 같이 하거든요. 이 부분이 또 마찬가지로 우리 장을 주워해주고 베베를 주워해주는 이런 효과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식이섬유로 작용을 해서 우리가 단세지방산을 만들어요. 우리 장에서. 그래서 단세지방산이 만들면 이게 암을 억제하는 힘을 가져요. 그래서 고구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 암을 좋게 해주고 면역을 이눌린이 또 면역을 높여주는 효과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구마를 제1번으로 쳐요.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고구마는 우리가 되게 뿜어먹고 하잖아요. 그게 상당히 우리가 보면 옛날 추억거리고 로망이고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암을 치료한다. 면역을 높여한다 할 때는 생으로 먹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익히면 당도가 높아져요. 당지수가 많이 올라가 버려요. 그런데 생으로 먹었을 때는 당지수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당지수는 낮추면서 유효성분을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익혀서 먹는 것보다는 생으로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고구마를 우리가 굽거나 삶아서 쪄서 먹는 거는 달콤하고 씻기도 훨씬 부드럽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당지수가 높아서 안 좋다는 건데 당이 그러면 암 환자한테 해로운 건가요? 당연히 해롭죠. 우리가 암세포는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게 포도당밖에 없어요. 우리 정상세포는 탄소, 포도당 그리고 지방, 단백질을 다 써요. 다 쓰는데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는 지방하고 단백질 그리고 포도당을 다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못하고 세포질에서 포도당만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암세포를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암 환자들한테는 우리가 당분을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방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개념할 때 우리 암 환자들이 고기 많이 먹고 지방 많이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반대고. 그렇지만 지방을 먹을 때도 어떤 지방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가 고기 속에 있는 포화지방산 이런 부분들은 도움이 안 되죠.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식물성 지방 아마시나 들개 같은 데서 나오는 오메가3 그다음에 견과류라든지 이런 데 있는 그런 지방을 섭취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건강이 좋죠. 그래서 지방을 높이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죠. 우리가 저탄고지, 케톤식 할 때도 그런 개념인 거죠. 지방을 높이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 그래서 암 세포는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먹는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포도당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암 환자의 기본적인 식사 구성은 저탄고지가 맞는 거네요? 저탄고지가 맞죠. 그런데 우리가 치료하는 개념으로 케톤식이를 하잖아요. 저탄고지. 그런데 실제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케톤식이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요즘에 케톤식이가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저탄고지가 많이 유행을 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의 우리 몸에는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한 에너지 만드는 엔진이 하나 있고 세포질에서 만드는 엔진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저탄고지 효과를 하려면 우리가 지방을 이용해서 세포질에서 에너지를 못 만들게 하고 미토콘드리아에서만 에너지를 만들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암 세포는 포도당을 이용을 하니까 포도당을 이용한 엔진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암 세포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 목적이 그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을 세포질에서 암 세포가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거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을 넣어줘서 미토콘드리아만 지방은 우리 암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쓰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방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당을 쓰는 세포질에서 엔진을 아예 꺼야 돼요. 그래야 미토콘드리아 엔진이 살아나요. 그래서 케톤식이라는 것은 탄수화물을 아예 거의 없애버리는 개념이에요. 차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오랫동안 지속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좋다는 것이 하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케톤식이는 극단적 지방을 탄수화물을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요즘에 하는 것은 약간 중간 단계로 해서 보통 우리가 탄수화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념은 우리 먹는 음식에서 60%가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15% 이하로 줄여야 저탄고지가 되는 거예요. 케톤식이가. 그런데 이 부분을 한 20에서 25% 정도로 탄수화물을 줄이고 나머지를 지방으로 채우는 이런 개념이 지금 요즘에 케톤식이로 나오는데 그만큼 탄수화물을 그렇게 줄이는 게 중요하죠.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거기 담당 의사가 잘 먹어야 된다고 했다. 암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먹기 싫어도 억지로 먹는 것도 많고 또 많은 양을 먹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식단에 대해서 원장님이 딱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학에서 수술하고 나면 우리 환자들이 궁금하잖아요. 교수한테나 영양 상담해주는 수술을 하고 항암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는데 대부분 대학에서 하는 답은 먹을 수 있느냐 잘 먹어라. 그런 말을 하거든요. 잘 먹어라. 이 말이 참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저는 제가 들을 때 무책임한 말로 들리는 거라. 어떻게 먹는 게 환자잖아요. 그러면 뭘 어떻게 먹는가 세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줘야 하잖아요. 잘 먹으라는 것은 그냥 골고루 좋은 것을 먹으라는 말인지 아니면 많이 먹으라는 말인지 또 아무거나 먹으라는 말인지 이게 참 개념이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자면 환자가 잘 먹는다는 것은요. 왜냐하면 환자 암하고 암이 싫어하는 것 암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먹어야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먹는다는 것 중에 우리 환자들 이 소리를 고기를 잘 먹으라 한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 한다.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단백질은 그렇지 않아요. 잘 먹는다는 개념은 어때요? 나 내 몸에 딱 적절하게 맞는 음식을 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단백질을 한번 봐볼게요. 단백질은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 저장을 못해요. 쓰고 나서 애껴뒀다가 다음에 쓴다. 그걸 못해요. 단백질은. 그날 쓰고 남은 거 있으면 간에서 음식이 막 단백질 들어왔을 때 간에서 내 몸에 맞추기 위해서 몽땅 간이 죽을통 살통 일을 해가지고 내 몸에 맞는 아민소아를 받고 나와요. 그런데 안 써요.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그거를 어디에다 저장하는 게 아니고 소변으로 다 빼버려요. 그러면 많이 먹어서 간을 부담시켰고 그렇지 않아도 항암하고 이러면 간이 보대낄 건데 신장도 보대낄 건데 거기다가 많이 먹고 신장에도 빼내고 그러면 더 보대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은 절대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은 딱 적당히 먹어야 돼요. 그럼 어느 용도 먹느냐 요즘에 보면 단백질을 적절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내 체중을 내 체중을 그람으로 바꾼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50kg다. 그러면 50g. 하루에 필요한 약. 그리고 60kg다. 그러면 60g이잖아요. 그런데 60g에서 오히려 조금 더 빼요. 한 55g 정도.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걸 3끼잖아요. 나눠보세요. 하루에 한 끼당 20g도 안 돼요. 그러면 20g만 먹으면 한 끼 20g만 먹으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소고기 1인분 우리가 다 먹고 해야 큰 도움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한번 볼게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때요? 암세포가 먼저 다 가져가 버려요. 우리가 패시티를 찍잖아요. 패시티를 찍으면 어때요? 그 원리를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주사제를 해서 포도장에다가 동이온소 붙여서 놔주면 제일 먼저 뺏들어가는 게 암세포가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동이온소 붙은 이런 포도당이 어디에 모여 있느냐 이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아 여기 이 자리가 암이 있는 자리다. 알아내는 거예요. 그만큼 암세포는 포도당을 좋아해요. 그럼 잘 먹는다 해가지고 밥 몽땅 먹었어요. 그러면 누구 좋은 걸 암세포 좋은 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그렇게 막 과식하듯이 먹는 것은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지방을 지방을 많이 먹으면 그래도 지방은 암세포가 많이 못 뺏들어가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방은 각 지방마다 질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에 있는 지방은 이 지방 속에 노폐물을 다 저장하는 창고예요. 그래서 안 좋은 지방을 먹게 되면 그 동물이 가지고 있던 쓰레기까지 내가 다 먹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지방 좋은 지방은 되게 식물성 지방이 좋아요. 지방 속에 찌꺼기 같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식물성 지방을 먹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동물성 지방을 조금씩은 먹는 것 특히 생선이나 이런 데서 동물성 지방을 좀 먹는 것 이런 부분들은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먹고 그리고 양을 내 몸에 맞게 적절하게 먹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많은 부분들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동물성에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야채라든지 채식에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빠지지 않게끔 이리 먹는 게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잘 먹는다는 것은 이렇게 적절하게 먹는 걸 말하지 아무거나 많이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을 해요. 우리 환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니까 고기 같은 걸 안 먹으면 든든하지를 않다. 그렇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개념에도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우리가 식물성 채식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에는 동물성 우리 동물성 세포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 동물성 아미노산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미노산이 식물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동물성 아미노산이 들어와야 내가 든든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아미노산이 들어와서 호르몬도 만들고 막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뇌신경 호르몬 이런 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안 들어오니까 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덜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든든한 그런 맛이 조금 없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그게 충분한 양이 많아서 든든한 게 아니에요. 동물성 단백질이 나를 조금 기분 좋게 해준 게 있어요.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에는 그게 부족해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그걸 먹어야 영양가가 몽땅 들어와서 내가 건강해진다 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단지 그런 착시 현상이 약한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고기를 많이 먹어서 우리가 잘 먹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많이 먹어서 먹어야 잘 먹는다는 건 그게 절대 아닙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암 환자들을 치료를 돕는 회복을 돕는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입원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영양사분까지 고용을 해서 식단에도 많은 힘과 관심을 쏟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서 그분들에게 식단이 매일 나갈 텐데 원장님께서 특별히 어떤 식단을 환자들 제공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하는 식단은 항암 식단으로 기본적인 게 채식을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제철 음식 제철 음식 그다음에 가능한 한 유기농 그런데 유기농이 참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최대한 어떤 친환경이라든지 무농약이라든지 이런 식자재 식자재를 상당히 잘 선별을 해가지고서 하고 가능한 우리는 채식 위주로 가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환자들이 채식만 주면 나중에는 힘이 없다 이런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생선율을 많이 가지고 해요. 그렇지만 육류를 안 먹으면 만족을 못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줘요. 주면서 대신 우리 환자들한테 당부를 해요. 가능한 먹지 마라. 남겨도 좋으니까 먹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면 그게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주게 되고 그래서 식단은 주로 채식 위주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할 때 우리 환자는 식사가 뭐냐면 치료하는 약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약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병원만 특이하게 하는 부분들이 매일 우리 환자들 물을 1.5에서 1리터 정도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식사를 줄 때 옆에다가 조그만한 컵에다가 가루를 줘요.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주는데 이게 파이토케미칼 식물에서 얻는 이 파이토케미칼들이 유전자를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유전자를 조절하는 힘을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그걸 줘요. 그래가지고 물에다가 타가지고 매일 먹을 수 있도록 칼라별로 우리가 식물에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은 색깔을 띄고 있어요. 우리가 안토시아닌 같으면 보라색이나 빨간색 여러가지 그런 색깔을 띄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칼라별로 우리는 다섯 가지 칼라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바꿔가지고 주어서 계속 매일 조금씩이라도 유전자를 조절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환자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 채식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식이섬유를 많이 부족해요. 우리가 환자들이 하루에 식이섬유가 필요한 게 400에서 600g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400에서 600g의 채식을 하려면 못 먹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꾀를 낸 게 동결 건조를 하고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노로 분해를 하면 아주 적은 양을 가지고도 400g에서 600g 효과를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그걸 주거진 식사 때 그렇게 되면 그날 야채를 몽땅 안 먹어도 필요한 식이섬유를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 병원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식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음식 한 가지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음식은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우리 강황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토마토 같은 캐르세친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마늘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십자학과 식물들이 있잖아요. 십자학과 식물들은 대부분 다 그런 작용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세포를 자살시키는 음식들이죠. 암환자가 놓치면 큰일 나는 중근속으로 수은을 꼽아주셨는데 되게 치명적인 건가요? 수은은 그 자체로서는 이게 아주 강력한 발암물질은 아니에요. 우리가 중근속의 제일 문제가 암을 일으키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알루미늘라든지 니켈이라든지 그리고 크롬이라든지 우라뇨 이런 부분들이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수은은 그런 발암물질에는 그렇게 발암물질이라고 분류는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수은이 가장 큰 문제는 갑상선을 기능을 떨쳐버려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을 떨치게 되면 면역기능이 떨어져요. 그런 면역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암세포가 어느 자리에서 암세포가 만들어졌다면 면역세포가 와서 이걸 잡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면역이 약하니까 못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독하는 과정에 있어서 글루타치온의 수은하고 관계돼서 해독작용이 떨어지게끔 돼요. 그래서 수은을 무조건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수은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경로를 보면 대개는 우리가 어렸을 때 충치에 있어가지고 암알감 암알감을 한 경우에 그게 수은이거든요. 그래서 암알감을 제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암알감에 한 번 있었던 사람들은 어쨌든 모발검사를 해서 수은을 발견을 해서 발견되면 빼내줘야 되고 또 수은이 높아지는 경우는 회예요. 우리가 바다가 많이 오염이 돼가지고 산업 폐기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은이 바다가 오염이 많이 돼있어요. 그래서 바다 속에서 오래 사는 생선은 수은 축적이 많이 돼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선들 연어라든지 참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수은이 축적이 많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선을 아주 즐겨 먹는 분들 이런 분들은 수은 드라이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모발검사를 해가지고 수은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빼줘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팁을 말하면 우리가 오메가3나 이런 데 보면 동물성 오메가3 이런 경우에 보면 30cm 이하의 생선에서 추출한 오메가3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30cm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게 30cm 이하의 생선들은 그만큼 수은 축적이 적어요. 그래서 큰 생선에서 추출한 게 아니고 수명이 긴 생선에서 추출한 게 아니고 작고 수명이 짧은 생선에서 추출했을 경우에는 수은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급 오메가3 제품도 30cm라고 써진 30cm 이하에서 추출했다는 게 고급이거든요. 오히려 더 비싼 거예요. 그 의미가 그런 수은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은은 우리 몸에 정말 특히 암하고는 어떻게 보면 필이 제거해야 되는 그런 중금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은 무조건 거의 전원에게 모발 검사를 해요. 그래서 수은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보고 만약에 수은이 나오면 그냥 우리 환자들이 또 궁금한 게 있고요. 자 그럼 했으면 빼내기는 쉽냐. 중금속은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온다더라. 근데 그걸 어떻게 빼야 근데 아닙니다.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금속이 우리 몸에 축적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 환자들이 검사를 안 해보니까 근데 검사해가지고 나오면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환자분들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모발 검사를 하세요. 수은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꼭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무조건 수은을 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은이 암을 유발한 시접적인 물질은 아니지만 갑상선에 영향을 주는 거고 이 갑상선이 영향력과 관련이 있어서 암을 유발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뭐 이런 얘기죠? 우리가 갑상선 우리가 갑상선 암은 가벼운 암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암 통계에서도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암은 별로 그렇게 위험한 암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갑상선 암은 수술하고 났을 때 제 생각은 2차 암이 잘 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갑상선이 드러내버렸으니까 이제 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호르몬 작용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또다시 암이 생긴다면 갑상선 암만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다른 데도 암 세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랬을 때 갑상선의 기능이 나빠졌기 때문에 이 암을 잡을 수 있는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2차 암이나 3차 암 같은 게 잘 올 수 있고 그러면 갑상선 암뿐이 아니고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환자들 보면 저는 우리 환자들이 암이 있을 경우에 항상 갑상선 검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거 없는가를 꼭 봐요. 만약에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으면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 기능을 높여주는 치료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갑상선 암이 생겼다. 그럼 냅둬야 돼요? 아니면 수술해야 돼요? 갑상선 암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발견하면 무조건 다 수술해버려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경과를 봐요. 갑상선 암이 순간적으로 빨리 나빠지는 그런 암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시간이 전이 될 때까지 시간이 천천히 크는 암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암들이 아주 조그만하게 요즘에 초음파 기술이 아주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몇 미리짜리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됐을 때 수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조그만한 거 이런 경우에도 수술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그만한 거는 우리가 수술을 안 하더라도 이게 자연적으로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암이 자연적으로 만약에 사라질 수 있다면 내 갑상선을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라질지도 모르는 암을 제거를 해버렸을 때는 면역이 떨어지고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조그만한 거 이런 경우는 갑상선은 조금 지켜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둘릴 필요가 없다. 그 이제 알코올 술이 유방암에 그렇게 치명적인 건가요? 우리가 술을 그러면 간암만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 간암은 간암이 알코올이 제일 많이 영향을 줄 것처럼 생각하죠. 아니에요. 알코올은 간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개 부분도 간염 간염에 의해서 암이 오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우리가 유방암에서 유방암에서 알코올은 간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알코올은 그러면 어떤 작용 때문에 이렇게 유방암에 영향을 주는가 이거는 우리가 알코올이 알코올이 엽산 엽산을 흡수하는 데 이렇게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해서 이 엽산은 유전자를 만드는 유전자 스위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오작동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알코올로 인해서 그런 흡수를 못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알코올 자체가 아세트알데이드라는 물질로 바뀌면서 이게 발암물질이 돼요. 발암물질이 돼가지고 이게 유전자 손상을 시켜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일이 만드는 게 있고 그래서 이런 알코올은 유방암에 있어서 발암물질 역할을 하거든요. 발암물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은 많이 안 마시는 게 좋은데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얼마만큼 마시는 게 유방암을 우리가 전혀 술을 안 마시고 요즘 대인관계하자면 안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마시면 괜찮은가 그렇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암은 한 잔씩밖에 안 하는 것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조금만 먹어도 무조건 안 좋은 거네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만은 일주일에 석 잔 석 잔을 마시면 암 발생률이 15%가 높아진대요. 그래서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분들이 암에 대해서 가족력이 있거나 누가 집안에 가족들이 암에 잘 걸리면 내가 취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거나 또 여성 중에서 우리도 특히 한국 사람이나 종양 사람들은 치밀 유방이 많거든요. 그래서 콤팩트예요. 유방이 지방이 적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암 발생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술을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술을 그래서 요즘에는 유방암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가 비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알코올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알코올이라고 하면 무슨 소주라든지 양조 이런 것만 생각하고 포도주는 좋다. 아닙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알코올은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알코올은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가 암을 예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알코올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커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의사 선생님들 많이 만나고 하다 보면 어떤 선생님은 커피를 아예 입에 안 대시고 어떤 선생님은 원장님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커피가 일단 암을 떠나서 건강이 좋은지 안 좋은지가 헷갈리긴 해요. 어떤가요? 커피가 우리 특히 각성제 각성제를 우리가 별로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커피는 각성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카페인이 우리 정신을 맞게 하고 또 저녁에 마시면 잠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인데 실제적으로 커피는 우리 건강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 속에 있는 특히 암하고 이렇게 관련돼서 보자면 클로로겐산이라는 게 있어요. 강력한 항산화지고 항암작용을 하는 이런 물질이 있거든요. 그러면 커피에 따라서 이 클로로겐산을 최대한 극대화시켰을 경우에는 그 자체로 항암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보면 항암커피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다 클로로겐산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카페인 있잖아요. 카페인은 우리가 각성하는 작용만 있는 게 아니고 암을 억제하는 작용도 있어요. 특히 대장 같은 경우에 그런 대장암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카페인이 있고 그리고 또 커피는 우리가 해독작용을 하는 데 쓰잖아요. 우리 커피관자 우리 아마 여기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커피관자 많은 분들이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 커피가 들어가서 우리 장에 있는 숙변 같은 것을 전부 제거를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장점막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쁜 균들을 다 빼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좋은 균들을 넣어주게 되면 우리 면역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간이나 췌장에서 소화액이 나오고 담집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조그만 찌꺼기 같은 돌들이 많이 채워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굳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소화액이 잘 못 나왔을 때 그래서 지방이나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소화가 잘 안 된 물질들이 장을 엉망으로 손상을 줘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나쁜 균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 안에서 발암물질이 만들어지고 면역이 떨어지고 고약스러운 것이 다 일어나요. 그렇다면 이 커피 관장을 해가지고 담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최장관을 청소를 해줘서 원만하게 담집이나 소화액이 나오면 그것만 가지고도 건강을 좋게 해주고 암도 예방할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래서 커피 자체가 안 좋다. 그건 아니에요. 저는 커피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환자들한테 아예 항아 커피를 만들어서 먹도록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커피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럼 어느 정도 먹는가 자료에 보면 보통은 6잔에서 8잔까지 마셔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6잔에서 8잔 마시면 우리 특히 채식을 많이 하는 동양사람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럽고 위장장애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잠을 못 잤어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마실 때 진하게 마시는 것보다는 연하게 마셔라. 이게 우리 보통 아메리카노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안에 설탕이라든지 프리마라든지 이거는 절대 넣지 마라.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블랙커피 그리고 아주 연하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잔의 커피를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가게에서 이렇게 아메리카노 했을 때 이거는 보통 한 200cc 250cc 주잖아요. 이거를 물을 더 타가지고 여기서 200cc 같으면 한 400cc 아니면 250cc 같으면 500cc 정도 희석해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마시면 내 기분도 좋고 또 이렇게 암도 암도 예방할 수 있고 우리 장 건강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암 환자분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내가 암에 걸린 걸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어. 그건 내가 이 사람을 결혼을 해도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결혼을 한 상태에서 암에 걸린 거죠. 그래서 내가 내가 괜히 이 사람과 있어가지고 짐이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주로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는 편이신가요? 아까 처음에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 그런 경우는 무조건 결혼을 하지 않으면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암의 우리가 원여 생존율이 73%예요. 73%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는 암이라는 게 불치병이 아니고 이제는 만성질환이라고 이렇게 개념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암이 걸렸을 때 내가 그 배우자가 될 사람한테 밝혀야죠. 밝히고 내가 이런 거지만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배우자가 동의를 해준다면 결혼을 해도 되죠. 그런데 무조건 하면 안 된다. 해도 된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결혼을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배우자가 알아가지고 당신 뭐야? 요즘에는 결혼할 때 건강검진 서로 교환도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보고 오히려 감싸줘가지고 이 사람 곁에는 내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병을 낫게 해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혼하기 전이라면 상대방한테 밝히고 상대방이 싫으면 그거는 상대방을 위해서 헤어지는 거고 하지만 서로 정말 사랑해서 못 떨어지고 당신 아니면 내가 못 살아 한다면 그 상대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후에 후에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에 이런 경우가 참 갈등이 많고 이런 암으로 인해서 이혼도 하게 되고 정말 가족 간에 친지한 애 친척하고 간에도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암환자들한테는 치료를 가족 치료도 있어요. 가족 치료를 교육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암환자 가족이 어떻게 암환자한테 해야 될지 우리가 긴 병에 장사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처음에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암에 걸리게 되면 엄청나게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해요. 간호도 하고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같이 조금씩 희생해 가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서로 따둑거리면서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부분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때요? 서로 간에 오해가 생겨요. 환자는 가족들한테 그래도 내가 환자인데 왜 나를 환자 취급 안 해주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들은 아니 지가 환자라고 맨날 환자 코스프레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면 이게 나중에 갈등이 돼서 정말 부부지간에 이혼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암환자들이 이혼하는 륙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또 이런 생각을 했다. 만약에 둘이 그런 부분들을 못한다면 우리 같은 의사들이 필요해요. 보호자 불러가지고 저는 보호자하고 그런 농담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한테 환자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한 번 정도는 터놓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환자들이 그런 걸 가지고서 상당히 우울증에 빠지고 와서 컴플레인을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하는 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자기 가족한테 말을 못 해요. 가족한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른다는 거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나는 내 기분이 이런데 이런 말을 했을 때 가족들이 아니 그렇지 않아도 말이야 당신 때문에 당신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희생하고 왜 당신이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 나올까 봐서 말을 못 해요. 그럼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가족들도 이야기를 해보고 이게 중재해야 하고 그런데 이것도 치료 중의 하나예요.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환자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한 사람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가족도 준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족 치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중재하는 상담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같이 들어간다면 환자들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그냥 두고만 볼 게 아니고 또 환자는 환자대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족도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간에 어떤 중재되어 있는 타협점이 나와요. 그 타협점을 가지고 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정말 가족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사랑이 더 터요. 그리고 암을 극복하고 나면 정말 더 존덕해지고 그런 거대요. 그래서 이런 이혼이라든지 가족들 간에 관계는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을 앞둔 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민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의 성생활 이라든지 아니면 임신이 되나 이 고민도 있을 것 같고 임신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태아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떤가요? 그거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암을 했을 경우에 알았을 경우에 그 암을 어떤 수술을 한다든지 특히 항암 방사선을 하게 되면 어떤 그런 난소나 남자들 같으면 어떤 고안이나 이런 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여성분들이 가임 연령에 애를 가져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항암을 하기 전에 미리 정자라든지 난자를 갖다가 이렇게 뱅킹을 해놓는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암이 있다 해서 임신을 못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뱅킹을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건강해졌을 때 애를 낳고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하는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암환자하고 빈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암은 암환자들의 빈혈이 많죠. 특히 수술하고 수술하게 되면 수술하면서 출혈을 하기 때문에 빈혈이 올 수 있고 그리고 항암을 하게 되면 항암자가 골수를 때려요. 골수를 떼기 때문에 우리가 골수에서 이런 적혈구 생산을 많이 못하게 되고 그래서 떨어질 수가 있고 방사선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골수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빈혈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암이 있는 경우에 잘 먹지를 못하잖아요.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빈혈이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특히 소화기간에 오는 암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세출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도 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피부라든지 이런 암이 진행이 돼가지고 괴사가 되고 하게 되면 여기서 출혈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빈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빈혈이 오는 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빈혈이 오는 경우에 아주 심한 빈혈 예를 들어서 수술이나 항암하다가 뚝뚝 떨어져서 예를 들어가지고 해목으로 수치가 8 이하로 내려간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철분제를 주거든요. 그런데 철분제를 저는 철분제를 잘 못 주게 해요. 왜냐하면 이 철분제가 암세포도 철분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암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철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내가 내 거 해모그루빈을 빈혈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분제를 먹지만 실제 들어가면 암세포도 지가 필요하니까 가져가요. 그래서 그 근거가 바로 페리진이라는 이게 높아지거든요. 우리가 해력검사를 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페리진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암세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빈혈을 차라리 아주 심한 빈혈이 왔을 때에서는 이렇게 철분제를 공급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혈을 하는 게 낫다. 그러면 수혈을 하게 되면 이게 해모그루빈이 그냥 통째로 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철분으로서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암세포가 뺏들어갈 일은 없어요. 그리고 아주 만성으로 서서히 오는 빈혈 같은 경우는 음식으로 저는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온화된 철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음식하고 같이 먹었을 때 비타민C가 우리 음식 속에 드린 비타민C는 몸 안에 들어올 때 철분을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비타민C가 끌고 들어오는 철분제에다가 우리가 스피루루라나 아니면 클로렐라 이렇게 야채류 있잖아요. 여기에는 포피린이라는 우리 해모그루빈에 있는 포피린과 같은 틀이 있어요. 우리가 해모그루빈이라는 것은 포피린의 틀에 가운데 철분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이게 해모그루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피루루라나 클로렐라 속에 이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 틀하고 비타민C를 먹었을 때 끌고 들어오는 철분하고 이게 결합이 되면 자연스럽게 빈혈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저는 철분제는 가능한 한 우리 환자들한테 먹지 못하게 합니다. 암에 걸리면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게 아마 내가 건강을 잘 못 챙겼구나. 이제 운동 열심히 해야지 이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지나친 운동이 오히려 암을 악화시킨다고 하셨더라고요. 운동은 우리 암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몸 안에다가 산소로 공급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할수록 암은 성장을 못해요. 왜냐하면 암은 에너지를 만들 때 산소가 필요가 없어요. 산소가 있으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우리 암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잘하도록 만들면 만들수록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을 우리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공기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환자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고압 산소통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산소로 갖다가 막 넣어주는 고압력을 가해서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만큼 산소 공급이 중요한데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 있고 무산소 운동이 있어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헐떡거리지 않고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어서 산소를 최대한 이용을 하는 그런 운동도 이런 운동들은 대개 이제 걷는 거죠. 걷는 게 가장 많고 조금 더 강도를 높이려면 우리가 경보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수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내에서 할 것 같으면 사이클링 있잖아요. 사이클링이라든지 그리고 런닝머신도 가볍게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산소도 충분히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 많이 시켜서 암세포가 가져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운동 중에서 우리가 약간 세게 하는 운동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근육이 있잖아요. 우리 암환자들은 근육이 많이 빠져버려요. 침상에서 너무 오랫동안 두어 있고 그 다음에 수술하거나 항암하면 기력이 없어서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많이 빠져나가. 그런데 근육이 빠져나가면 이 빠져나간 만큼 우리가 밥이나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근육이 가져갈 부분을 근육이 못 가져가면 암세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근육을 빠지지 않게 하려면 약간의 근력운동이 필요해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우리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들 역길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줄넘기를 한다든지 100미터를 달려본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근육을 빠지지 않게끔 그리고 근육을 오히려 길러내게끔 그런데 또 그러면 운동 중에서 어느 근육을 가장 길려야 되는 게 좋은가 우리 몸 중에서 근육이 가장 많은 곳이 어때요? 엉덩이하고 허벅지죠. 상지에는 근육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하지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하지를 강화시키는 운동 그래서 요즘에 헬스장 가면 하지를 강화시켜주는 운동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근육이 너무 빠졌다 했을 경우에는 이걸 강화하는 운동도 일종의 암치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운동은 그런 과학적인 근거 하에서 해야지 무턱대고 산에 존중뚱 특히 우리 운동을 안 해가지고 암에 걸렸던 분들이 운동 때문에 암에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에 필이 꽂혀요. 하루 종일 운동을 하고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운동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운동은 그냥 걷는 것은 운동이 아니야. 막 달리기를 하고 헬스장 가서 하고 아니면은 막 산을 갔다가 땀 뻘뻔해서 오르내리고 하는 이런 운동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것은 마라톤이에요. 이게 백미 달리기하는 치료가 아니거든요. 꾸준히 내가 정말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 며칠 못 가서 지쳐요. 못해요. 근데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운동도 스케줄별로 딱 짜고 프로그램에 맞춰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암치료하는데 운동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은 꼭 뭔가 자신이 결정하지 못하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짜가 좋아. 시간으로 따지면 한 시간 이내가 좋습니다. 보통 50분 정도 걷는 운동을 하고 5분에서 10분 정도 근력운동 이게 가장 좋은 운동 방법입니다. 그렇게 걷기 운동을 하시려는 분들이 우리나라 봄에는 특히 미세먼지가 또 심하잖아요. 이 미세먼지를 뚫고 운동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니까 운동을 쉬어야겠다. 이게 맞는 건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미세먼지 이 자체는 미세먼지가 보면 이 안에 여러 가지 바람 물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좋죠. 그걸 피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마스크 쓰는 게 습관화가 됐죠. 습관화가 됐는데 이게 미세먼지를 제대로 걸으려면 우리가 KF94 있잖아요. 94% 이상 이런 부분들이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스크를 쓰고 근데 이 마스크를 쓰고 빨리 달리면 운동 못해요. 숨이 차가지고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 운동 방법은 마스크를 쓰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천천히 걸어가고 걸어가고 그리고 어떤 정말 근력 운동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실내에서 하면 돼요. 그래서 미세먼지는 피하는 게 맞아요. 미세먼지는 결코 암에도 좋을 게 없고 또 사람 또 폐질환 같은 것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암이 있는 데다가 암 환자들한테 폐질환이 생기는 것이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미세먼지를 피해야 되는데 저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원 병동을 운영을 하시니까 암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불면증 우리 암 환자들하고 불면증하고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우리 통계 자료도 어떤 통계는 한 40% 50%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한 60% 되는 것 같아요. 불면증을 가지고 있는 불면증을 암에 걸리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환자들도 있고 암에 걸리고 나서 불면증이 생기는 환자들도 있는데 대개는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암에 걸렸다는 이게 걱정이잖아요. 항상 불안하고 내가 앞으로 예우가 어떻게 될지 수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수술은 정말 잘 잘 될지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환자 한 분이 저한테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한 5번을 하는 거예요. 원장님 제가 진단의 1기라고 하는데 정말 수술할 때 정말 1기일까요? 혹시 수술 들어가서 보니까 다른 데 전이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막 이런 불안감 이걸 계속 모르는데 그 사람은 잠 잘 수 있겠어요? 잠 못 자죠. 그래서 이게 암이라는 진단 자체가 우리 환자들한테 심리적으로 이 각성 상태를 유지해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생기고 그리고 또 수술하고 나서 어떻게 통증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또 소화라든지 이게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항암을 하게 되면 항암 약들이 불면증을 유발하는 약들이 있어요. 그 약효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항암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근골격계가 특별히 이렇게 후유증은 없지만 근골격계가 밸런스를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몸은 신체가 오묘해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수술을 해서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드러낸다기야 크게 많이 대부분 드러낸다기야 읽히는 안 되잖아요. 하지만 조금만 드러냈지만 그 무게만큼의 불균형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근골격계 전체로 영향을 줘서 우리 암환자들이 근골격계 통증 같은 걸 호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잠을 설치게 만들죠. 그리고 어떤 수술을 하고 나서 특히 대장 수술했거나 방광 이런 데 수술한 경우에는 저녁에 막 설사가 계속 나서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야 되는 경우 그리고 방광 같은 게 수술한 경우에는 소변이 자주 마려우니까 일어나가지고 가야 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다 잠을 설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암환자들은 정말 불면증에 많이 시달리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게 우리의 숙제예요.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우리 병원에 온 환자분이 입원을 했는데 자꾸 잠이 안 온다 잠 못 자겠다 하면 어떻게 해주시나요? 이게 이제 잠을 못 자는 사람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환자분들의 생활 패턴을 보면 저녁에 잠을 못 자면 낮에 막 잠자려고 계속 들어오고 늘어있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낮에는 비몽사몽이 돼요. 그런데 또 저녁이 되면 또 잠을 더 못 자요. 그래서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은 암환자들의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낮에는 절대 침대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무리 피곤해도 들어가질 않고 그리고 오히려 운동 같은 걸 많이 해서 저녁에 잠을 피곤해서 잠이 들 수 있게끔 몸을 지치게 만들어야 돼요. 몸을 지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는 어때요? 가능한 간식을 먹으면 안 돼요. 간식을 먹게 되면 이 간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은 또 가동이 돼야 돼요. 그럼 잠을 못 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잠자리에 내가 정말 자야 된다는 시간에 침대에 들어가야지 내가 예를 들어서 10시에 잔다. 그러면 10시에 잠들려면 한 8시부터 누워가지고 시동을 거는 거예요. 이건 정말 나쁜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잠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30분 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찍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잠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 그러면 그냥 일어나야 돼요. 계속 안에 누워가지고 잠을 청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짜증이 나잖아요. 화가 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잠이 안 와요. 그럴 때는 벌떡 일어나서 배에 돌아다니고 하다가 조금 잠이 온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습관으로 고치는 이런 방법이 가장 좋은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안 된다. 그런데 대개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을 이렇게 불면증이 온 사람들은 뭔가 마인드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불안하지 않고 잘 수 있게끔 그러면 암에 대해서 그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거 이 사람이 뭐가 불안한가 예를 들어가지고 암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암을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은 당신은 암이 좋아져 그러니까 잠 잘 자 이러게 자는 사람 없어요. 과학적인 근거를 대줘야 돼. 당신 상태는 이러이렇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이러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당신과 같은 경우에는 예우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안심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심리신욕법 그래서 명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만들어주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개선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중요해요. 음식도 뭐냐면 항산화제가 많이 섞인 이런 음식들 특히 야채 종류 그 다음에 과일도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이런 과일들을 주게 되면 숙면을 숙면을 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운동도 낮에 유산소 운동을 충분히 하게 되면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된다.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뭐예요? 어떤 기능식품이라든지 기능식품 중에서는 특히 견과류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우리 잠을 잤을 때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이거든요. 이런 멜라토닌이 기능식품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멜라토닌이 기능식품도 줄 수가 있고 그런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럴 때는 약으로 들어가야 돼요. 약은 또 멜라토닌이 약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멜라토닌도 주고 그리고 수면유도제로 조금씩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개 수면유도제가 습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습관성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먹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환자들은 그래요. 수면유도제가 좀 드세요. 그러면 습관성이 되니까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이러는데 습관성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습관성이 되는 거지 단기로 해서는 습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잠이 안 올 때는 이런 부분들을 약을 이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잠을 못 자서 내 몸이 피해를 보는 게 더 커요. 그리고 면역이 떨어지는 것도 더 크고 암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도 돼요. 그래서 약을 하나 먹었을 때 이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주고 그다음 날 생활하는데 훨씬 더 내가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먹어도 돼요. 단지 여기서 장기적으로만 안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이게 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정 안 되면 그런 방법도 할 수가 있고 그래도 안 된다 할 때는 신경정신과 선생님들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저 깊은 곳에 잠을 못 자게 하는 부분들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하시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불매증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 수면제를 먹는 게 암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죠? 크게 그렇게 악영향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단지 이게 습관성이 됐을 때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습관성이 되는 경우는 몇 달 이상 계속 복용을 했을 때 그다음에 용량이 올라갔을 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도 이 수면제가 암을 2기였던 암을 3기로 바꿔버리고 전혀 안 되는 암을 전혀 시키고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 글루타민을 억제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우리가 이제 글루타민은 우리가 이제 먹잖아요. 우리 단백질 속에 아미노산 중에 글루타민이 많아요. 그런데 이 글루타민이 암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영양소가 암은 필요해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당이 필요하고 암 세포도 단백질로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세포로 구성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단백질이 많아야 되거든요. 이때 글루타메이트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글루타메이트가 만들어진 게 글루타민이거든요. 글루타민이 글루타민으로 바꿔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료를 줄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글루타민을 줄이란 말을 하는데 우리 글루타민이 제일 많은 게 뭔지 알아요? 근육 기른사 미스터코리아 미세스코리아 근육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게 단백질 먹죠. 그게 글루타민이. 그런데 글루타민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글루타민은 우리 장 있잖아요. 장점막을 아주 좋게 해주는 그런 에너지 장점막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고 그리고 면역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면도 있는데 이게 너무 과했을 때 안 좋고 그다음에 글루타민은 어떤 역할을 또 하냐면 신경 독성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경 독성하고 관련된 뇌암이라든지 그다음에 췌장암이라든지 그런 오히려 안 좋은 것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속에도 글루타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따로 단백질을 보충한다고 해서 글루타민을 이렇게 먹는 경우가 있고 우리 환자들이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기능식품 같은 것을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먹어도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분류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걸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단백질로 해서 글루타민을 가지고 오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글루타민 제재는 따로 특별히 먹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이 먹는 단백질, 쉐이크 그렇죠. 그게 이제 글루타민이에요. 이런 것들을 암 환자분들이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먹었을 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설이 많아요. 좋다는 데 있고 안 좋다는 데 있고 아직 정확하게 이게 과학적으로 결론이 나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론상으로 볼 때 글루타민은 엄연히 암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암의 그리고 성장한에도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결론이 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이 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고 이게 논문이라도 이런 데도 보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으니까 일단은 피하자. 그렇죠. 비트가 재발전이 암을 잡는 데 되게 좋나요? 재발전이 암을 잡는 데 좋다기 보다도 이게 비트는 비트 안에 우리 몸에 재발전이 때 가장 잘 오는 환경이 산성화예요. 몸이 산성화 됐을 때 우리 암세포가 줄기세포로 잘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줄기세포로 바뀌어야 재발전이가 잘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산성화를 막아주는 데 있어서 비트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해요. 제가 여러 가지 음식들 중에서 비트는 보면 약간 붉은색 그다음에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비트 속에 보면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많고 그리고 안토시안이라든지 베타인이라든지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온갖게 많아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이게 칼륨이 산성화를 막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트를 많이 먹으면 비트뿐이 아니고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산성화를 억제를 해서 이게 재발전이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병원에서도 비트 우린 물 갖고 다니면서 드시는 물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우리 환자들은 많이 그래요. 네. 그래서 병에다가 딱 비트 이렇게 비트를 갈아가지고 고용 성분을 제거를 해버리고 딱 하면은 되게 예뻐요. 환자들이 들고 다니면은 아마 우리 환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것만 먹어도 꼭 나을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든다. 네. 사실은 그래요. 뭐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보기도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보기도 좋았듯이 이걸 먹어가지고 내가 좋아질 것 같아. 이런 기분이 들면 그게 좋거든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트는 보면은 그런 붉은색이 아주 그 뭐랄까 아주 진한 붉은색이 아니고 약간 핑크색 있으면 되는데 참 이쁘고 그래서 많이 저는 환자도 권하고 우리 환자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뭐 끓이고 아니고 그냥 담가놨다가 먹어도 되는 건가요? 담가놨다가 이제 우려놔도 되고 아니면 이걸 갈아가지고 네. 갈면은 이제 고용 성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빼버리고 그냥 물만 쭉 짜가지고 약간 그렇게 짜가지고. 네. 그 이제 암 진단 2개월 수습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이제 우리가 그 대개 이제 암 진단을 하고 어떠니? 암 진단이라는 게 가장 최종 진단이 조직 검사거든요. 그렇죠.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 치료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악화돼가지고 나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다음 치료 들어가는 게 보통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서 대부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늦어졌을 때 특히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우리가 유방암 환자를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삼중음성 유방암에서 그런 현상이 제법 와요. 그리고 특히 우리 환자들이 이게 이제 환자를 자초한 부분이 있는데 환자가 어느 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도무지 자기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병원에 가보는 거예요. 다른 병원에 가서 또 진찰을 받아보고 그러면 그 다른 병원에서는 뭐 오자마자 뭐 조치를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또 검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스케줄 잡으러 또 시간이 또 걸려요. 그러다 보면 두 달, 석 달, 몇 달 가는 것은 금방 가버려요. 그런데 그리 했을 때 그러는 동안에 암은 놀고 있느냐고 말이죠. 놀고 있지 않고 지는 계속 큰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빨리 크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암이었을 경우에는 그리고 또 조직 검사를 했어요. 그럼 조직 검사를 해서 상처를 내놨어요. 네. 그럼 이 상처를 통해서 암이 빨리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수술을 하거나 뭘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미 수술할 수 있는 사이즈가 넘어버리고 다른 데 전이가 돼서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처음 발견했을 때 빨리 조치를 했더라면 어떤 훨씬 더 좋은 애후가 될 수 있는 암을 시간을 끄는 통해 일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있어야 돼서 제가 2개월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2개월 동안 빨리,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조직 검사 당해서 성질이 안 좋아 암이.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특히 유아암 같은 경우는 성질이 고약한 암은 본인이 며칠 사이에도 약간씩 큰다는 것을 느낄 정도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치료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 치료를 하는 것은 시간을 끌고 뒤로 두면 둘수록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서둘러서도 너무 서둘러서 잘못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정확한 치료 방법이 나왔을 때는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한 군데에서 정확한 진단이 나왔다. 조직 검사는 정확해요. 그런데 조직 검사가 정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데 와서 하는 이런 경우에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타임을 놓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나왔다고 특히 조직 검사에서 확진이 됐을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2개월이라 이게 딱 정해진 기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2개월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내가 악화되지 않는 범위로 생각을 하고 원래는 한 달 이내에 조직 검사를 하고 나면 한 달 이내에 해야 되는 거고 더 빠른 경우는 논문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일주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우리 지금 현실에서는 좀 어렵거든요. 한 달 이내에만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빨리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능한 두 달은 남기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환자분들이 그렇게 이제 이 병원 저 병원을 가는 게 내가 조직 검사 했는데 이제 암인 게 나왔어. 그런데 일단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닐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데 이게 뭐 두 번 세 번 그 검사를 다시 받아 가지고 뭐 암이었는데 아닌 걸로 뒤집힌 경우는 없나요? 이제 이제 종종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경계선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그렇죠. 그리고 정확한 이미 암으로 확실이 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조금씩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랄까 이제 우리가 몇십 년 전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많은 정보가 정확해 가지고서 확실하니 되지 못하는 경우도 좀씩 있었고. 그리고 그런 조직 검사 없이 그냥 수술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암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암이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는 잘 없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경계선에 있는 경우에. 그리고 또 하나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어떤 암이 있었는데 조직 검사 했는데 암에다가 딱 찔렀으면은 어때요? 정확하게 나왔겠죠. 그런데 엉뚱한 데 찔렀어. 그러면은 아니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이제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면 이제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암에 암 조직에 들어가서 조직 검사 한 경우는 오차 생기는 것은 잘 없고. 단지 서브에 유전자가 어떤 약간씩은 검사에 따라서 뭐 퍼센트로. 예를 들어서 KI60의 성장 속도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뭐 50에서 60%라고 나왔는데 어떤 데는 뭐 40에서 50% 나왔다. 이런 부분들은 좀 착오가 있을 수는 있죠. 그 하는 의사 선생님들 하는 방법이라든지 장비에 따라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암이다 아니다는 그런 경우는 이게 잘못 들어가서 조직을 떼어낸 자리가 잘못되어 있을 때 이걸 제외하고는 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면은 그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뭐 그 1차 검사만 믿고 이제 진행을 했다가 나중에 암이 아닌 걸로 밝혀진 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드물다고 봐야죠. 그럼 만약에 그 드문 경우가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경계선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암 세포도 아니고 암 세포가 정상 세포 암 세포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암 세포가 2형 세포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있어요. 이제 이런 데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확실하니 암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아, 그렇게 드물다. 아주 드물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분들에게 항암 효과를 좀 극대화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항암이라고 하는 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막 머리도 빠지고 하고 나면 오심, 구토 나오고 근육통 나오고 설사, 변비, 구내염 정말 우리 환자들이 공포에 빠질 정도의 그런 치료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고통을 참으면서 가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이 정말 최대한 효과를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첫째가 항암을 할 경우에 면역이 이렇게 받쳐줘야 돼요. 면역을 받쳐줘가지고 면역이 같이 도와서 항암제가 암 세포를 죽일 때 우리 항암제는 암 세포를 100% 죽이질 못해요. 확률로 죽여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근데 암 세포가 재밌는 게 똑같이 계속 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놈은 크고 어떤 놈은 준비하고 어떤 놈은 안 크고 이런 게 섞여 있어요. 그럼 우리 항암제는 크는 놈만 죽이는 거라. 크는 놈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전체를 못 죽이는 거예요. 그 항암을 했을 때 쉬는 놈은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쉬는 놈도 죽여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항암을 할 때 쉬는 놈을 같이 때려주는 방법이 있으면 항암 효과가 훨씬 좋겠죠. 네. 그래서 그러려면 어때요? 우리 면역을 같이 높여줘야 돼. 면역을 높여줘가지고 면역 세포도 같이 공격을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때려주면 이쪽에서 한 번 더. 그렇죠. 같이 때려주고 도망 못 가게 사방에서 이렇게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면역을 높이는 이 방법.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약재를 써서라든지 높여주는 방법이 중요하고. 그리고 항암제가 내성이 생기는 걸 막아줘야 돼요. 내성이 생기는 게 보면 여러 가지 내성이 생기는 요소 중에 하나가 항생제를 같은 거 많이 쓴 경우에 장이 나빠져가지고 내성이 생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런 논문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장을 좋게 하란 말이 나와요. 내성을 막기 위해서. 특히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래요. 면역항암제는 면역항암제 가격도 엄청 비싸요. 한 번 할 때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과가 좋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장 기능을 같이 좋게 따라가야 돼요. 장 기능이 나쁘면 면역항암제 효과가 뚝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 지금 항암제들 보면 항생제를 같이 쓰는 경우에 또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항생제를 쓰는 경우라든지 또 아니면 뇌성이 생기지 않도록 장 기능을 개선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돼요. 그래서 항암제를 할 때도 이렇게 암을 치료할 때 항암제 쓰고 그다음에 또 뭐하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같이. 콤바인드 세라피. 요즘에는 우리 암치료도 항암제도 그래서 단독으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콤바인드 세라피. 그러니까 여러 각도에서 때려주는 약들을 한꺼번에 써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오히려 뇌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암을 죽여버려야죠. 시간을 끄면 끌수록 암세포라는 것은요. 발전을 해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을 해요. 우리가 말할 때 이게 뇌성이거든요. 그게 빨리 오면 뇌성이 빨리 오는 거고. 그리고 뇌성은 늦게 올수록 효과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토콜 대로 다 끝날 때까지 뇌성이 안 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4기 같은 이런 환자들은 이게 프로토콜이 없어요. 기한이 없어요.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다가 뇌성이 오면 약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약으로 또 체인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체인지 하려는데 쓸 약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럴 때는 답답하죠. 그러면 듣고 있는 약이 뇌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항암치료를 받던 환자분이 환자 스스로 저는 항암을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되는 중단의 이유. 그리고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환자는 항암을 중단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제 항암 제일 1번으로 중단되는 경우는 뇌성입니다. 뇌성? 뇌성이 생기면 암세포는 죽이질 못해요. 암세포는 이제 암세포가 안 죽어. 뇌성이라는 것은 뇌성이란 말 그 자체는 암세포가 저항하는 거니까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암제는 빨리 크는 세포도 정상세포로 다 죽여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죽여가고 암세포는 못 죽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정상세포만 죽죠. 아 항암을 함을 할수록 더 빨리 커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지금 항암을 중단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항암제의 어떤 부작용으로 인해서 환자가 견디지를 못해요. 너무 부작용이 심하니까 환자들이 그래 나 이거 하다가 죽을 것 같다. 이럴 경우는 안 하는 게 답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노령 고령인 분들이 기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암제를 썼을 경우에는 정말 오히려 항암제 부작용 때문에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제 대개 고령인 분들은 암세포도 빨리 안 크거든요. 그래서 말이 그래요. 고령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암은 자기 수명대로 다 사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조건 프로토콜에서 이러이러 항암제를 써야 된다. 이것보다도 한 번 더 우리 그 항암제를 해야 될 환자분의 컨디션 이런 부분들을 맞춰 가지고 컨디션이 아주 나쁜 경우에는 이런 것을 항암을 안 하는 게 낫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친구들도 이렇게 암 자체로 해서 컨디션이 너무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안 하는 게 낫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술이라든지 이런 방사선을 할 때 어느 게 우선인가에 따라서 만약에 항암을 하지 않고 수술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방사선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암을 할 때 우리가 온코타입 검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직을 가지고 이렇게 검사기관에다 보내면 항암을 했을 경우에 어떤 올 수 있는 부작용이 내가 이것을 항암을 해 가지고 얻는 득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 그러면 항암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 결과가 만약에 항암을 하는 것보다는 부작용이 더 심하니까 별로 권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 또 항암을 안 하는 경우. 그런 부분들이 항암을 안 하기도 하고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죠. 혹시 아까 면역항암제 말씀하셨지만 한 번 봤는데 500만 원 든다 이래서 저는 돈이 없어서 항암 못하겠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없나요? 있죠. 많이 있죠.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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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보니까 암은 어떤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가는 치료법이 암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새로운 치료법들이 많이 나오니까 새로운 치료법들이 거의 대부분 다 고가잖아요. 다 고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한테 상당히 정말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그래서 참 그거를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오늘 암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참 위로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고민 중 하나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고민도 많더라고요. 내가 어떤 걸 먹어야지 효과가 좋고 또 건강기능식품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보조제예요. 약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으로서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건강보조제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건강보조제를 우리가 약 개념으로 누가 좋다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온갖 거 다 먹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보조제 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몸을 분석을 해야 돼요. 내 몸에 이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검사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액 검사로도 할 수가 있고 음식을 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해서 꼭 필요한 거 이런 부분들을 했을 경우에는 내가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게 도움이 돼요. 그런데 취약하지도 않는데 쓸데없이 먹어서 내가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약은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상을 하고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건강기능식품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식품을 전부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환자가 먹어도 될 거 먹으면 안 될 거 그리고 지금 먹는 것보다는 나중에 먹는 게 나을 거 그런 부분들을 전부 분류를 해가지고 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누가 친척이 아이고 너 암 걸렸는데 이거 한번 누가 먹고 도와줬다더라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받다 보면 되게 한 바구니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다 먹게 되면 어때요? 위장되리죠. 신장에 부담가죠. 간에 부담가죠. 오히려 더 면역도 나빠지고 몸에 찌꺼기만 많이 쌓이고 환경이 나빠지고 정말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꼭 필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못 내린다면 전문가한테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먹어야 될 거 그리고 먹으면 안 될 거 지금은 먹지 않지만 나중에 먹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따로 보관해둘 거 이런 부분들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은 절대 약이 아닙니다. 수술이 완벽했는데 암이 재발하는 경우 환자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전에 보면 들어갈 때 1기였는데 그리고 수술도 잘 됐어. 그런데 몇 달 있다가 쫙 다 퍼졌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바로 아까 내가 그런 이야기 했죠. 수술하고 나면 떨어져 있는 암들이 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술했는데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확 클 수 있겠죠. 그런 개념이. 그래서 자연치유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그 이론을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런 케이스들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 때문에 그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역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면역을 올리면 그런 부분들을 막아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했는데 이게 원발암은 작지만 눈에 보지 않게 나가 있던 재발암들이 미리 있었던 거예요. 전혀. 그랬다가 수술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빨리 커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암 성질이 과약한 암들이 있는 경우 있어요. 과약한 암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요즘에는 터보암이라는 말을 써요. 터보. 우리가 터보 엔진 있잖아요. 터보 엔진은 같은 출력보다도 이게 출력이 훨씬 더 세잖아요. 그런데 터보암이라는 게 요즘에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하게 빨리 커버린 암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암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음식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측하지 못하게 일기였는데 갑자기 사기가 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성질이 안 좋은 암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염두에 줘야 돼요. 그중에 하나가 삼종음성유방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장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뇌암 간암 이런 폐암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특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역 강화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조직검사상에 나온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꺼줄 수 있는 거면 꺼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동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면역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자기 영양문도 충분히 공급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암 걸리기 전에 내가 나쁜 생활 습관이 있었던 부분은 암 걸리고 나서 치료 후까지 끌고 오면 또 그런 부분이 악화의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그렇게 아까 말한 터보 암 이런 부분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 이제 뭐 아까 전에 항암치료는 어쨌든 가급적 빠르면 좋다는 게 상식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뭐 혹시 일부러 좀 이럴 때는 항암치료를 늦춰야 된다. 이럴 때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항암치료를 늦춰야 되는 경우요. 네. 그런데 항암치료를 늦춰야 되는 경우에 제일 많은 경우는 체력이 못 올라왔을 때 수술이라든지 했는데 기력이 못 올라와. 그러면 좋은 분이 항암을 못 견딜 것 같아. 그다음에 이런 경우 항암을 늦춰야 되는 경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처음에 발견했을 때부터 너무 기력이 떨어졌어. 네. 이런 경우에도 빨리 시도를 못하고 또 고령인 경우에 고령인 경우에도 시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개는 이렇게 늦추는 경우는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환자가 늦추는 경우가 있어요. 네. 환자가 나 항암을 갖다가 도움이 항암 받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난 못해. 그래가지고 계속 늦추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환자가 그 항암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 그래서 저 약 써가지고 내가 내 몸에 내 정상 세포만 손상을 받고 암을 못 잡고 이러지 않을까. 의외로 그런 환자들이 있더라고. 내 경험에 우리 환자들을 보다 보면 그런 환자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 환자를 설득하는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 거죠.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느낌적으로 그냥 이 항암 치료를 받다가 혹은 수술을 받다가 내가 죽겠다. 이런 공포감이 있으니까 이제 늦추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설득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이제 효과를 설명을 해야죠. 효과를. 그리고 항암이라는 것 자체를 공포의 대상으로 보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힘든. 그렇지만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힘든 것만 생각해요. 그렇죠. 네. 이러다가 항암 때문에 죽어간다더라. 책에도 방송에도 이런 게 나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통계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해 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렇게 힘든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걸 다 잘 견딘다. 그리고 또 그런 부작용이 나왔을 때 그런 부작용을 견딜 수 있도록 예전에 그런 방법이었었지만 요즘에는 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이 되면 충분히 당신 컨디션이나 이런 바람 속에 견딜 수가 있으니까 하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해를 시키는 이 방법이죠. 그리고 다른 환자들 우리가 케이스를 많이 보게끔 해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되게 집에 있잖아요. 그럼 불안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집에 있으면 더 깊어져요. 그게 자기가 자기 생각에 묻혀가지고 더 깊어지고 막 저 땅 밑으로 막 들어가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느긋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땅 밑으로 막 파고 들어가서 하는 분들은 차라리 병원으로 오라고 해요. 병원에 오면 환자들이 전부 다 수술도 끝난 사람 항암도 끝난 사람 힘들게 겪은 사람 힘들지 않게 겪은 사람 하고 있는 사람 다 보잖아요. 그러면 환자마다 직접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 견뎠다. 이 사람도 다 했다. 그래서 이 사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의외로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힘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해서 설득을 하고 그리고 뭐냐면 항암을 해서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사람이 앞으로 네가 여기서 고통은 받지만 앞으로 당신의 미래에 가. 미래를 위해서 이 장애물을 넘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장애물에 희생이 없이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 희생은 네가 앞으로 앞으로도 40,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못 넘으면 40년, 50년이 없다. 조금 여기서 조금 힘들다. 이걸 넘자.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대부분은 그런 분이 설득이 되고 얼마 전에 한 두 달간 제가 우리 환자하고 계속 이것 때문에 했던 환자가 있어요. 네. 항암을 원장님 항암 해야 됩니까? 네. 해. 그럼 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와가지고 또 물어. 네. 한다고 해 놓고 네. 항암을 하면 네.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요. 못 해요. 그래. 그럼 하지마. 그럼 그 다음대로 또 하고 항암을 안 하면 그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가 항암을 확인하고 잘 크게 그렇게 부작용 없이 맞추게 됐는데 네. 이런 환자들 그 환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사실은 나중에 보면 어떻게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이 짜증도 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잘 맞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게 우리는 이제 보람이라 어떻게 해서든 하게끔 해서 그 사람은 마음이 약하지만 연기를 주고 달래가지고 맞출 수 있어서 그 환자는 이제 그 환자가 만약에 항암을 못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내 항암을 못 해가지고 암이 악화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차라리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지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게끔 만드는 게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는 그 환자 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 항암이 힘들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뭐 어떤 의미인 거예요. 뭐 몸이 천근방 무거운 거 아니면 어디가 아픈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항암은 네. 하고 나면은 우리 특히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 우리가 항암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면역항암제도 있고 세포독성 항암제도 있고 표적치료제. 그러면 면역항암제는 말 그대로 면역을 면역에 우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면역항암제고 세포독성 항암제는 그대로 암세포를 갖다가 폭탄 터트려가지고 터트려 버려서 죽이는 방법이 세포독성 항암제. 옛날에 있었던 거.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표적치료제라는 것은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네. 변이 된 유전자. 이 유전자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신호를 주지 못하게끔 차단하는 게. 근데 이렇게 부작용이 나오는 것은 세포독성 항암제가 나와요. 세포를 갖다가 그대로 죽여버리니까. 네. 죽여버리니까는 그런데 대개 이게 빨리 크는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항암제는 눈이 없어요. 네. 눈이 없기 때문에 암세포라고 해서 암세포를 찾아가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암세포가 빨리 크잖아. 네. 크기 때문에 크는 놈을 죽이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두더지 그 항암을 때리잖아요. 할 때 보면은 올라온다 탁 치듯이 네. 빨리 크는 놈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암이 빨리 크니까 항암제가 그걸 보고 항암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상세포 중에서 빨리 크는 놈들이 있어요. 특히 장점막 세포는 엄청 빨리 크고 어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면역 세포 중에서 호중구 호중구는 수명이 6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항암하다보면 백결구가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입다 보니까 이걸로 인한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59톤 구역질 나고 토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통 막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머리가 빠지고 그리고 장점막 손상을 입으니까 설사나 변비 같은 게 뭐 아주 변비 심하면은 며칠 동안 일주일이고 변을 못 볼 정도로 힘들고 또 설사가 나오면은 막 하루에 막 수도 없이 한 10분도 화장실을 가야 되고 네. 그리고 입안이 다 흐러가지고 음식을 못 먹고 위가 흐러가지고 위장 속에 막 쓰리고 복통이 오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환자들이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항암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한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이렇게 안 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크는 놈만 죽이니까 안 크고 있는 놈은 못 죽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 크는 놈도 죽이고 또 일정 기간 지나서 또 이제 활동하는 놈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제 쉬고 있다가 활동하는 놈 그럼 그때 항암해서 또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할 때마다 우리 몸에 이게 항암을 한 번 하고 나서 다음 항암할 때까지 회복이 다 안 돼요. 회복이 덜 됐는데 또 때려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더 그렇단 말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대부분은 뭐 끝까지 다 프로토콜대로 횟수를 다 맞추지만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바로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이런 부작용들이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력이 없어서 환자들이 나 일어나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환자들은 나 더 이상 못 해.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항암을 하기 전에 이제 해야 될 대기하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남들이 그런 경험을 했던 걸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공포가 엄청 심한 거예요. 그럼 이제 암이 분명 있는데 항암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암과 함께 살아가겠다. 이런 게 더 좋은 케이스도 있을까요? 그런 게 고령이라고 고령 고령 고령이 아닌 경우는 제외하고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고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개 고령이었는데 판단을 해봐야죠. 체력적으로 이걸 견딜 수 있겠는가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뭐가 중요해요? 삶의 질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고통 속에만 있다가 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치료가 안 된다 했을 때는 오히려 함으로써 오히려 수명을 단축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좀 더 살 수 있는데 그리고 훨씬 더 삶의 질이 좋고 또 내가 마무리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마무리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항암을 해서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그런 부분을 내가 할 수 있고 뭔가가 가족들 간에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서로 추억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도 못하게 돼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을 권하죠. 그 이제 항암제가 크게 이제 3세대까지 있는 거잖아요. 뭐 세포독성 면역항암제가 3세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딱 세 가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면역항암제 중에서도 또 수많은 종류들이 또 엄청 많죠. 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그 얘기는 내가 이제 특정 항암제를 선택을 한다거나 혹은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환자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의사분. 네. 그것은 그 제약회사에서 약이 나올 때부터 네. 어떤 암에는 어떤 항암제를 쓴다. 그리고 또 컴바인드 몇 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다. 유방암은 어떤 어떤 약을 뭐 몇 번을 한다. 이런 게 프로토콜이 나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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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나 이거 써달라. 그래서 쓰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암종별로 쓰는 약들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약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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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경우에 우리 환자들이 있어요. 아 나 돈이 있는데 네. 그 면역하면 이제 나 비싸더라도 써달라. 네. 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 맞지 않으면은 제약회사에서도 그게 이제 적응증이라는 게 있어요. 적응증이 안 되면 쓸 수가 없는 거고 네. 우리가 정부에서 이렇게 치료비 의료보험으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의료보험도 안 돼. 음 그러면 이제 전적으로 이제 그 담당 의사가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나 추이를 보고서 결정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이제 원장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푸준치료라고 하는 뭐 수술, 항암, 방사선 이 외적으로 이제 통합의약 통합의약 통합의약을 통해서 이제 그 효과를 더 극대화 시켜주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통합의약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뭐 검사라든지 뭐 뭐 치료 방법?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들은 이제 암환자에 대한 혈액 검사들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환자들이 제가 이제 우리 환자들이 왔을 때 검사를 좀 합시다. 뭐 이런 말을 해요. 네. 대학에서 검사 다 했는데. 그렇죠.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는 거는 대학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검사를 해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면역 검사를 철저히 해요. 그래서 면역이라면 여러 가지 좀 복잡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암하고 관련된 면역이 면역 세포들이 T세포, NK세포 이런 부분에 크게 나누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면역 세포들이 충분하게 숫자가 충분히 있느냐 그 다음에 각각 면역 세포가 이 싸울 수 있는 힘이 충분한가 그리고 이게 암세포를 잘 찾아서 공격을 할 수가 있는가 또 암세포 앞에 가가지고 꼬리 내리고 암세포 보호해줘 버리는 게 있어요. 이제 이런 상황은 되지는 않았는가 또 이제 우리가 암세포가 면역 세포로 속이고 숨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없는가 그리고 또 이제 하면 면역을 억제시키는 그런 우리 면역 시스템도 있거든요. 이게 발현이 되지는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봐야 하기 때문에 면역을 저는 이제 철저히 좀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수은 내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수은 같은 경우에 이제 머리카락을 가지고 검사해요. 모발 검사를 해가지고 수은 같은 게 어떤 중금속 같은 게 보이는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또 볼 수 있는 게 미네랄드 좋은 미네랄드 특히 우리가 암에 좋은 아연이라든지 셀레늄이라든지 이런 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암은 세포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세포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포 상태를 봐야 돼요. 아까 내가 세포 탈수 같은 거 이런 게 있잖아요. 탈수가 있는 거 없는가 그 다음에 세포막은 튼튼한가 튼튼하지 못한가 그리고 이 세포 안에서 에너지는 충분하게 만들어내는가 못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세포도 우리 전기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충만한가 그런 세포를 보는 이런 검사들부터 해가지고 또 우리 몸에 산성화가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산성도 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독, 해독을 해야 될 상황이고 해독지수로 보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고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산화물 같은 게 말하면 항산화 정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보고 그래서 그런 다양화 그리고 우리가 환자들 보면 종양표지 같은 거 검사를 하는 데도 보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대학에서는 딱 그 암에 맞춰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 외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 환자가 암을 가지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스트레스 같은 거 이런 부분들도 검사를 하고 그래서 이런 통합의학적인 검사들을 같이 전부 종합을 해 가지고 우리가 대학에서 하는 수술인 항암 방사선이 만들어 놓은 치료에다가 사실은 수술인 항암 방사선을 전부 다 모아둔 게 뭐냐면 내 몸의 컨디션을 떨어뜨리는 치료들이에요. 그리고 면역도 떨어뜨리는 치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면역 그리고 또 유전자 특히 조직검사 결과제를 가지고 저는 유전자 분석을 해요. 그래서 암을 일으키도록 암에다가 성장하도록 신호를 주는 신호를 차단하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 조직검사 결과제를 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서 또 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환경 특히 어떤 영양상태라든지 그리고 어떤 세포상태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해서 이 네 가지를 다 받쳐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치료들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검사들을 대학에서 하는 것 이외에 별개로 따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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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어떤 이제 암 환자분이 의사로부터 아 이제 당신은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뭘 해야 될까요? 네.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 환자들이 이 3개월 뭐 6개월이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는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심해서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3개월 6개월 선고를 받게 되면 환자는 모든 것을 낙담을 하고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와가지고서 환자들을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런 분들이 1년, 2년까지 튼튼히 잘 계시는 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병이지만 심리적인 영향이 아주 큰 병이에요. 다른 어떤 질환보다도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디션보다도 더 떨쳐버리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정말 이 환자가 우리가 판단해도 3개월을 넘기기 어렵겠다 한다면 다른 어떤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자가 우리가 면역치료도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높여주는 부분을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가 조금 더 앞으로 살 때까지 편하게 그리고 가족들하고 어떤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그런 것을 받게 되면 가족들도 충격을 엄청 많이 받아요. 가족들한테도 중요한 거예요. 환자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환자하고 마지막에 아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가족들을 도와줘야 가족들도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다면 그거는 어떤 다른 치료를 하는 것보다 그런 보완해 주는 치료만 필요하고 그래서 삶의 QOL을 높여주는데 중점을 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뭔가가 도와주면 검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컨디션 같은 게 면역이라서 좋아요. 그러면 이런 환자들은 우리가 면역이 너무 떨어지면 우리가 면역을 보충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뭔가가 우리가 도와줄 게 좀 더 있는 것 같다. 이럴 때는 우리가 적극적인 치료를 하죠. 그래서 의외로 또 좋아져서 다시 어떤 항암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3개월, 6개월 선고를 받았다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선고가 저는 너무 아주 신중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좀 환자들한테 자극이 되지 않도록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또 대학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환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는 상태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더 그런 것을 선고를 한다고 그래요. 쓸데없는 것보다는 2개 정도밖에 안 나왔으니까 마지막을 정리를 할 때 후회 없는 마지막 사람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에도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신중한 게 좋지 않았나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기간이라도 우리는 뭔가 환자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저희는 이렇게 통합의학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의사거든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현대의학을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별개가 아니에요. 같이 보완해서 하는 치료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게 현대의학적인 방법 이것만이 치료라 생각을 하고 통합왕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 인지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환자한테 도움이 되고 또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송을 통해서 환자들한테 가장 이상적인 방법 그리고 암 치료라는 것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인식을 시켜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료해서 정말 완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인력을 담당하고 저희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정말 좋아진다고 우리한테는 그게 보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능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려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완치가 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여러분들 겨울철 우리 암 환자들의 겨울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대개 암 환자들이 악화되는 것은 겨울철에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몸 관리 잘 하시고 그렇지만 너무 춥다 해가지고 집안에만 웅크려 계시면 안 되고 나가서 운동도 하실 건 다 하고 그래서 몸을 잘 관리를 하셔서 몸이 따뜻해질 때까지 유지를 잘 하시길 바라고 항상 저희 우리 강의 시청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찬 씨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